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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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기 점수 맞는지 좀 봐주세요. 뭐 사장님 어디있지? 사장님 어디있지? 이마치. 아 시키나 봐야 되겠다. 뭐 시킨거에요? 네. 좀 이따 보이세요. 이따 못오는데. 그럼 내일 오세요. 내일도 못와요. 2층이 있다던데. 2층에서 돈 받아놨는데. 2층에 뭐있어요? 아니 지금 안나왔어. 좀 있어야. 아니 근데 한진에 나온다며. 전화왔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2층에 아무도 없앨. 아무것도 안좋아. 2층에 아무도 없앨. 근데 2층에 오니까. 어? 뭐 신문을 가지고 왔다갔다. 그 내방부에. 2층에 안나왔다. 그 내방부에. 네. 그럼 좋아. 아 아 여기 왔는데 일찍이 아무도 안 계신거 같은데 그때도 여기 모는데 사장님 여기 계좌집을 주시고 계좌 내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계좌집을 줄께요 지금 바로 찍어줄께요 여기 예수영이 찍어줄께요 아 그래 그래 예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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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방금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분은 밤에 나고 하니까 많이 싫어. 그분은 밤에 나고 그러잖아. 난 낮에만 하고 하니까 밤에... 더욱 끊고 있을게. 어렵다는데? 어, 그렇게. 왜 아침을 해? 나 머뭇은 거 못 먹은 거 같은데? 네. 안 나와? 그냥...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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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빨리 나갔으니까. 에이... 이거 추워. 추워요, 어머니. 이거, 이거 추워. 슬슬하스가 다보니까 추워지나봐.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Education. Laura. iquae. mee. 이런부대로 봄이 안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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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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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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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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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듭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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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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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뒤에 불이 안 열린다고요. 자아. 가려고요. 여보세요? 네. 네. 왜 잠깐 한 번이라도 잠깐 파 있지. 안녕하세여. 어디서 봐도 좋을까요? 네. 있는거는 여러분도요. 아님. 아님. 아침. 아침. 식사.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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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용인에서 왔습니다. 제가 인사에 출 때 박수 치신 분. 너무 많다. 그냥 치지 마세요. 끝까지. 혹시 나 못줄까? 다쳤다고 그러는 거죠. 자, 물머리나 싸게 줄게요. 자, 소프트 레이어 케익이에요. 부드러운 빵이 25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를 다 못 먹어요. 두 명, 세 명이서 먹어야지 먹을 거예요. 우유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어요. 자, 가격 없이 5,000원 가보겠습니다. 다쳤습니다. 오케이. 자, 5,000원이에요. 맛있고 싼 거예요. 억수면 빼야 돼요. 5,000원 가면. 자, 게임 5,000. 자, 지금부터 나는 만원어치 산다. 세 개, 6개. 이거 만원에 세 개 못 산다. 만원어치는 세 개. 얼마요? 사모님? 얼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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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만원에는 세 개. 이거 이 바이 타는 거 아닙니다. 세일하는 겁니다. 요밖에 없어요. 자, 만원에는 세 개. 만원에도 세 개 표면 큰일 나요. 그냥 싸려 드릴게요. 만원에 세 개. 5천원에 3개 달라고 가요 가 집에 5천원에 3개는 못 줘요 1만원에는 3개 줘요 차라리 뒤로 좀 더 놓여야 되니까 5천원에 하나예요 아 네 네 4개 앉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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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일하신 분이요? 하나는 5천원 안녕하세요 하나는 5천원 선생님의 말은요 아이씨 들렸어 사실 앞을 좀 빼요 저기 다 불렀어요 이렇게 싸게 되니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차는 좀 앞에 뺄게 저 뒤에 보세요 저 물려가지고 안돼요 죄송합니다 아이씨 하나는 5천원 선생님 마이너네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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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개 남았어요 아니 남았어요 아아 이렇게 파는데도 이게 남은 거 찐하네요 결정났대 뚝방부에가 rela 컬을 많이 구동하는 거 아니다. 우리 고자입니까. 여기다 도ieurs.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얘가 박스를 줬어요. 이 박스에다 넣으라고 이게 그 심프리코라고 해가지고 주방세제예요. 우리가 이 식단에 가면은 그 고깃집에서 불판 같은 거 잘 안 닦으면은 거기다가 그 피비염 프리커잖아요. 이 피비염이 진짜 좋은 거예요. 피비염이 잘 닦이는데 그게 자동차가 휘어있잖아요. 그것도 피비염 프리커는 좀 이따 하면은 새카맣게 그냥 그 무근대가 나와요.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피비염은 강해요. 근데 이게 뭐가 통과가 되냐면 일종 세척제예요. 일종은 과일을 닦을 수가 있고요. 적변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인체에 무해하라는 거예요. 기름 제거하는 데는요. 얘에 닦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릇 같은 거에 보면 냄비 안에 시커먼거든요. 그 시커먼 냄비에 지저분함까지 깨끗하게 넣는 거는 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심플리커라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박스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건 똑같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가보려고요. 자 계단가 500ml예요. 5,000원에는 하나 10개 주면 안 되는데 2개 5,000원씩 1L예요. 3개 조금만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까지 넣어도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옷 같은 거에 기름때가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조금만 넣어서 빨아주세요. 아니 기름때가 많이 끼었을 때 그러면 아니 끝내줍니다. 자 2개 5,000원이요? 네. 오늘날 싸게 팔고 없어서 빼자 3개 5,000원 같게요. 내가 5개 만원 팔았는데 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인기 좋아요. 3개 5,000원 더 싸게는 못 드리는 거고 요 회사 검색하면은요. 적병도 되고요. 1종 세척제랑 이게 신문에서 나는 거예요. 계명활성제 천연 그 다음에 12가지 다 네. 업된 거 그 검출 테스트 완료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써보시면 이 세제 수업되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닦여. 설거 되야때 아주 쉬워요. 여군데도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왕면에 나 설거지 좀 했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써보세요. 나 왕면에 설거지 좀 해본 사람이에요. 딱. 제가 이거 안 좋은 거 악하겠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저기 뭐야 페리토프 앞에서 선풍기 튼지 말고 포크레인 앞에서 상처리 하지 말고 킹모 앞에서 행주 짜지 말래요. 자 또 선술분 계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거 같네. 나는 만약에 이 박스는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갖고 가고 싶다고 하려고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 박스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또 보시면 내가 드릴게. 자 또 해. 아이고. 이거 우리 온라인 방송에서 온 날이 났다. 내가 온라인에서 아는 데 다섯 개 졌거든. 묵어. 묵긴 세시다. 이 박스 필요하신 분은 이대로 가리게 하셔도 돼요. 이러시면 돼요. 자지 가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짐 인기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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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는 여러분들 꼭 가서 써주세요. 세계호차 울리면 일반 풍풍보다 10배는 더 좋아요.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써보시는 순간 딱 알 거예요. 옷에 기름때가 안 익었을 때도 얘를 조금 넣으세요. 진짜예요. 자 또 세계호차 1박스 필요하나 하시고 1박스 필요하나 하시고 2박스 2박스 3박스 3박스 1박스 3박스 2박스 3박스 5박스 5박스 4박스 5박스 5 vardı 5 5 5 6 6 7 7 9 10 7 6 8 호준이 말하기를 다섯가지 맛을 내는데 남자한테 무지 최고로 좋은게 오미자에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391짜리가 2개. 18,018원 된거에요. 요거요. 요거는 진짜 몇개 안돼요. 5,000원 받을게요. 오미자초. 야 이게 5,000원이 없어요? 오미자초. 5,000원. 저기 잠깐만요. 저분한테 그냥 2개 5,000원 줘. 안팔을라. 자 나는 2개 5,000원 좀 한번 사보겠다. 2박스에 5,000원이요. 오미자초. 아이고. 없어요? 오 이거 왜 안 사주지? 요거 각자 포티에요. 몇개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수백박스 받았는데 다 팔았어. 3개 다 안팔는건 그냥 오늘 제가 요거 아가씨 봐요. 2개 5,000원씩 드리는거에요. 요거 밖에 없어요. 요거 밖에 없네요. 2개 5,000원씩 드리는거에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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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여기요?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죠. 어? 없어. 물건 가지러 가야 없으라고. 없으라고.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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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런줄 알았으면 다 3,000원씩 팔을걸. 그러면 2개는 1,000원이라든가 1,000원 더 벗는데 그쵸? 아이씨 잘못했어. 뭘 내면 머리를 젊었어. 근데 3,000원 그러면 꼭 싸다. 아이씨 진작에 좀 알려주지. 네. 아쉽다. 이제 오늘 정작이 다 틀렸네. 자. 얘는 오븐에 입은거에요. 기름에 튀긴거 아닙니다. 네. 양파전병이에요. 부부연병도 그렇고 그러는데 오늘은 양파전병 밖에 없네. 자. 양파는 불면증에도 제일 좋은게 양파전병이에요. 양 많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네. 유통기한은 11월까지에요.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온지 얼마 안됐다는거에요. 자. 한개 5,000원 아니구요. 두개 5,000원 갈게요. 양파전병. 보시고. 네. 드셔보시고 맛이 없다면 방금하셔도 돼요. 이것도 몇 박스 없네요. 두개 5,000원. 두개 5,000원. 아니 그냥 세개 5,000원 주고 이것도 없애버린다. 세개 5,000원. 은. 다섯개 5,000원. 저거 밖에 없애버린다. 뭐 여기 불을 끄지? 네. 다섯개 5,000원. 네. 네. 이쪽에 불 나가시오. 세개 5,000원. 여러분 이거 3개 5천원은 아무도 못 사요 이거 여러분들 왜 부부위원이 먹으러 가면은 걔네 이거 안에 5천원 받아 3개 5천원 내가 이거 다 없애려고 하는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3개 3개는 이거 아무도 못 파는데 3개 5천원 오 이거 1박스를 못 파니 5박스만 씹고 파는데 없으면 안 빼요 주방칼이에요 10도인데 사이즈가 커요 대자에요 여기에 라이드라고 쓰여있습니다 9인치짜리면 큰거에요 그리고 뒤에는 마늘 잘 지으라고 여기 마늘 이렇게 나와있어요 길이는 34.2 보통 주방칼이 이렇게 안 커요 25 26cm 밖에 안돼요 얘는 소바 큰거 자를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좋아요 절삭력도 뛰어나고요 두 분아 이런거 쓸 때 다 잡지 말라고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마크가격 18,000원 19,000원 정도 판매한대요 몇 개 안되니까 만원 위해서요 내가 일본식도는 45,000원짜리 20,000원씩 하라는데 일제식도가 비싸더라구요 만원 이거 비싼 식도인데 자 모르겠다 요거만 까지만 5,000원에 한 번 가보고 없으면 빼자 자 브로커 5,000원 이거 9인치짜리나 큰거에요 사님 이거 사 수박 되는거 크게 하지마 물건 좀 사줘요 왜 아무것도 안섰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수다 때려 온거 아니에요 일부러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오갈 때 없잖아 저희가 수다를 따라 가자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 가야돼요 나 좀 사라요 보컬 안키려해 그래요 진짜예요 믿어도 되나 자 또 5,000원 있어요 저밖에 진짜 좋은 건데 큰 사이즈인데 5,000원 수박 자를 때 죽여요 이 쇠제는 진짜 인기 품목이야 저게 내가 쇠제는 무지 많이 팔았구나 이따 전화할게 정리해 안녕하십시오 못나가요 4,000원 선물 납만 납 retreat 찍는 먹는 건데요 쫀득이에요 옛날에는 이 쫀득이가 딱딱하고 불량식품으로 그 한 뭐 50년 전에는 막 그랬는데 이건 아니에요 마트에도 팔아요 유통기한은 25년 2월 15일까지 되어있고요 이게 꼬냑존득이래요 그냥 먹어도 부드럽고 맛있고 불에다가 약 전자랜드에는 30초 딱 돌렸다 먹으면 오 이 쫀득이 맛있는데 그래요 딱딱하고 꼬냑존득이라 건강에도 좋아요 이게 5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트에서는 얼마 편이 되나 이 감동에 3천원 되어야 아니면 4천원일거에요 근데 오늘 요거 싸게 꽃전득이 2개 5천하실 분 이건 시동에서 파는거에요 꼬냑존득이 2개 마지막으로 3개 없으면 이건 떼어내요 3개 5천 3개 5천 굉장히 개수에 민감하시다 3개 5천 좀 더게 하나 드려 바로 불쌍하게 쳐다보잖아 하나는 없어 눈하고 그냥 불쌍하게 쳐다보잖아 아유 이거 플러스 정득이 이거 3개 5천원 진짜 짠거에요 우리가 갖고는 것도 비싸 고급이라니까요 이거 꼬냑이라니까요 잠깐 3개 5천 3개 5천 쫀득 쫀득이가 안파네 형님 머리 잘랐다 오늘 머리 잘랐지 이행인가봐 5천요 쫀득이 네 자 강력본드 유닛 501 이거는 양이 많아요 15g짜리면요 5천원 아니에요 6천원 가요 얘는 옛날에 이거 500원 같죠 지금 500원에 안팔아요 1,500원 2천원 달라고 그래요 예 강력본드에 속하는거에요 일반 그 대집본드가 아니에요 걔네 잘 안벗던데 얘는 고무고무 다 이 국산이에요 뒤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 천국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국산 갖고 왔어요 자 우리가 갖고 유닛고 1979년부터 연예가 만든거에요 5천원 계세요 강력본드 2개 다 들어간거 이 25시로 다 밤에 요거보다 조그만거를 6천원인가 7천원이고 사는거 어리밋다 본드 이거 마진없는데 방갑골레사가 그냥 2개 5천원 갈게요 그러면 2개 5천원 2개 5천원 2개 5천원 2개 5천원 2개 5천원 60R 70R 80R 7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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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R 70R 70R QLD 이 본드 여러분들 두 개 오지 않으니 다 가셔야 돼. 두 분도 못 쓰셨는데. 자 본드 안 계세요. 사실은. 이게 두 개 오지 않으면 네 개 만 원이거든요. 철물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겁나 싸다 그럴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초콜렛도 양이 많아요. 땅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게 개수가 몇 개냐면 원래 처음에 우리가 이거요. 6개에 5천 원씩 팔았어요. 이게 25시에서 배당가 2천 원이래요. 근데 이게 12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찢어서 6개에 5천 원, 나 6자 안 좋다. 럭키 세븐가 돼서 7개에 5천 원씩 팔았어요. 정말 센벌 초콜렛에 낫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아예 또 팔리기가 귀찮으니까 한 박스에 그냥 5천 원 값게요. 개당가 400원인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박스가 원래 좀 그래요. 얘가 오랜 고초를 엮어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안에 땅통들과 있어요. 무지 맛있어요. 이건 내가 진짜 나눠주고 싶을 만큼 이거는 생기는 건데 초코바예요. 초코바 땅콩들과 있고 초코리에다가 캐러멜 같이 들어간 거예요. 달달한 게 생각나시고 얘 드시면 돼요. 집에서 겁나 쓴 양 먹었다 그러면 얘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싼 거야. 아 12개에 5천 원이면은. 뭐요? 초콜렛이 모자란다는 것이예요?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이 식물 시끼들 이거. 이 식물 시끼들 이거. 하나. 빠졌나 봐. 네. 누워있어서. 세금으로 빠졌나 봐. 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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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12개에요. 아저씨 10개라고 뻥깔걸. 그래야지. 2개 더하네 그러면 앙수지않는거. 그죠? 자 5천원. 초콜렛도 80분 계세요? 12개. 자 12개 5천원 초콜렛. 아저씨. 초콜렛 좀 사. 수단이 있다니요. 오늘 왜 왕수다 안가서 꾸미우셨어. 아저씨 사. 초콜렛 1개 더 줄게. 할게요. 쟤 갈데 없잖아. 그리고 여군. 난 갈데가 무지만. 자 1번 초콜렛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초콜렛. 초콜렛 이거 12개 5천원 짜리는 싼거에요. 샘볼 초콜렛이 병매양 파는 것 중에서는 판매자한테는 큰 이익이 안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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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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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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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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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줬구나 이게 여기 꽃 흘리는 남자 이거 얘기하라고 여러분 꽃 흘리는 남자 화장품이 있잖아요 그 회사 거예요 이게 얘가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게 아무나 이거 이메일 만들진 않아요 이거 메이커가 어느 정도 있는 거라니까요 왜 꽃 흘리는 남자 그래가지고 화장품 있잖아요 저작업성 그 여자분들 아토피 있는 사람들도 꼭 화장품 많이 쓴대요 이거는 진짜 유명한 건데 메이커가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자 여기가 없어요 탈모 샴푸 이쪽에는 머리 빠지시면 그냥 힘이 없나봐 앞으로 빠질 예정이다 하는 거는 미리 이거 쓰세요 자 또 안 계세요 탈모 샴푸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나 한꺼번에 그냥 쌀을 다 팔아봐 자 여덟 개면 4만원이에요 경례로 가볼게요 만 여덟 개 다 만 2만 3만 4만 3만 가져가 줬어요 100원도 안 낳고 싶어요 경례로 가면 원래 그래요 자 얘는 뭐냐면요 예 개비만염이 들어가 있는 파스예요 지난번에 있는 자석 파스는 오직 마그리틱 회오라이트만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요 약간 이렇게 보석같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각이 잡혀있습니다 이름이 통증 패치인데 부딪혀가지고 뼈가 욱싱욱싱거린다 이럴때 그 다음에 관절통 그 다음에 어깨 근육을 묻혔다 이럴때 쓰는 건데요 이 안에 여러분 이거는 제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석이 붙어있는 파스가 여기에 10개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자석 파스는 이러면 하루 이틀 쓰고 뛰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보예요 얘는 한번 사면 1년 2년 써도 돼요 잊어먹지만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목욕할 때도 이렇게 하다보면 한 이틀 정도면 이게 떨어져요 이 밴드가 얘는 밴드가 오래가더라고요 쌀쎄기고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쓰신다고 요리 옮겨 붙이라고 얘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시 말해서 50번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저자극이라 눈이나 코나 이런데 이 자석만 들어가니까 게륙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가면은요 죽었던 사람들은 기적의 동물이 있어서 거기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사람들 가면은요 옷을 가운을 입혀놓고요 그 물에다가 물이 이렇게 공로에서 물이 나와요 거기다가 잡아뜨려가지고 얼굴만 해봐서 잠세에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뼈마다 우싱우싱하고 다 치러가지고 완벽하대요 그래서 그 의학적인 걸 조사해보니까 그 게류마늄 광처리수래요 엄청난 양의 게류마늄이 녹아 흘러내리는데 그게 게류마늄 그릇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죠 게류마늄은 혈액순환이 좋게 하고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자석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때 한 30년 전에 보호원 자동목걸이 벨트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이 조금 했는데 필딩도 있고 다 그랬어요 자 가격은 제가 오늘 보호 갖고 왔는데 요만이에요 요만이에요 그거는 두 장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요 18,000원 이게 18,000원이에요 요거는 100원까지 전액만한 자세에 넣어서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더 싸게는 못 드리고요 한번 사면 1년 쓸 수 있어요 5,000원씩 가볼게요 예 없으면은 요거는 빼요 가장 상기욕으로도 괜찮으니까 예 놓고 한번 이거 써보세요 만일 효과 없다 그러면은요 저한테 와서 다른 거 반품하셔도 내가 받아줄게요 자 5,000원 어제 아픈데 없지 맞으니? 아픈데는 맞는데 5,000원은 말도 안 돼 한 개도 그렇게 붙죠 내 싸우면 이거 통치 패치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 용이 따로 있고 자석이요 그 보호거나 강아 자석 가스보다 다섯 배는 더 커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사온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원에 세 개 아기가 네 개서 줄 수 있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얘는 못해요 이거는 아시는 분만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석 바스 하나 사가지고 1년 쓸 수 있는 거는 예밖에 없어요 50개가 되잖아요 자 또 필요하지만 없어요 이거 제가 왜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가 이런 거를 사기치고 거짓말 안해요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파스만 관리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쓰세요 이거는 만원 치사고 2만원 치사고요 4개밖에 못 잡는 거예요 마진이 그런 건 없어요 자 핸드폰 지갑이에요 이거는 핸드폰 어떤 것인지 다 들어가요 이거 종류를 몇 다리를 갖고 왔는데요 요렇게 열면은요 이거 사세요 이거 저는 좋아요 다 숙고 왔어 그런다고 안 살 사람이 사요 아이고 내가 써봤잖아 그래 좋아 써봤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 아는데 그 안 썩은 사람들은 5천원 남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당기면은 그냥 핸드폰 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앞에 접착이 있어서 유리에 딱 붙어요 뭐라고 썼어요 구찌라고 쓰고 매드인 이태리라고 썼습니다 구찌 거랑 1%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대신에 걔는 50에서 60만원 구찌는 비싸요 페레바모 프라바 몇 종으로 갖고 왔거든요 자 그냥 제가 따지지 않고요 종류만 저도 이거 정전해 받았거든요 페레바모하고 남자 것도 있고 구찌도 있고 모양 다 있어요 근데 얘는 구찌예요 구찌가 많구나 그냥요 3만원씩 드릴게요 동범을 해가지고요 팔에서 9만원 주고 살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어요 가죽입니다 100% 가죽이고요 찢어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저기까지 레드인 이태리라고 이제 다 나게 붙어있어요 필요하신 분 3만 야씨 밀라노 프라더가 3만원 몇 개 하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디 개 모이냐 이럴 때 이거만 딱 갖고 가면은 사람들이 어머 너 돈 잘라나 보다 잘라나 보다 왜 못사요 3만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핸드폰 그래 이렇게 딱 고쳐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거 노트 20이거든요 여긴 이게 없네 1사브렘가 아니라 이건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5천원만 깎아 볼게요 나 여기서 다 3만원 씩 내가 다 팔았어요 2만 5천원 하실 것 1주세요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요 제가 잘하는데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얘는요 100개 200개 사면요 조금 사면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바다나 이런거는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못 갖고 다니는거에요 빗삭이 바거나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좋은거에요 정품하고 너무 똑같은건데 몇십만원 주고 뭐하다가 그거 사요 나 갖고도 이거 사요 핸드폰은 여러분 100만원 150만원짜리 이런것도 사면서 그 좋은 핸드폰을 거기다가 보관해놓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면 진짜 싸운거지 없애요 2만원차 얘는요 목욕할이 들어가고 2만원차는 그 돈은 못받아요 우리한테 오는게 거의 그 돈이에요 2만천원인가 우리한테 와요 진짜라니까요 2천원만 빼고 2만3천원에 사실분 없죠 없죠 그러면 이제 뺄께요 아쉽다 용접기에요 요렇게 생겼구요 5kg짜리 아크 용접기 입니다 봄에 질쓰기하고 뭐하고 그럴 때 용접기 한번 빌리러 가도 5만원 달라고 그래요 네 캡처 인증 다 받았구요 짜라서 갖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접지선을 보면은요 얘가 5kg 나가는지 아예 선이 얇지가 않거든요 자 집어서 쓰는 리드선 용접기는 작아요 임판타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3.5파일 두께까지 용접이 가능하구요 얼굴에다가 쓰는 마스크 입구요 자 어깨에다가 맨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냥 최저가로 가볼게요 13만개세요 도매가에요 보통 16,17,18정도 다 받아요 13,17,18정도 다 받아요 용접기 근데 용접기 여러분들 천민정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공급하는 데 가서 보통 17,18만원 나온거는 이거에요 13 안계세요? 네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치명인데요 예 계속 쌍거 치명만 살다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좋은거 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치명 중에서 치명함량이 허비에요 49% 광복권도 소망 여기에다가 10전대로까지 같이 들어간건 이거밖에 없대요 10전대부터는 아니죠 치명만으로는요 이렇게 못 만들어요 60개짜리구요 치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치명이 없으니까 중국에 가면 서신단이 가면 중국 황실에서 치명을 주는데 금덩어리 되어있는 케이스에다가 박스에다가 치명을 넣어줬어요 네 진짜에요 그 유래 때문에 치명은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가격이요 소비자까지 얘기 안할게요 75만원 80만원 거의 다 이방에 나와있습니다 자 경매에 가서 어느정도 나오면요 요거 드릴게요 네 홈트도요 청룡 치명단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있구요 굉장히 부직하게 치명함량이 사실 처음에 먹는 사람은 반씩 드세요 반씩 잘라가지고 치명은 18% 이상만 되면 좋은건데 얘는 왠지 많이 넣더라구요 효과를 많이 보시라고 프렉순환이 제일 좋고 잘 때 발에서 자꾸 지난다 이럴때 먹는게 치명이에요 자 경매가 봐요 만 2만원짜리 아니에요 3만원 출발해봐요 3만 자 5만 7만 계세요 이른데로는 아는 유명한 깨비 경매장에서 8에서 9만원씩 팔아요 그래다가 7만 그래 보는거에요 7만 7만 없어요 이거는 내가 4개인가 3개 갖고왔어요 부적을 때 허도 많이 팔아가지고 없어 자 6만개 실까요 49%짜리 치명 60개짜리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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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서 춤 좀 한번 춰봐 어르신 가운데 가서 춤 한번 춰봐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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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것도 좀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비싼거 갖고 왔는데 이게 맨 싸그려 치명만 팔다보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거야 저것도 쌀거야 저것도 쌀거야 이렇게 잠깐 아니라니까요 10절대용까지 들어가면 이거밖에 없어요 6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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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4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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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200개 사는 조건으로 2천원을 깎은거야. 그래서 내가 5만원 받으면 나는 돈 별로 남는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싸게 줘버리는거야. 우리가 7만원 8만원을 살았거든. 자 또 5만원이요. 진짜 좋은거라니까요. 얘는 먹어보고 3일이면요. 이틀 3일이면 효과가 나오는거지. 이거 밖에 없어요. 없죠. 만원 2만원짜리 치명을 얘기하니까 할말이 없다. 이거 자꾸 비싼거 만들어만해서. 어떻게. 그냥 나도 싸구려도 다 갖고 와야되는데. 우리가 싸구려 물건이 별로 없어서. 저도 가게는 해요. 근데. 잘하는게 아니라 저희도 물건이 많은데. 이거 말고. 갈정기도 있고. 제가 킥보드를 갖고 왔는데. 자꾸 태클로 와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킥보드 나한테 13인가. 얼마에 주고 사고. 단품하면서. 18 주고 샀대요. 내가 18 주고 샀으면은. 내가 바로 7만원 준다고 했어요. 그때 그 담에는 15래요. 15에 팔아본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싸게 파는거야. 자. 이태리거 맞아요. 프레소. 익스프레소. 일리라고 되어있어요. 이것까지 속이면서 이거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핸드드립 커피나 이거. 뇌려먹는 커피가 있어요. 이 회사꺼. 제조는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LGTV도 중국에서 만들어 와요. 그렇다고 하려면 삼성TV 보고 메디차이나 이렇게 부식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태리쪽에서 만든겁니다. 이게. 네. 이태리쪽 회사에서 만든겁니다. 모양도 이뻐요. 집에 이게 하나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사시는 집이 미니카페가 되는거에요. 자. 모양 보여드릴게요. 이 커피는 마을에서도 따로 파는게 있습니다. 많이 팔아요. 네. 이렇게 되어있구요. 네. 뚜껑 이렇게 열면은 여기다 커피를 이제 넣는거에요. 아니면은 일반 커피 갈아서 여기다 넣어도 되구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뚜껑을 들어가구요. 여기 이 편이 올려놓으면은 이게 가열이 되요. 자. 경매 가볼게요. 출발해봐요. 10000 80000 50000 50000 above to go kaW kaish 80 80 80 8 wind 99 저걸 내가 만원 주고 사서 뭐하냐 아뇨 찾아보는 거예요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 사람 마음이 내가 경매로 출발을 해서 어느정도 하면 내가 손에 화장신보 어디다 날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하면 이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80만원 넘는 거라니까요 이 커피 기계는 10만원짜리도 없어 20자리도 없어요 무조건 커피 기계는 나왔다 그러면 제일 교재같이 싼게 39만원 40만원이에요 얘는 80만원이 넘게 나와있고 당근마켓에 내가 하나 중고 올라온 걸 봤어요 40 얼마에 올라와있다 이것도 내가 어느정도 나오면 하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정품 인정선도 다 있잖아 괜찮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경매를 한번 가볼게요 3만원 커피 기계예요 3만원 5만원 검색하면 가격 나온다니까요 검색하면 가격 나온다니까요 찍어보면은 5만원 1일하고 이탈이에요 5만원 잘 안하네 5만원 3만원 하자 5만원 5만원 비싼 게 안 나가니까 비싼 게 안 나가니까 난 뭐라고 말을 못 하지 아이! 헤드랜턴인데요 빡대위는 미톤 폴리머들과 있고 머리에다가 작업하는 선이 있는데요 요거는 머리에다가 안하구요 자전거같은거에다가 매달으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요게 솔라가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하는 것도 있지만 따로 캠핑이나 놀러갔을 때 앞에 이렇게 되면 자가발작이 되는거에요 솔라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환해요 스위치가 앞에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비맞아도 까딱없어요 하나 키면 이래요 굉장히 환하죠 다시 키면 요렇게 되구요 그리고 빡대위의 잔량을 표시하는 인디게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다시 누르면 두개가 돼요 가벼워서 등산갈 때도 굉장히 좋아요 자 또 여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요렇게 조난당했을 때 비상신호로 보낼 수 있구요 자전거 앞에다 하나 뒤에다 달리면 끝내주죠 솔라까지 같이 되구요 배터리가 진짜 좋은게 들어가 있어요 18650 배터리 걔는 5년 6년 7년 8년 가도 쉽게 고장이 안나요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든거에요 자 만원씩 가볼게요 LED가 두개에요 솔라 충전 헤드랜턴 만 자 또 필요하신거 만원이요 이게 여러분 태양광까지 같이 되어서 좋은거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자 또 솔라 만원 계세요 이거 고급이에요 이정도면요 무게도 얼마 안나가요 가벼워요 근데 오래가 얘는 낮에 충전이 되니까 좋은거지 LED도 두개구요 그리고 여기에 코브라고 썼죠 LED는 종류가 세개에요 블록블록 튀어나온거 고장이 심해요 그 다음에 왕둥이 LED 텔레비트에 백라이트에요 그 다음에 코브 LED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견고에요 그래서 얘네만 코브 LED 지금 하는거에요 이게 C5B는 이거 좋은건데 자 또 없어요 밧데리도 좋은거 들어가야죠 솔라까지 요거는 주문하이펜인데요 혹시 여러분 집에 그 무쇠로 만든 주물로 만든 프라이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대부분이 집에는 알루미늄 얇은거에요 아니면 스테레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요리사들이 요리집에서 중국식당 가보면 거기에서 짜장면이나 아니면 짬뽕이나 야채 볶을 때 어디다 하는줄 아세요? 주물로 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거 있죠 불을 세게 올려가지고 그래야만요 맛이 제대로 사라는데 주물펜을 쓰는 이유가 나도 그랬어요 이게 주물이거든요 작은데 징그맣게 무거워요 이게 그러면 왜 이걸 쓰느냐 이건 한번 가열하면요 처음에 가열이 힘들어서 그렇지? 여기에 음식이 있으면 좀처럼 식지를 않아요 5분 10분에도 안식어요 얘는 계속 뜨듯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면 음식 본연의 맛을 나타낸다고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이 주물다닐펜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안쓰지만은 음식의 맛을 어느정도 안다 그럼 이걸 써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가열해가지고 여기가 하얀 연기가 올라올 때까지 뭘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럼 하얀 연기가 조금 올라온다 그럼 그때 여기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녹도 안 낫고 차선 대대로 물려가도 괜찮아요 선생님 가마솥에서 한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양솥에서 한 밥이 맛있어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이 무지 똑똑한 사람들이야 저희도 가마솥 우리 가게 6다시만큼 혼자 먹드는 거 제가 부족해 세게 사왔는데 가마솥을 지금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쌀이라도 같은 음식이라도 그리고 이게 캠핑족들이 미국에는 많이 이런 걸 많이 써요 옛날에 서구 영화 보면은 이런 판 하나 갖고 다니고 걔네거 다 주물이에요 자 요거 6인치짜리입니다 요거 하나 얘는 좀 더 커요 8인치 다 주물이에요 이거는 3대 4대까지 물러져도 깎아졌어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들어와 3개가 다 들어있고요 이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발주한 회사가 프랑스에요 로찌께 있습니다 로찌는 미제에요 이거 얼마가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걸 만드는데 키친하트 부모가 없어요 외국계 회사가 있는데 약 6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가 어떤거는 19만원 어떤거는 18만원 어떤거는 9만원 좀 싸게 나온거 근데 저희는 요거 3개가 다 있어요 큰거 작은거 자 저렴하게 가볼게요 저렴하게 가볼게요 경매로 올라가는거에요 3개 만만만 3만개에요 주물화입판 3종 하나만 해도 8만 9만원이 넘는거에요 3만 3만 없죠 제가 바꾸싶은 가격은요 7만원이에요 이런것도 괜찮은건데 괜찮은건데 자 그럼 낱개로 팔아볼게요 자 얘 만원 하실분 계세요 주물화입판 중고도 이거는요 이건 중고도 내가 많이 팔아봐서 알아요 중고도 11,000원 2만원 나와요 썼던것도 이 마크가 프랑스의 마크에요 만 하나 하나 갖다드리세요 자 얘 2만원 계세요 2만원에 못사는거에요 주물팬 하나 갖고 있으면요 고기나 이런거 요리해가지고 한번 가야되면은 밥먹고 끝날때까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탈가스 켜놓고 안해도 여기다가 뭐 찌개같은거 끓여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따뜻한 상태로 먹으라는거에요 자 얘 2만 8인치짜리에요 로치권은요 5만원 6만원 다요 진짜 비싸요 그냥 싸게 팔아보는거에요 한값은 2만 2만원 안 나오니까 자 말도 안되는 가격은 3만개에요 일반 우리나라로 스테인리스 후라이판 3만 그 다음에 안인용과의 판대요 2만8천원 3만원 거에요 여기 주물이에요 두께가 장난이 난 후에 4키로 5키로 나가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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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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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치짜리에요 6천만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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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 8만원 올라와있어.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이걸 사온게 아니야. 이걸 이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싸게 드리는건데. 자 이건 이제 마지막일겁니다. 방동면 이에요. 방동면이 뭔 필요하냐고요. 우리나라 요즘이요. 길 빨리 가게 하더라고. 여러분 서해안고속도로가 좀 터널이 없어서 그렇지. 강원도 가면요. 툭하면 터널 조금만 가면 터널 징글맞게 많아. 근데 요즘 중요한 게요. 요즘 사람들은 다 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자에서 다 하는게 중요한거는요. 그 안에서 안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터널 안에서 사고하면 불나면 타죽지가 않아. 이천에서도 물류센터 많은데 타죽은 사람이 없고요. 뭐 때문에 누군지 아세요? 집어넣은 이 건물이나 이런거 치면요. 화학제품 같은게 많아가지고 연기에 지으실때도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살을 내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런 방동면이 없으면요. 하다로 때 입구에 있는 오디션 벗어가지고요.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여기다 들이대면 되는데 물도 없다 그러면은요. 내가 살을 내면은요. 오줌 넣어가지고요. 오줌은 또 수분이니까 여기다 대고서 살으면서 빠져나가야돼요. 안그러면은 그냥은요. 이게 유독가스가 포로 다 들어오지만 물기가 적셔있으면요. 그 유독가스가 차단이 돼서 죽지않고 살아요. 찔리면 나는게 문제에요. 일단 살고 봐야지. 살면 장땡이지. 요거는 그런걸 대비해서 차나 혹은 집이나 이런걸 하나씩 갖고 계시면요. 불조심은 나만 해도 소용이 없어. 역자로서 잘못해서 불나면은 괜히 꾸준히 나만 피해보는거에요. 우리나라거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방동면 좋은 추억이 있을거에요. 요거는 코깔 이렇게 다 되어있구요. 네. 공기가 빠져나가던 구멍이 있구요. 사용할때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끼면 안돼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화살표 되어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요거 끼면 돼요. 요렇게. 화살표 쪽으로 해서 밀어넣어서 얘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예 사시면은 이렇게 조립해놔도 되고 필요할때만 쓰셔도 돼요. 예. 그리고 정화저나 매놀이나 요즘 그냥 그런 데 가서 유독가스 때문에 가끔가다 화이테이크나 정화저나 들어가가지고 유독가스에 깜짝 치면요.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혼자 죽는거야. 이런 방독면이 굉장히 유용한거죠. 18,000원 19,000원 갈걸요. 오늘 그냥 싸게 5,000원 가볼게요. 방독마스크 중에서는 최고에요. 방독면 마스크. 필요하신분 5,000원. 작업할때도 좋아요. 없어요? 5,000원. 저분들한테 3,000원씩 줘요. 이거 그냥 3,000원씩 팔고 떼만 해요. 자, 지금부터 나는 3,000원이면 사본다. 5,000원씩 다 팔았는데 오늘 3,000원씩 줘서 떼고 이거 여러분 차에 하나 갖고 다니시고 집에다 베어 하나씩 놓고 다니세요. 여기 게 없어. 우리 여기서 가요. 3,000원이면요. 진짜 싼거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유기가스에요. 유독가스로 그거 찾아내는데 왜 이게에요? 진짜라니까요. 유독가스에 사람들이 타격 유독가스를 한번 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사람이 절단하는 거라니까요. 석가스. 석가스 아유, 김창훈아 심각한 center 30g 석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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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커피 파시게 걍자 멋져 그냥 응? 읍지 내가 꼬주면 얼마 줄껀데 나한테 알기잖아, 이거든요. 그냥 좀 생각 좀 하고 좀 해요. 제발 왜 내가 안 되는 것 같다. 거기다가 손을 놓겠어. 사장님 이거 2개 5천원 아니 시끄러워. 한 개 5천원씩 팔았는데 다 됐어? 아니 됐어. 이게 다야. 없어. 더 이상 물건이 뭐 한 개 5천원 팔고 3천 원이 찌잡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랄는데 주스런 게 아니냐고 그러는 거야. 왜? 2개 5천원 줘. 그냥 3개 5천원씩 주든. 안 그러면 그냥 부러운 사람 하나씩 다 나눠주면 땡아버리지. 내가 어디서 협찬받아서 물건 갖고 왔는지 알아. 협찬 안 해줘 이거. 자 또 3천원이요. 없어요. 이제 이거 마지막이에요. 얘 갖고 있는 거 내가 마지막으로 다 갖고 온 거야. 공부 파는 데 가면 무조건 날짜로 세요. 그 차는 많은 달래요. 이거야. 우리가 싼 거야. 병묘회장이. 나름에 누가 돈 더 안 써. 돈 더 안 써. 돈 더 안 써. 사장님 분. 일요 하시군요. 일요 하시군요. 일요 하시군. 일요 하시군요. 12년 후. 1년 후. 일요 하시군요. 고객님. 아잉. 한국에서는.. 하는 방법 하나 있다. 만약 5시만에 65일짜리 상금티비 하나 딱 추천해서 주고 그 날 때 70일째 상금티비 하나 주면 여기서 하나 바꿨잖아. 로또보다 더 확률이 높은데 나가든 계속 오지 안 모르겠어요. 나가든 5번 나가든. 그 대신에 그 권을 다 주는게 아니라 그날 물건을 어느정도 산 사람이 하냐 그러면 돼요. 나도 왕님이 경매를 해놨어요. 선장 경매. 나도 배달이 돼. 배달이 3개 높네요. 배달이? 배달이 그럼 걔 알아요? 김재원이 배달에 있는 애들 많이 하는데 자 펜플렛이에요. 종국과 아닙니다. 새거에요. 플럭 나오면 그냥 거의 90%가 다 종국과야. 이건 현대거에요. 여기 현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나 누가 플럭 배운다 그러면 얘 갖다 주면 돼요. 여기 남바가 있는데 이게 남바가 좀 좋더라고요. 이 남바에 따라서 여기에 음성분이 후따지만큼 들어가있고 안되는거가 있던데 차이가 있는데 아 이거 눈이 안좋아가지고 여기 마크도 그대로 다 있고요. 새거 가볼게요. 만 이만 3만부터 출발할게요. 플럭 3만 새거에요. 20만원이 넘는건데 3만도 안 넘는건데 3만 옛날같았으면 그냥 15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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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이 계시네 자 난이 6개가 있어서 굉장히 빠른 면도를 약속하는거에요. 6종날 이게 질레이트나 도로 표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질레이트는 한 개가 보통 만 2천원 만 3천원 이렇게 팔더라구요. 요거는 아이고만요. 예. 공면에 따라서 면도를 편안하게 하자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구요. 날이 6개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안전해. 날 2개 뺏게 된거라 막 이런데 뜯기고 막 피도 나고 그래요. 면도 상처라면 좀 그렇죠. 자 요거는 그냥 늘 파들듯 하던 대로 3개씩 들어가 있는 거를 2개에서 5천원 1회용 면도기 값밖에 필요하신 거 6개월 날 2개 5천원 그러면 하나당 700원 800원밖에 안되는데 1회용 면도기에다가 싸요. 자 면도기 필요하신 건 2개 5천원이면 겁나 싼거에요. 5천원 자 2개 5천원이요. 5천원 3천원 네네네네네네네네 면두기 더 드려요 아가씨 면두기 더 이것도 뭐 이제 많이 써서 안사시나 봐 2개 5천 경매장이 잘 없는거에요 약이라고 팔면 안돼요 이건 뭐냐면 혈당 건강 당이나 이런거 있는 분들이 드시는거에요 바나바나바리익이라고 아시죠 먹으면 고혈당인 사람이 저혈당에 가까웠다고 하면 혈당을 뚝 떨어져요 누에고치가 혈당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유튜브 보고 신청했더니 처음에는 무지 싸게 해줄거 하더니 한달거는 10만원 두달거는 18만원 세달거는 사야지 20만원이 넘어요 그거 약 아니에요 근데 조금 떨어진대요 얘는 그런거 없어요 누에고치않고 징코 알죠 징짜되라면요 징코밍 은행나무 잎을 징코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래냐면 혈액순환이 좋게 해주는거에요 여름 이 당뇨에 걸면은요 좋을거 요만큼도 없어 이 손에 감각이 이겨지는거에요 그게 남자들도요 관리기전이 오니까 당뇨있는 사람들이 비약을 많이 먹는거에요 근데 비약을 먹어도 당뇨있으면요 그게 좋지가 않아요 제일 안 좋은게 당뇨에요 화병증 때문에 어찌됐든 당뇨 그런거 하고 있어서요 무지 편안하게 해주는건데 이거는 대원제약이라고 제약회사에서 만든건데 약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단 한달께 30개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만원계세요 바나바하고 징코하고 같이 들어가는거에요 여기는 만원짜리 이런게 안나고 자 그러면 나는 당뇨가 있는데 한번 먹어보고 입판사판 한번 해보겠다 저도 물론 먹거든요 5천원씩 한번 져볼게요 이거 몇개 안돼요 없어요 잘 나가더라구 내가 한 500개 받아왔는데 오늘 몇개 없어요 5천원이면은 그리고 바나바 가져가고 은행이 지출눈인 징코하고 두개 같이 들어가는거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나바 징코 플러스인데 이거는 잘 사시더라구요 사장님 이게 다에요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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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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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은 나중에 다음주에도 한번 또 갖고 올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굳이 굳이 잘 나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몇달은 먹어야죠 네 예 들어와요 다가씨가 그쪽 주문에 가기 싫은가봐 아까 아줌비가 쓰다해서 그래 들어왔군요 여기가 세트다 여기 다야 없어 다음 반에 많이 갖고 올게요 어르신 물이나 커피라도 뭐 한잔이면 줘봐 예 그 냉장고에 맛있는거 있으면 하나 줘봐 그 포도인가 뭔가 저기로 되어있는거에요 그거 좀 주세요 없는데 뭘 줘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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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어르신 보러 둘게 없어요? 없어 예 공진당 1명도 내가 얼마나 들어있어요 공진당 좀 줘주세요 공진당 없어 없어요 원래 공진당 공범단이라고 하는거는 침양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다같이 이거 침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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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양 여러분 10전대로까지 들어가 있는거에요 저거 5만원에 탈 수가 없는거야 이거 뭐야 엄료소 자몽 들어갔어 좀 없는데 하하하하 이거 자몽하고 깨하고 이거 몇개 없습니다 약관데요 약관만큼 사려면 시중에서 좀 가격 가져 자 요거는 그냥 늦게 안되니까 유통량은 25년 시험까지 주저히 약과에요 5천원이고 못살거에요 자 3천원씩 몇분만 딱 드리고 없을때 약과 3천원 자 약과도 3천원 이거 약과 3천원을 못사는건데 봐도 이게 다에요 다같이 큰일나네 여기 도움이 아가씨밖에 없어 약과 약과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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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야 이거 누가 하신건데 누가 하신건데 싫었어 26년 2월이야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25년도 내년 내부년까지 내가 지난걸 왜 갖고와요 비싸게 돈주고 자 약과 사실분 없어요 3천원 약과 3천원짜리 없애고 이것만 그냥 팔고서 떼놔거야 하나는 내가 먹으려고 빼놔 근데 왜 뭐 몇시간에 몇시간에 기다려주세요 네 어떤거 약과 약과 네 이것도 하나 몇개 하나 몇개 3천원 5천원 18만원 약 2 Landes 민was 2 2 4 0 trains 바로 1 yeah 3 자 거대한 걸 갖고 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다 꺼려온 거예요 얘는 어두지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돼 있어요 핫도그인데 옛날 핫도그예요 소세지가 얘는 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가격이 내가 볼 때 얘는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냥 저렴하게 갈게요 이거 어떻게 펴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람 수도 많습니다 5개 들어가 있는 거 자 5천 원 계세요 핫도그예요 전장에 있는데 1분만 돌리면 돼요 자 5천 이거 양 많은 거예요 자 핫도그 5천 안 계세요 이만큼에 이게 5천 원이 무지 싼 거예요 자 오늘 내가 그냥 요것만 마지막으로 싹 팔고 이건 안 갖고 올게요 이거 그냥 타면 아는데 10,000원씩 사면요 핫도그 하나 2개 3개 15개에 만원 해 줄게요 그러면 정말 싸게 사는 거예요 단계는 5천 원 5개 차이가 5천 원 얘는 이렇게 3천 원 해 줄게요 누구도 못 팔아요 이 가격에는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양머리 떠들면 뭐여 내가 안 죽이는데 자 핫도그 하실 분이요 자 핫도그 하실 분이요 15개의 만원은 못 팔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고 냉동으로 다 구운 거예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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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사면 만원이야 그럼 이렇게 3개 사면 만원 그럼 이렇게 3개 사면 만원 무지 싸게 되는 거에요 이거는 돈이 갈 거예요 이거 냉장고에 마시를 빼는 거예요 굉장히 차가워요 이거 이거를 냉동식품이라고 그래요 5,000원 5,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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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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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가신분요 들어가신분 또 들어가신분 또 들어가신분 또 들어가신분 또 들어가신분 그리고 병원균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이거는 많이 사세요. 이건 중품이에요. 휘품이 없어요. 2개 5천원이면 이건 진짜 싸게 드리는 거야. 여기 양양테크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놓고 벽에다가 붙이는 거야. 그럼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없어지지 않아요.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계속 가요. 액체가 아니라 고체라도 좋아요. 어, 붙어서 서 있지 말고 좀 팔아봐요. 네? 어르신! 좀 팔아봐. 손이 좀 빽빽 질러가지고 이쪽에 몇 개 파는 게 이게 다예요. 좀 일 좀 소위껏 좀 해봐요. 내가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요. 여기 어르신! 어르신 이리로 와요. 이거 하나 저기 가서 몰래 먹으면서 열심히 주면 자 무정기입니다 휴게소에서도 팔고요 봉철에 여러분들 대모회나 이런데 산악회가 이런데 가면 많이 쓰시는게 무정기입니다 이게 고급인게 뭐냐면 무정기 사시면 이거 있는걸 사셔야 돼요 이어폰이에요 내가 말하는걸 누가 듣지 않도록 이 어깨에다 여기에다가 길에다 꼽고 마이크까지 달려있는거고 여기 하나가 13000원씩이에요 두개는 25000원인데요 빳데리가 옛날에는요 이 무정기가 오래 볶았어요 그거는 빳데리가 니카드 빳데리에요 1.25루트스산이 3개 들어가있는데 올해 가봤자 3년 4년이에요 그러면 빳데리가 비셔주시라는거에요 얘는 리튬이온 빳데리에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빳데리하고 똑같아요 가벼워요 풍화 대기시간에 일주일도 가요 건설형장 작업용으로 되셔도 되구요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꽂고 오른쪽에 채널 보이는데 채널은 16개에요 얘 하나를 가지면 뭐 20명이나 30m 채널을 맞추면 똑같이 쓰는거에요 각 기견은 일반 생활보정기이기 때문에 출력은 3학대밖에 안돼요 3학대면은요 기본적으로 3kg 가는거구요 산꼭제기에서 아래카드는 8kg 10kg도 가요 제일 멀리 가는게 바닷가에요 바닷가는 무조오래가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음이 않다는 스케치에요 아이씨 어떤건 이거 잡았니 부하유 부하유 이게 누가 이거 잡은거에요 그러면 채널을요 바꾸면 되요 15 15 자 16개 이건 생활보정기는 어쩌수세요 16개 잡은 적들이 15로 했어요 아 아 아 아 부하유 채널을 바꾸니까 안 잡히잖아요 예 이 생활보정기는 다 이렇게 쓰는겁니다 이렇게 작업할때 전화기가 언제에요 자전거 타고 동호회 때도 아 아 앞에 차 조심해라 뒤에 덤끼덜 큰거지 나간다 딱 그러면 얘는 바로 여러만보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딱 되겠죠 대기시간이 길어요 자 허리에다 차는 허리밴드 있구요 귀에다 끓는 이어폰 있구요 손으로 작은 사이즈라 이 상태도 이렇게 차고 사면돼요 충전기는 두개로 되어있습니다 자 무정기 경매 가볼게요 두 대에요 무정기는 하나씩 하는게 아니에요 두개로 하는거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사면은 진짜 좋아요 만이만 삼만 휴게소 판매 가격이 보통 10에서 8만원 나와요 전혀 홀가로 얘기하고 없으면 뺄게요 4만개 세요 그럼 하나당 2만원씩이에요 사모님 이거 사려면 진짜 이거 좋아 파워렛 파워렛 세팅 아 아 아 그러면 토부싸움 할때도 남자가 여보 박줘 자꾸 이거 많이 들리니까 그러면은 싫어 니가 먹어 아까 헤타리먹어 돈 벌하는데 왜 아니죠 어젯밤에 늦게 왔잖아 바람폈잖아 그러면은 바람핀거 없어 증거대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 대화하기도 좋아 자 4만 휴게소에서 비싼데 옛날보다 이게 5천원이로 비싸게 들어왔어 이것까지 다 잊고 이것까지 다 잊고 미나 마지막으로 3만 5천 계세요 무정기 2개 3만 5천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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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가는거에요 세거 3만 5천원 난 필라인데 좀 깎아주면은 사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물어보는 거에요 안 계세요? 나는 네가 좀 깎아주면은 사겠다 얼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 You want the price how much? and American money and Korean money 영어로 물어봤어요 원하시는 가격 얼마냐고 한국으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해서 없어요 무정기 괜찮은가봐 아쉬워라 아 요것도 있구나 아 깜빡해버렸네요 자 초코렛이에요 안에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미니 크래커 초코렛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개수가 하나 뜯어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국산 초코렛 이만큼 담아놓으면요 무조건 이만큼 이게 스물다섯 개에요 하나에 의해 무조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오백 원 천 원씩만 해도요 엄청난 거고요 오백 원씩만 해도요 만 원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만큼에 스물다섯 개니까 저희는 요거 그냥 할인한 초코렛 네 자르면은요 전체가 다 초코렛 들어가 있어요 무지무지맛 있습니다 그냥 5,000원씩 가볼게요 자 초코렛 한 번에 오세요 네 네 자 하니나 미니 초코렛 5,000원 가볼게요 저기 아가씨 이거 있잖아 뜯어놨으니까 그 중단이 나아요 사는 사람들한테 한 개씩만 줘 네 한 개씩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자 어르신 삐지 말고 이거 먹어 어르신 먹고 힘내가지고 빨리 소리 좀 쳐봐 나 이거 다 팔고 들어오래 마누라 다 자 5,000원 가볼게요 이거 왜 안 팔아요 먹고 좋는데 아 무지 맛있어요 여러분 초코렛은 5,000 5,000 싸다 5,000 5,000 5,000 5,000 자 그리고 아까 저거 5,000원 주고 사시고요 5,000 5,000 5,000 네 늦게 오셔가지고 이 햇반 안 보신 분들이요 210g짜리입니다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제 갖고 왔어요 물건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든 거예요 자 계단가 마크에서도 얘는 비싸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5,000원 드릴게요 햇반 필요하신 분 여섯 개 네 만원 어째 사면요 내가 미친 척하고 열두 개인데 열 세 개를 드릴게요 남는 거 없어요 제가 이거 무거운 거 갖고 가기 싫어서 그래요 네 햇반 아 도우미가 없다 사장님 저 아가씨가 혼자 가니까 너무 아 이거 햇반도 좀 가져와주세요 어 자 햇반 얼마큼 드려요? 5,000원이 여섯 개 만원에는 열 세 개 될게요 달성 156개 156개 157 1호 8 6 3 아 아 성격 158 한 5,000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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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이에요. 압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여기 있어요. 리모컨들과 있고요. 초기 비밀번호는 0000이에요. 비밀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리모컨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로 구성할 수 있는 DVD 안내 CD 그 다음에 여기 아답터가 이게 용량이 좋은 거라요. 파란 빼앗자리. 얘 만일 잊어먹었다 그러면 13만원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돼요. 이거는 나도 13만원 줘야 돼요. 국산이에요. 그럼 얘 기계가 얼마냐. 69만원이에요. 지금도 팔아요. 이거는요. 자 여기에다가 어느 분들이 이래요. 이거를 우리 집에다가 만일에 두면은 녹화하는 시간이 얼마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석 달이냐. 그거는 얘가 결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요즘 여러분들 삼성이나 LG는 냉장고사랑 아니면 김치냉장고사랑 거기다 총각김치 열릉김치 김장김치 다 넣어서 주죠. 그러는데는 대학적으로 한 문제도 없습니다. 녹화장치는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되는데 LG의 헬로비자에서 전략으로 이거 매입했다가 이거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하드디스크인데요. 이 하드디스크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만들어요. 이게 용량이 좀 센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보통 500기가 많이 쓰는데 500기가는요. 보름 밖에 안 돼요. 15일 1테라는 대체적으로 한 달 가요. 그런데 얘는 4테라 5테라이트 W라고 쓰여있고 포필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포필은요. 보라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라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드디스크 여러분 보라다니다가 누가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를 주는데 하얀색하고 보라색어도 있으면요. 무조건 뭐가 본다? 보라색. 보라색만이 영상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저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요. 영상 저장장치의 넘버원은 이거예요. 물론 음성도 들어가고 자료도 들어가는데 저거 즐기 좀 해봐요. 좋은 얘기 듣는데 이거는 나한테 여러분들이 물건을 안 사고요. 이런 얘기 저한테 얘기 들으시면 절대로 바가지에 있어서 살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많이 이거 달러왔다. 바지 몇 개 가야 딱 물어보면 돼요. 뭐 1테라 2테라는 안 돼요. 요즘은 영상이 하도 고화질이라 무조건 2테라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격은 얼마냐 1테라 10에서 12만원 2테라 13만원 14만원 3테라 15 16 4테라 18에서 20만원 내가 가도 도맥가고 사정사정 18만원 줘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샀어요. 자 여기다 요거를 넣어드리고요. 여기다 카메라도요. 아쉽게도 국산에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중국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늘만 국산 쓰세요. 요렇게 화소서는요. 210만원 그래요. 요거 이렇게 연결해 제가 210만원 하니까 에이 내 거는 핸드폰도 천입에 다 남소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디오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는요. 250만원 넘어가자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거에 속하는 거예요. 디지털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돈 카메라도요. 방안에서 이제 실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어디꺼냐. 이거 잘못 갖고 왔네. 중국 거 갖고 가야 되는데. 국산으로 갖고 왔어요. 실내용 카메라예요. 얘도 두 개예요. 디지털은 얼마가요? 8에서 9만원. 5개정은 눈빛만 해도 되니까 한 12만원. 가장 10년간 제가 노대방을 갔다가 한 15년 했거든요. 15년 동안 다 한 것도 고장 안 나는 거는요. 유일하게 CCTV밖에 없어요. 이 CCTV는요. 고장 안 나요. 여러분 고속도로 있는 데다가 그 촬영하는 CCTV 10년 20년 나도 고장이 왜 이게 고장이 안 나는 줄 아세요? CCTV는 들어가는 전기가 12볼트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5볼트로 다운시켜요. 얘는 5볼트만 얻으면 동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이 중에서 얘를 하나 끼워주는데 얘가 제일 비싸요. 이게 14만원 가요. 5개정이에요. 근데 이 CCTV가 좋은 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만큼만 보여주면 걔가 칠 거예요. 사람이 못 보는 걸 보여주면 찍어도 수령 없어요. 이 디지털이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찍으면 요. 4만원 찍었다 그러면 얼굴만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귀타이 그래요. 다른 거는 전체가 커져요. 차를 찍으면 차 난방만 따라와요. 그만큼 괜찮은 거죠. 이게 14만원 인가 그래요. 얘는 하나밖에 못 전체가 10만개 돼요. 경매로 가보는 거예요. 자 20만 자 30만 40 이게 여러분 카메라 그 세차하는 애들한테 제가 이 박스를 왜 바꿨는지 아세요? 헬메이전 TV 6개 6개 3천면요. 월 14만 5천원 얘네가 빠져나가는 액수가 맨날 14만 5천원 이면 처음에 30인당 40을 주면은요. 이거를 설치를 와서 해줘요. 분이서 와가지고 기사 한 명당 출장비가 25만원이에요. 두 명 오면 50만 원이에요. 혼자는 못해요. 아침에 한 9시 나오면요. 거리에 따라 큰일이 빨리 일을 다하는 애들은 한 시면 끝나고 일 못 하면 맨날 놈들은 2시 3시 까지 있어요. 그러면 얼마냐고요? 200 넘어가죠. 이게 안 해줘요. 이게 두꺼운 거 제일 좋은 거거든요. 밥은 4대 안줘요. 이탈할 때 안줘요. 그래서 얼마예요? 넌 누구세요? 이게 궁금해요. 40만원이에요. 마지막으로 35만 35만 합니다. 선은요. 선은 나한테 그거 제 전화번호는 알려드릴 테니까 선은 필요할 만큼 나한테 사시면 돼요. 자 또 35에 이거 하실 분 없어요. 이런 기계가요. 검색해보라는 거예요. 국산이고요. 설치는 해주나요? 얘 뚱뚱한 애가 가서 가면 3일 거질 거예요. 나는 하면 하루 안 나 하면 나는 다 해. 나는 안 하는데 설치해주냐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가 돈지만 해줘요. 아니 설치를 해줘야지 정상 아니에요? 저기 어르신 설치기 얼마 바람 아홉 도색자나 아이언샷 세우 대구 하나 갖고 와. 내가 오늘 이거 탈고 사로치고 얘 해치우고 나가게. 세우 대구 갖고 왁시다. 대체 여기서 그냥 해치워야지 뭘 날려요. 집갈린대로 여기에서 해. 다 보는 데서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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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양 1번 자 또 세우 325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내가 말씀드려서 거짓말 이 아니라 진짜 좋은 거예요. 서른다섯 디지털이라니까요. 또 안 계세요? 제가 이거를 150세트를 받았어요.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지금 몇 개 팔았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한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서른다섯 그러니까 40개 남은 게 다예요. 억지 않은 애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100개 다다른 내가 안 준다 그러니까 걔가 50개 다 났어요. 나는 남은 애가 소매로 팔았어요. 이거는 이 가격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산이잖아요. 사장님 용산 전자들라에 나가서 있잖아. 그 카메라 하나가격 물어봐. 8만원 8만원 5천원 달라고 해요. 긴 거는 10만원 넘어가고요. 또 쓰세요? 35만원 대도 적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cctv 할 거면요. 요즘 도둑을 경찰이 못 잡아요. 누가 잡아요? cctv 다 잡고 빌렉 박스가 잡아요. 진짜예요. 지금 그래서 정사장님 왜 왔어? 아 아 정사장님 왜 왔어? 진짜 나는 쟤하고 말하기가 싫어. 아니 걔 한 건 말이에요. 좋은 건 맞는데 너무 길어 선호님이 그냥 좋다고 말 얘기하면 돼. 아 하면 돼. 왜 그렇게 있을까요? 아 이거 조금 있다. 실례야 못 다시 카메라만 살 수 없어요. 있어요. 네 이따 전화 주세요. 손 이요. 다 살 수 있어요. 뭔가 카메라만 카메라만 하면 2개라면 2개면 요. 대상 하나 하면 3만 2개 사면 얼마 하는 거죠. 그거 2개 2개 1개 1개 이따 전선 끌일게요. 2개 끌일게요. 네 네 이게 원래 그대요. 2개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 요거는 몇 개 없습니다. 네 피치향이라고 해가지고 디퓨저예요. 야 손이 좋은 건 좋은 거야. 디퓨저인데요. 네 복숭아 향이에요. 근데 대부분 디퓨저는요. 네 조통도 어떻게 되냐면 네 경매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따 전할게요. 이 디퓨저는 100mm 들어가 있으면 많이 들어가 있고요. 150mm 이면 엄청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얘는 200mm 입니다. 머리 아프지 않아요. 나도 머리 아팠으면 이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향 맡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디퓨저 스틱은 처음에 이렇게 한번 묻히고 뒤로 묻혀가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꽂아놨고요. 다음 날은 그냥 하나를 빼세요. 그 다음 날은 하나를 빼세요. 하나 꽂으면 석 달 예를 들어서요. 두 개 꽂으면 두 달 세 개 바꿔주면 한 달이면 끝이에요. 향을 맡아보고 싶은 분들 이거 맡아보세요. 얼마 갈냐고요. 이 상태로 나온 거는 싼 게 없어요. 다 만원대가 넘는데요. 5,000원씩 받을게요. 디퓨저 5,000원. 이거 몇 개 게 없어요. 드리면 돼. 향 먹으면 안 돼. 그거 5,000원. 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죽어. 먹으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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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디퓨저 5,000원이면 저거 세게 드리는 거 이거 여기 세게 낸데요. 세수 아까 하나 아이씨 고맙습니다. 자 요거는요 영양크림인데요 제가 원래 이 화장품은 잘 모르는데 이게 phgis 7 이하래요 아토피 있는 사람이 써도요 얘는 저자국이에요 얘 고급이에요 원킥이라고 해서 한 방에 보낸다는 뜻으로 얘네가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놨어요 영양크림인데 굉장히 많아요 가격은 5만 5천원 징그맣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자 영양크림 가장 저자국 설렘선은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격려없이요 만원 받아도 요거는 안되고 먹는데요 5천원씩밖에 요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자 영양크림 5천원이요 이거 피부 자국 테스트에서 한 거예요 이거 남자 써도 되고요 여자 써도 되고요 이거 다 써도 되고요 자 5천원이요 이거는 방에 한테 여기다 하나 놔요 어르신 초콜릿 닭 아니 쫌등 닭을 줄테니까 열심히 좀 해봐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이거 여러분 영양크림 5천원 무지 싼 거예요 이 회사고 검색해보세요 5만 6천원인가 6만원 나와있는 거예요 화장품은 박스에 포장됐다 그러면 그때 얘기가 갈라져요 5천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 네 이거 포장 안했기 때문에 싼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열어보세요 냄새도 맡아보시고 보세요 얼마나 이게 좋은가요 뭐 좋고 선생님은 왜 이거 아니죠 어르신 남자 써도 되세요 선생님 2시 반까지래요 놀랐어요 자 또 없어요 자 이거는 딱 세 번만 드릴게요 자 빨리 세 번만 한 개 5천원 하실 분 사고 난 다음에 말할게요 절대 후회 안해요 한 분 자 또 5천 그 분 세 분 끝 여자분한테 12만원짜리 앰플이래요 30년이 된다 있어요 안에 없어 세 개밖에 없어 끝 여자분까지 여기 가운데 한 번에 끝 없으세요 없어 끝났어 너 어디서 가져가서 없어 다음 주에 와볼게요 안녕하세요 없어요 요거는 제가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세트로 그냥 이렇게 해서 galthought았어요 중고 아닙니다. 새겁니다. 스피커만 중고에요. 앰플은 이렇게 케이스 있고요. 리모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 키파크를 쓰는 분들이 없어서 미니 앰플을 많이 쓰거든요. 노래랑 앰플로 쓰셔도 돼요. 칠력은 300억대는 뻥이고요. 100억대급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고출력이에요. 출력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고출력이에요. 100억대에 대한 견뎌네요. 자 이거 이거 사실까요? 싸게 하나 줘버려. 3만원 받았어요. 2만원에까지도. 2만원이면 거져요. 6만, 7만원. 자 이거요. 스피커가 100억대짜리가 2개입니다. 네트워크 들어가 있습니다. 앰프도요. 디지털 앰플이에요. FM라디오 유엑스리. 그 다음에 에이? 뭐야? SD카드. 그 다음에 마이크. 마이크가 앰플이고요. 노래방을 여기 뒤에서 보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노래방 앰플에서 노래 앰플 불러도 돼요. 이거는요. 많은 곳에서 시작할게요. 요 세트로 줄거니까 박스대로 줄거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앰플 세트입니다. 리모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박스대로 2만, 2만, 3만 7백을 볼게요. 자 5만 가볼게요. 왜냐고요? 앰플값만 해도 5만원이 넘어요. 자 7만. 이게 겁나요 만원. 됐어. 7만. 아 내가 이 잠사 방해져서 진짜 못하겠다. 자 7만. 7만. 이거 쓰면은 죄송합니다. 앰플 가격은 내가 4만원까지는 줘요. 근데 스피커가 더 비싸요. 이 오이치 남자리 스피커가 여기 팁도 고음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안 믿으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속천에서 관광버스에 앰플 다닐 일을 27년을 했어요. 나도 인천에도요. 여기 내 동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음향장기 갖고 거짓말 안 해요. 백악주 출렁하는 이 스피커 하나가 계산가가 7만원 8만원 가요. 이게 하나가 8만원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되나 이제 그룹 스피커는 그걸 싸요. 얘가 비싼 거예요. 얘는 음성을 전달해도 또또랴해요. 노래관만 여기다가 하나 꽂으면은요. 완전히 지방이 노래관되는 거예요. 일반 노래방 스피커 중국 거 그룹 스피커 하나 완전 10만원이야. 근데 얘는 회로도 좋은 거 들어가 있는데 적당히만 나오면 제가 이거 하나는 드린다. 자 8만원 계세요. 그럼 얘 15,000원 아니 얘 2만원 얘 2만원 얘 4만원이에요. 무지붙에 싼 거예요. 8만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갖고 오면 사고 보시면 좋은데 8만원 다 가져가세요. 8만원은요. 오늘 제가 이거 푸는 거 USB 옛날 노래 10,000원에 1만원씩 파는 거 책가 되는 거 이것까지 같이 줄게요. 8만 9만원 상당 8만 저거 조금만 나오면 제가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 아 7만원에도 한번 줘봐. 7만 7만 남았어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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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양이요 제가 이렇게 짱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이 에코되는 마이크하고 이렇게 다 해서 입학해 주면요 아니 비싼 건 맞아요 이게 싸구레가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깎아 됐다 리모컨으로 아니 한두 분야 7만 5천 7만 5천 어 7만 5천 8만 5천 아 예 예 더 빨리 저기 보내 빨리쳐 보상이 오시라고 그래서 저 좀 보내 안주는 게 어딨어 나오면 빨리빨리 줘야지 자 지금 트로트 노래 USB 필요하신 분 흘러간 노래인데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에 나와있는 노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로트 노래 만원 계세요 책하고 다 있어요 만 3개월 키 없어요 자 또 만 여기 있습니다 만 저기 한 분 더 한 분 더 마지막 주변에서에서 가면 3만원 돈 받는 게 이거예요 마지막 한 분 만 안 계시죠 차에 놓고 주셔도 돼요 차 컴퓨터 트로트 자 이거는 하나 또 있다 이거 만 하실 분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불러간 노래 꽁싱 노래만 다 있는 거예요 요즘 노래 없어요 아 근데 채군들어 트로트는 다 있어요 만 2200 꼭 들었습니다 2200 꼭 만 없죠 아 진짜 하난데 이씨 누가 하내잖아 조용히 해봐 9천! 아 시들어봐 9천! 없죠? 9천원 2번까지! 9천원 2번까지! 나한테 누가 하나도 깨돈인데? 아씨 나는 얘 천만원 어제도 안 사가 아 돈만 가져가 나는 100년도 안 사 나는 돈만 가져간다 돈만 가져가? 자 요거는요 예 재농산 골반해요 제가 원래 이 액체물에 있는 거 맛있는 거를 강히 조화를 안해요 근데 이건 혼잔이 많이 붙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특허 이게 많이 붙었다는 거는요 무조건 그 품질 테스트에 최고다 최고다 그래야지 이거 붙여줘요 이비를 이렇게 붙이면은요 상폭벽 위반으로 얘네는 커팅돼요 고여꺼구요 홍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진홍삼 골드거든요 두 달 분이에요 나 이거 두 달짜리를 만들어놨죠 진짜 무거워요 근데 두 달 분인데 보통 경매장에서 두 달 분이면은 5, 6만원 간다고 해서 그냥 2만원 그러면 그냥 싸다고 해서 이거는 다 사봐요 자, 15,000 가볼게요 두 달 분이에요 자, 또 15,000 한 사람 밖에 없어 두 달 분이라니까요 그러십니다, 15,000 15,000, 15,000 저쪽, 저쪽, 저쪽 우리 저 두 분한테 만원씩 줘요 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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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시 월대 만원인데 어디 사기까지 아 자, 또 만원이요 아니야 논사기가 오라고 다 만원치면 받았어요 없어요 끝 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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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애 끝났어 네 많이 갚고서 만원 받아야지 상급하고 있어요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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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없어요 네 한 마리 없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부모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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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좀 한 200개 갖고 오고 만원씩 받아야지 에이씨 자, 요거는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뭐냐면요 네 받침대가 되어있는 카리또마입니다 인도네시아산이고요 네 네 네 한쪽에다가 고기하시고 한쪽에는 야채하시면 돼요 네 케이스 값만 5천원이래요 근데 내가 케이스 값을 따로 받기 전에 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칼로 애지관에서 이렇게 막 파연하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마에 균이 제일 많대요 그래가지고 파란 아카시아산으로 만든 흑도마 도마가 가격이 십몇만원가더라고요 그래서 내한테로 30개를 샀는데 50개 사라고 근데 괜히 30개 샀는데 그거는 제가 7만원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다 나갔어요 그것도 사이즈가 이만하고 이 도마에 지금 되게 무거워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나무 자체가 무거워요 들어가서 우와 굉장히 무거워요 네 일반 싸구려 도마 아니에요 도마까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3만 개세요 고급이에요 십몇만원짜리에요 8도나 3만 3만 얼룩이 안 묻어요 이게 진짜 좋은건데 3만 마지막으로 2만 5천 남은 드리고요 없으면 이거 뺄게요 저기 한 번 자 또 2만 5천 이거는 만원짜리 그런 칼도가 아니에요 여기 가서 2만 5천으로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 못사실 거예요 내가 한 번만 갖고 왔어요 자 또 2만 5천 아니 칼자룹도 안 나오고 진짜 좋은거라니까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거 사세요 인도네시아과에요 나무는 그쪽 나무 그렇게 없어요 자 또 2만 5천 남으세요 다칠 때까지 같이 줘요 2만 5천 필요하십니다 이게 처음에 3만 원씩 팔았었는데 지난해에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나무인가 뭐에 거성이나무 어 포장한걸로 포장한걸로 네 자 마티나오도 하나 남았어요 안계세요 네 네 영훈아 영훈아 네 네 4.9시에 저 저 마티나오도 하나 남았어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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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같이 네 2일 아 그럼 고맙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나 다음 주에 제가 화해날 올 때 또 한 번 가까울게요.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우처는 이렇게 많이 안 나갈 줄 알고 개수를 많이 안 사는데 의외로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봄의 밭에 작물 같은 거 돌볼 때 쓰는 모종삽으로 써야 되고 야종삽이에요. 사이즈는 작아가지고 허위에다가 이렇게 차서 등장갈 때도 갖고 가면은 혹시 여러분들 사회가 가지고서 산산반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한 500년부터 더덕받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자 얘는 꽃게기도 있고요. 삽도 있고요. 음료수를 일단 캔 따개도 있고 국도 있고 그래요. 쓰실 때는 이거 이렇게 돌려끼는 거고요. 쇠와 아주 좋아요. 묵직해요. 이게 너무 가벼우면은 이게 안 될 거예요. 경매정이라 이따 끝나고 전화할게. 네 이거는요. 그 용품 파는 데 가면은 따로 팔아요. 다용대 야장서. 24,000원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캠핑용품은 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에다 하나 갖고 다니셔도 돼요. 갖고 다니세요. 자 그냥 이건 싸게 갈게요. 5,000원씩 드릴게요.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자 필요하신 것. 하다못해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켜더라고요. 예 5,000원이면 받아서 찍히면 여러분들이 이걸 믿게 없어요. 직접 무게를 들어오고 확인을 해본 다음에 사셔도 돼요. 예 5,000원이면 싼 거예요. 일반 싸구리에 호미야 하나만 해도 얼마인데요. 캠핑, 등산, 낚시, 조경, 원액 어딘지 다 쓰는데 진짜 튼튼해요. 자 또 5,000원 없으세요. 이게 다야. 없어요. 이거 하고 이거 다섯 개. 이거까지 다섯 개.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안 쓰실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차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밑에 놔도 좋아요. 여름에. 저 끝에도 계시네요. 어르신. 저 끝에 잘생기신 신사분 안 쓰니까 갖다 주고 와요. 완료. 저기요. 빨리 밑에 갖다 와요. 저 끝에. 싫어하시고요. 싫어하시고요. 자 얘는요. 터빈인데요. 이것도 하나 가정에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갖다 봤습니다. 얘는 쇠도 자르려고 나무도 자르려고 플라스틱도 자르려고 중요한 거는요. 화만이나 유리를 자를 수 있대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 중국계 안이에요. 국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쇠 자르고 망 자르는 거예요. 칼날 이게 하나가 7천 원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에 날이 총 11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항아일을 자르고 타일을 자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설명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이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건 매빈코리아 우리나라 거예요. 보통 판매 매장에 가면요. 이거 하나가 3만 5천 원 공급 판매되면서 그렇게 가는데요. 자 저희는 이거 저렴하게 2만 계세요. 매직소 울트라. 파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다 자를 수 있는 거예요. 2만. 이거는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1만 5천 계시면 드리고 없으면 이거는 뺄게요. 일반 셋톱 차원이 아니에요. 도자기도 자르고 유리도 잘라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날 때문에 15,000. 없어요. 40,000은 떼요. 40,000은 안 나와버린 거예요. 안고 와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도 이거 제가 파는 거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늘 앞에 드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피로의 억제예요. 특히 술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앰플도 팔고 우르사도 팔고 그러면은 앰플하고 우르사끼고 그러면은 보통 가격이 9,000원 만원 돈가요. 근데 얘는 진짜 고급이래요. 그러니까 가리에 좋은 밀크시슬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4번만 하고 밀크시슬 이거 4개 그 다음에 총 81가지의 천연 그 식물을 갖다가 거기서 81가지래요. 완전히 얘는 그 특별한 것만 이렇게 조제라도 맛은요. 바깥스 맛보다 더 좋아요.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나눠드리지 못하거든요. 저도 근데 많이 피곤하면은 먹고 나서 한 2시간 이따 소변 보면은요. 소변 색깔이 약간 달라릴 정도로 바깥스랑 게임이 안 돼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하나씩 줄게요. 감사합니다. 너는 보고 싶어도 안 좋아. 네. 어르신이. 너 보고 싶어도 안 좋아? 자 자 이거 원래 가격은 한 4만원 건가요. 이거 바닥에다가 떨어진다. 미초 자 5천원 가볼게요. 밀크셀가 있어요. 한 번 더. 자 5천원이요. 5천원이요. 여러분 무지개 싼 거야. 그렇지. 오늘 하루에 불렀어. 네. 4명들 다 있어요. 이거 여러분 검색하면 이게 3만 몇천원 남아있는 거예요. 자 5천원. 싸다. 혹시 이거 만원어치 사서 해주신 분은 1만원에 내가 3개를 줄게요. 1만원에 3개. 1만원에 3개면은요. 싸도 너무 싼 걸 거예요. 잠깐만요. 2개 바꿔. 1만원에 3개. 2개 더. 네. 1만원에 3개. 여기서. 이거 한 번만 받아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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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여기에. 드릴게요. 내가outh이 싸우고 붙게 해서요.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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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os. 1만원야. 드릴게요. 드릴게요. 와. 해봐. 1만원에 팔 거 뭐하는데 막 그게다. 엄마. 이게 다 분명한 거 없었지? 이거는 여러분들 두고두고 매일매일 먹지 말고 좀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다 그때 드셔보세요 진짜 이거는 만 원이 안 아까울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네 nem우 물론ends samples 좁둑 좁둑 고춧가루 가야해 고춧가루 조사 그 카메라 말고 오만아five 와 그 카메라 말고 저희도 뭐 일하고 있다며 너? 아 빨리 다른 거 해! 아니 너희도 뭐 해준다고 있다며 나? 어 내가 왜 해? 나는 조금 있다가 작업해 좀 확실해 조금 있다가 골또품하고 뭐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요 싸게 드릴게요 5시부터 이건 뭐냐면요 예 소은씨의 원래 개인 보호구 레벨 B 세트가 들어갔던 거에요 예 제가 다른 거 보다도요 이거는 라지 큰 사이즈거든요 집에서 페인트 작업하거나 청소하거나 어디 봉사활동 갈 때요 꼭 착용하시라고 안경이 이게 그 숨 쉬어도 서리가 끼지 않는 그런 보호 안경이에요 물안경 아닙니다 예쓰고 물에 들어가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예 옷이 방호복이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구요 이게 마스크가 좋은 거에요 쓰리에브꺼 보다 더 좋대요 쓰리에브꺼 4천원짜라서 그래서 이거 준 사람이 얘만 빼달라 그랬는데 아이가 그렇게 안한다고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네 깨끗한 청결을 위해서 신발이 있어요 신발을 위해서 겉에다가 신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텍스 장갑이 두개가 들어가 있어요 큰 사이즈 그럼 얘는 청결을 위해서 검증되고 입증된 겁니다 중국 거 아니에요 그냥 저렴하게 가볼게요 이게 18,000원 19,000원이에요 5,000원 되세요 이게 하나가 4,000 얼마에요 5,000 이거 필요하신 분 없어요 5,000원 고글만 해도 이것만 해도 4,000원이 넘어요 5,000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두개 요거만 해도 세개 많으실 분 세개 많 많 하나 더뎌서 네개 많으시죠 자 두개 5,000원 할 분 이거 여러분 고글만 해도 안 나오는거에요 두개 5,000원이면 완전히 이건 말도 안되는거에요 그냥 사 보세요 자전거 탈 때 돼요 저거 두개 5,000원이요 4개 만원 이런거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거에요 자 두개 5,000 4개 만원 이거 내가 하나에 천원씩 주고 사는거 아니야 4개 그냥 이렇게 드려요 4개요 네 그거 뭐에요 빨리 소리쳐요 저거 살려드려요 저쪽에 드리고 5,000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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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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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바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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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린 다음에 좋은 회사이에요 제가 이걸 엄청 많이 팔아서 아는데 이게 엄청 비싸요 사실 그렇게 싸게 저거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게 저거하는게 아니에요 근데 엄청 비싼거에요 2개 5,000 2개 5,000 요거 하나만 해도 기본이 4,000원 3,000원 해요 근데 4,000원에 비싼거에요 이게 하나에 만원 넘습니다 저게 드렸어요 또요 이거 이거만 해도 장난이 아니니까 저쪽에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엄청 싼거에요 그거만 알고 계세요 제가 제가 이해사제품을 엄청 많이 판놨어요 그래서 또요 저거 맨뒤 없어 끝 두개 드려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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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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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개 골라서 드릴게 누것도 할지 그대로야 뭐죠 아니 이거 붙지말고 아 붙지말고 내가 안경 빼고 하나 빨리 찍어 5,000 5,000원에 못맞아 이거 한 2만원에 치게 백원 네 빨리 찍어 네 이것도 없어요 자 요것도요 이거 자 그거 다시 봐 얘는 안경만 들어있어요 한개 두개 이거네 예 이거는요 오토바이 자전거 작업할 때 얘 치우기 특히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은 그 타카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그게 아는 사람이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타카를 갖다가 못두니까 타카못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와서 해주겠다고 거의 공짜해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이 사람이 타카못으로 때렸는데 쇠 받으니까 이게 챙겨나가서 눈을 때린거야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안그러면 실력한다고 590만원 의료받는데 안된대요 그거는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카 작업할 때 땅땅땅 때릴 때요 쇠가 튀어요 그냥 그때도 쓰고 다양하게 쓰세요 자 이거까지만 싸게 팔게요 자 세 두 개 세 개 네 개 오천 개세요 안경만 자 안경 네 개 오천 원씩 요것만 몇 거밖에 안 돼요 이 안경 이거 3천 얼마 넘는 거예요 네 개 오천 안경만 안경이 엄청 비싸요 음 음 음 오 오 오 비텔 네 개 오천 2구 3구 4구 6구 107.2.1.2.2.1.2.1.2.1 시킹 이거는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얼굴이 약간 저기할 때 화장품이라고 바르기 전에 바르는 거래요 바르면 얼굴이 진짜 끄찍끄찍이 난대요 토너에요 토너 한번 뜯어봐 양이 굳이 많아요 피부 진정해요 피부 오도돈을 안살아요 얘를 닦고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요거 두개 들어있거든요 민감피부를 진정해준다는거 자 두개 들어있어요 만원계세요 이게 비싼거리에요 이거 뭔 말이야 누가 스피커를 틀었어 자 그러면 이것도 몇개 안되니까 요거마다 5,000원씩 가볼게요 자 크림 된거다 10배 더 좋은거 얼굴 깔짝깔짝 빛나게 사진찍고싶으신 분 그것만 사세요 5,000원 이거 진짜 좋은거에요 여러분 이거 진정해요 얼굴이 진짜 빛나요 안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바쁜가다 줄게 좋은 날 좋은 사람 만날 때요 사진찍을 할때 얘 빨리 오세요 연예인들이 쓴대는거에요 이게 여기 설명서가 나와요 뒤에요 이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회사 이름이 마녀에요 마녀 그리고 관점을 바꿔준대니까 얼굴을 마녀계에요 5,000원 진짜에요 여덟재도 다니는거에요 세수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받는거에요 마녀계획이라고 이게 따로 얘네가 있어요 한 박스에요 몰라요 이거 밖에 없어요 아 요거 두개 두개 5,000원짜리 아니야 이거 저기들이요 저기들 네 토론이요 우리요 언니야 저기들 자 5,000원 드릴게요 이거 세수하고 매운을 바른다고? 그럼요 세수하고 난 다음에 바르는거에요 요거는 민감성 피부 있잖아요 여기에 알레르기 나오잖아 그거를 감소시켜주는거야 진정시켜주는거래서 저쪽에 드려 저쪽에 5,000원 5,000원 자 그리고 염색 하면은 머리가 가렵고 그렇잖아요 요것도 내가 진짜 싸게 팔께요 이것도 다 없어요 얘는 머리 감으면은 머리가 그냥 자동으로 까매지는거에요 핀머리가요 컬러 시인지를 샴푸라고 해가지고 하나당 500ml에요 요것도 그냥 다 몇분한테만 싸게 되죠 나 이거 하나 먹어도 되지 자 요거 포클 이거요 500ml짜리가 1개 고개 3개 4개가 들어가있구요 머리에다가 영양을 공급하는 트리토놈타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갑자기 전혀 없죠 경매장에서 얘랑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만원씩 받았어요 네 손없어요 네 손없어요 손없어요 자 엄마 이거 딱 4분만 내가 말도 안되는 가격이 있구요 참 국가격으로 사세요 4분만 만원 하실 분 네 한 분 두 분 끝 네 한 2만원씩 받고 싸게 받았자 만원씩만 받았어요 자 4분만 드려요 4분만 만원이요? 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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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요거의 끝이야 이거 한 박스에 만원이야? 네 아 토마 하나 더 있다 토마 이거 한 박스에 만원? 어 이거 한 박스에 한 박스에 만원 여기 드렸어 블랙이 있어 블랙 블랙이 있어 블랙이 있어 블랙이 있어 블랙이 있어 블랙이 있어 블랙이 있어 스캐 km 블랙이 안개 luence 블랙이 있어 블랙이 있어 블랙이기 그런데 forth 블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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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불법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사람 바깥에 많이 나왔어요. 159, 한 번씩 봐. 이거 성인용품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바이브레스는 이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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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어디갔어? 에이 다 먹어 5만 다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무거워요 여자 아니면 세대 역시 5만을 해주세요 이따가 제가 바로 안가니까 어디가 주는데 여기로 오시는데요 자 저는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서 올게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양상편 예 샤워 한봉돌 맞 샤워 맞 야. 범쳐 범쳐 빨리 오빠 뚜껑 한 핸들 없는데 응 아 한 번도 jakieś 선생님, 내려오세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 하나 더. 아, 만 원이요. 범줘, 빨리. 네. 정리님. 네, 빨리 범줘. 아, 아, 아. 들리세요. 왜 갑자기. 왜 마이크가 안 나와, 갑자기. 근데 형아, 조종이 됐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마이크가. 마이크가. 먹을 수도 없는데. 아, 그거 다. 정리해야겠다. 야, 정리가까지 끓는 게, 형님. 여깄어. 흐트들이 왔어. 고춧가루 배터리 정료 배터리 정료 배터리 정료 배터리 정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거야? 이어폰 발사 빨빨리 줘 오 그거? 이거 갖고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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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 뺏는데 못 뺏는데 여기다 차 안 갈거야 이거 던져 그러면 내 젤이야 네 앉아도 알아 앉아도 알아 네 너가 수리할 때 이거 안았어 네 다 알아 그냥 네 네 여기 계세요? 네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아침에 또 우리 또 백봉 백봉 선생님 담아 담아 주시고요 네 퇴밀 시간인데 빨리 저희 10분만 할거에요 바로 이제 다음 처음 시간에 통해당 동탄 좋은 제품 가지고 저녁은 가게 많이 모으실 거예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항상 인천 경매장 고객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있을 때까지 우리 칸길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 경매장 제품이 인천 제품들이 있고 물론 또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하자 약간 미스에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인지 100% 다 바꿔드리고 하니까 언제인지 갖고 오시면 되겠는데 그 점은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저희 항상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도 운영위원회가 좀 계세요. 오지 마라 해. 많이 좀 고맙게 의견 좀 제시해 주시고 많이 좀 지속해서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차차에 좋은 제품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좀 들어가주세요. 너무 시원한 분들 앞에 나오시면 뭐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자꾸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건 5시부터는 우리 또 거성님 아시죠? 거성님 새로운 신게가 많이 가셔가지고 새 본맛이 대강주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시니까 잠시 후에는 동탄으로 5시 오늘 기라산 같은 멤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특히 5시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신게본맛이 대강주러셨다. 기대치 그러시면 되겠고 그럼 착한 우리 또 우리의 또 연맹 소개해드리기 심심하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도깨비 직원인데 오늘 어 다음국 거 판매라로 잠깐 나왔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진짜 이쁘다. 강력한 세탁조 클리너 드럼세탁기 핑돌이 넣는 건데 16g 4개 넣었어요. 4개 아시는 분만 그렇죠? 아시는 분만 5개 계좌에 들어왔어요. 4개 계좌에 넣었다고요? 이게 4팩이 들어있어요. 4팩 4팩 그럼 35만원 주세요.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35만원인데 그럼 이걸 다 합쳐봐 봐요. 다 봐봐요. 차량용 차량도 세정 제거돼요. 차량용 필요하신 분 그러면 215예요. 국무기처럼 되어있어요. 국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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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신 분 싸게 드릴게요. 싸게 하나 사면 10,000원 두 개 사면 19,000원까지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그러면 30,000원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을 주세요. 휠체어 사정권 하나만 해도 돼요? 제외하면 그러면 나한테 13만 9,000원을 주면 돼. 13만 9,000원을 주세요. vote 10,000원 9,000원 10,000원 10,000원 금 1,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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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원 10,000원 30,000원 사이즈 몇이요? 사이즈? 95, 100이요? 여자팔 나시 필요하신 분 나시 아니 반팔이요 반팔? 얘도 반팔이요 하나는 나시 얘는 얘는 나시 얘는 반팔이 돼요 필요하신 분 90에서 100가지인데요 하나 하나 5,000 두 개 하시면 8,000만이 둘게요 세거에요? 계세요 안에 삶은 삶은 거 아니에요? 계세요 이거 못하고 못하고 화장실은 못하고 수건 버리 신발 버리 필요하신 분 5,000원 애들이에요 5,000원에 튼튼해요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요 5,000원에 드릴게요 5,000원에 드릴게요 살인 설명서랑 혼두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5,000원에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5,000원 5,000원 세탁걸리너 세탁걸리너 필요하신 분 5,000원 얼마? 얼마? 5,000원 5,000원 내가 잠깐 해줄게. 내가 잠깐 해줄게. 내가 잠깐 해줄게. 세탁기 청소하고. 세탁기 청소하고. 어, 줘봐. 10분 만에, 10분 만에. 안녕하세요. 거성입니다. 박수 좀 쳐야지. 박수도 안 치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강력한 세탁기에다 드시면. 조금만 드시면. 엄청 좋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5천. 2개 드시면 8천. 그러면. 4천. 8천. 하나에 8천. 원가가 있어서 안 돼요. 야, 2개에 8천원이면. 하나에 8천원이지. 맞지? 맞지? 원래 5천원에 팔아야겠다. 원래 5천원에 팔아야겠다. 원래 5천원에 팔아야겠다. 2개에 8천원이다며. 그럼 8, 4천원. 하나만 찍어주세요. 아, 진짜. 어, 저기에 뒤에. 또, 하나다.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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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창피하잖아. 4천. 만 원이 되는데. 8천원인데. 하나에 4천원에. 4천. 어, 여기 앞에. 몇 미라고요. 이거 2개밖에 없지? 아니, 또 2개 많아요. 그럼 빨리 갖고 와. 4천. 어, 엄마. 여기 4천. 또 4천. 뭐 때문에 받지. 아니, 근데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거. 4천.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조금만. 이거. 고마워. 이게.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오카토가. 하얄색 오카토가. 또 4천. 여기로. 몇 개 안 남았어요. 여기가 가. 빨리. 갈 사람이 없잖아. 빨리 빨리 가. 하얀색 오카토가. 옆쪽에. 또. 4천. 저기요. 저기요. 동네. 또 4천. 어. 이게 몇 개씩 있어요? 이게 다야? 어, 여기가 또 8000만원이나 4천 나 여기 앞에 대기고 또 4천 4천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빨리 넘어가고 어 금액을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 이건 뭐야 자동차이고 이거 얼마? 하나에 만원인데 두 개 사면 15000만원 네? 얼마? 만원, 하나에 만원 그럼 한 두 개 사면 얼마? 남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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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자동차 세차용입니다 세차용 근데 어 저 차에 목이나 그 녹스러운 데 있죠? 요거 뿌리시면은 녹스러운 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녹 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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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내가 철군 봤어 두 개 만원 두 개 만원 두 개 만원 두 개 만원 일단 4만원 4만원짜리래요 4만원 아니 4만원짜리 아무 그게 없어 어 15000원만 받으면 되지 네 7500원 그럼 8000원 받어 나도 힘들게 일했으니까 8000원 받으니 또 8000원 아이 하나 더 찍어주세요 아이 하나도 7500원 8000 그래서 나중에 합치면 커피 하나 드리면 되잖아 오 어서 7500원 한 껌 더 저기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판어 이거 야 팔리는 거 힘든 거야 맞아 이건 버리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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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여기 자체가 워낙에 딱히 나와서 이건 얼마예요? 만원 아니 만원 만원이에요 하나예요 카드지나 미니인가 봐 어 이거 나 이거 놔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야 가자 아니 이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예요 열 수가 없어 열 시 열 시가 원래 없어요 열 시가 원래 없고 그냥 열려야 똑딱이 똑딱이네 똑딱이 이게 얼마나 가구야? 만원이요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영훈아 안 돼 안 돼 이거 지갑 이거 들고 거야 여기서야 어디 거야 이거 여기 거야 이거 안 되고 이거 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거 성소기 여기 성소기 저기 여기 만원 갑니다 만 만 만 만 만원이요 핸드폰 지갑 근데 여기 가방 옷 그거는 엄청 싸게 팔아서 안 막혀요 뭐 쓰진 않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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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등고 갖고 오지 않으셨어? 삼산물 니가 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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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솔직한 얘기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안에는 깨끗히 나가 안에는 깨끗한데 누가 사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하세요 어이구 어 얘기했듯이 근데 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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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 드릴게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나와 네 제가 50만원짜리도 2만원에 2,3만원에 팔았던 그거를 몇만원 하면되고 이건 매트로트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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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는 요거는 나옵니다 요거는 요거는 매트로 매트로 정품입니다 정품 딱 보니까 정품이에요 요거 3만 명이잖아 3만 이거는 사전으로 되니 어 반응 비리 이거 하나 티 하나 써봐 아니 써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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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몇이야 사이즈 90 아니 90에서 100 확실하게 얘기해 딱 입었는데 내가 하면은 책임질거야? 90 90 입으시는 분 어 저기 언니 들여 그냥 한 사람을 왜 줘 빨리 다른거 빨리 다른거 줘 저런거는 나가는데 왜 빡고 다른거 줘 다른거 줘 법원이 되나 법원이 되나 진짜야? 밀어꾼 밀어꾼 이거 그냥 법원인데 다 법원이 이거 법원인데 그냥 어 그냥 외고다니면 돼 누가 오면 아 진짜 외고다니는거같이 싶어요 근데 상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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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요? 3만 명입니다 3만 법원 법원 3만원은 없습니다. 3만원은. 3만 갑니다. 3만. 3만. 3만원 안 계세요? 3만원 받아야 돼? 아니 저 RM 좀 받아. 2만원! 바꾸 없습니다. 바꾸. 바꾸 마시면은 저희는 물건 안 줍니다. 무조건. 내가 내가 물건 안 줘. 그거 아까 그거 줘. 아니 그거 줘 하나. 이거 화장품 마셔야지. 이거 왜 반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진짜 내 뇌 반품을 해. 이거 사실래요. 그대로 50만원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저희 이거. 팔아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거는. 아내가 깨끗하잖아요. 3만원 안 되나. 3만. 3만. 아니 이건 사셔도 된다니까요. 아니 3만. 왜 왔다 갔다 해. 그게. 저희 반품이 안 돼요. 교환이 안 돼요. 교환하면 20만원이에요. 어. 보시는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참나? 확실히 2개 안 돼요. 언니. 2개 해요. 그냥 5만. 콜. 끝. 감사합니다. 바보야. 야. 어차피 5만원인데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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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기. 아 돈. 이게 다 파인가요? 어. 어때요? 예이. 이게 다. 거카덱이 뭐 있어요? 아. 아. 어. 그리고요. 내가. 내가. 네네. 너. 내가. 안녕하세요 저는 도토로만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토로만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토로만돌입니다 도토로만돌입니다 일단은요 오늘 날씨가 도토로만돌이 오셔서 음료수 먼저 갈게요 날씨가 싹싹한 녀석도 그렇네 자 이거는요 음료수 자 이거는요 음료수 자 이거는요 음료수인데요 여기 하나에 33,000원 음료수에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많이 팔고 몇개 없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담배질 음료수에요 담배질 음료수 순화만 4번 마시거든요 3,000원에 12원만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필라싱은 6개 들었어요 6개 자 6개 들으면 3,000원 갖다 드릴께는 담배질 음료수에요 이게 한 몇개 더 표현이 33,000원씩 하나 한통에 얼마요? 6만원! 어 6만원 한통에 6만원 어 7만2천원 이게 한통에 그게 한 박스에 아니 하나에 33,000원 아니 하나에 33,000원 어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빈줄 음료수에요 여기 깍수가 6개 들었어요 6개 일단 맛이 다 그래 깍다가 가지고 네 근데 맛있어요 자 맛은 한가지 밖에 없어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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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필요하신 분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영원팀 같이 잘 감사합니다 네 갖다 드릴께요 네 zieh sport 아니 또 어디갔어 우리 옆에 어디갔어 저기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5배만고 어차피 500원 골 닭빛질 못냈어 요거밖에 없어 자 감사합니다 자 가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 사장님 옆에 하나 자 가따드릴게요 자 커피 하실거죠 됐어요 됐어요 요거밖에 없어 여긴 저 마지막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세기밖에 없어 네 세기밖에 없어 됐어 자 감사합니다 한 게 500원이잖아요 자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네 여긴 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반응 저 소콜 중인데 네 맞다 삼촌 여기도 아니 소콜이죠 여기 있다고 다 갖다 놓았어요 삼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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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오 아 아니, 아니가 자, 어디가 갔어? 네, 여기씨, 거시오 아, 여기요, 여기요 자, 이건 면떡이요 자, 면떡이가 1형 면떡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에 3개가 들어있어요 2개, 5천원의 된입니다 A형 면떡이가 2개, 5천원씩 자 자 필요하신 분 멘독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멘독이 비용선 두 개 모셔 멘독이 비용선 자 또 필요하신 분요 멘독이 여기 한 개가 살려주는 베니저가 다시 바라있는 3,500원 이게 총 합계 6개가 들으니까 5,000원이에요 자 영재언니 왔어? 자 또 필요하신 분 왔어 안 왔어 영재언니 안 왔어 지금 영재언니 침구들과 왔어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신 분요 네 자 갖다 드리고요 네 두 개 모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총 6개예요 6개 6개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갖다 드릴게요 영재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갖다 드려요 자 또 필요하신 분 계세요 불ore하신 분요 불어하신 분이요 밤독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낙포카라멜 낙포카라멜이예요 소비공사가 4개 많으신 낙포카라멜 예, 갖다 드려요 감사합니다 영어 2번 수밖에 없어요 아유, 빨리 시도돼, 누나 유튜브 다 봤어 유튜브 다 안 봤다고 자,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서 갖다 드리고요 아유, 신경이 없어요 이, 말고 영어 2번이 없어요 2박스 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 예, 자 자, 2개 5천 원 맛있어요, 이게 하나 3천 원이 5천 원 넘어요, 예 자, 갖다 드려요 이거 하나 누가 더 가지고 왔나 보다 자, 2개 6천 원 예, 저 미션 애기서 하나 저, 이 백화점 인데 오랫만에 오셨어요 좋은 쪽으로 예,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김인데요 김이 저도 오랫동안 김이 없어요 몰김 몰기불들 구원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나누셔가지고 요새 팔레이장에 싸가드시면 맛있어요 양폼치 한 50m도 되는 것 같아요 5천원 해드립니다 5천원 구운 김이에요 까르셔가지고 달레에 싸가드시면 맛있어 5천원 요거는 딱 10개밖에 없어요 5천원 1천원씩 김은 이제 없어요 김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5천원 언니 어디가 꽃상에 타러 온다고요 언니 어디가 언니 어디가 깐깐깐깐 김은 또 없어? 어 이거 없어 김은 또 바라봤어 자 요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쟁이인데요 이건 눈에서 블루베리쟁이 요거는 닭박스밖에 없어요 자 민아신분 요거는 4개가 2개가 오셔가지고 요거는 닭박스밖에 없어요 네 자 필요하십군요 2개가 오셔가지고 요거는 닭박스밖에 없어요 자 TV 3개 남았네 네 감사합니다 IG'm 아 우홍 9개에 오션 cm 이거 bisschen 10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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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여 3개여 10개여 Marketing 2개여 4개여 5 자, 너무 필요하십니까? 제가 왜 저래? 제가 왜 저래? 자, 만포, 만포, 제리. 자, 바꿔 드리며. 뭐 되냐? 흔들어도 안 왔어요? 흔들어도 안 왔어요? 이거 얼마야? 흔들어도 안 왔어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흔들어도 안 왔어요? 아니야. 아니, 너 있어. 왜 한 개가, 한 개가 있을까? 응? 힘들니까요, 블루베리 젤이 되니까. 언니, 블루베리 젤이 있어. 3천 5천. 아니, 김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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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5천원. 김 5천원. 다 돼. 예,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박스 밖에 없어요. 6개 무게 없어요. 2개 맞춰만 4개 많으시니까 무게 없어용. 무게 없어용. 무게 없어용. 영양생. 무게 없어용. 차이 없어용. 무게 없어용. 상관없이. 양대기는 2개 5천원 4개 많으시고 이거는 오두 깐 오두예요 깐 오두 한 봉지에 5천원씩 드립니다 깐 오두는 3개 4개 정도 드시면 10일 예방이 되는 오두 한 봉지에 5천원씩 오두 한 봉지에 없어 100% 오두 오두 5천원 오두 5천원 오두 5천원 오두 깐 오두예요 깐 오두예요 네 이거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드시면 치매 예방도 되고 좋아요 자 또 필요하신 분이요 오두 5천원 오두 1개越 instituto action all途 jeb 자 감사합니다 이거 clerk 말씀하시면 좀 회로 two 분만 돌리시면 말 우수하게 일단 나타내시면 돼요 있습니다 핵 용체 hast 51 5,000원 호두 100% 호두예요 한 호두 5,000원에 드릴게요 4,000g 수 넉넉해요 450g 요즘에는 호두 한 배에 8,000원, 1,000원씩 팔아요 근데 이거는 450g에 5,000원이에요 자 이거는요 간장고막 곤두레밥이에요 이게 여기 하나는 가리비로 되어있고 여기 곤두레밥인데 한 3,000원 정도만 저자레인지에 있어서 요새로 분야 따지 말고 사라주시면 안에 간장도 다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요거 한비 시중에 가시면 8,000원씩 그렇게 팔아요 자 오늘 3개 5,000원씩 몇분만 드릴게요 45,000원 24,000원 사라주 Bass 그리고 잘 dismissed 이 방법은 마지막이에요 이 방법은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햇반도 2,500원, 2,800원이잖아요 여기 보면 편보무스에다가 건드력이 다르게 있어요 환영시 환영, 건물 영호밖에 없어요 필요하신 분이요 그 필요하신 분이요 세 개의 화선은 강압해서는 오늘의 영호만 누리면 물물이 없어요 전달한 지 한 3분 정도만 살아주시면 돼요 지은이 오천 세 개의 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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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호동 호동 자 요거는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닭가슴살는 시즌개가 하나 사시다가 2,500원씩이에요 폐하식은 오늘 4개가 5,800원씩 닭가슴살이에요 6개 4개 5,800원 자 폐하식은 오늘 닭가슴살 1개당 2,500원씩 이렇게 팔잖아요 여기 전자렌지 돌려주시면 되요 자 폐하식은 4개 5,000원 4개 5,000원 4개 5,000원 해드리면 닭가슴살 닭가슴살 1개 2,000원 1개 2,500원씩 이렇게 팔잖아요 자 2,500원 5,000원 1개 3,500원 나도 이 길에 있는 토요일날에 한 권력도 안 깎았어 토요일날은 좀 있는 것 같고 올게요 언니 자 또 필요하신 분이요? 세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오천 원 네 닭가슴살 닭가슴살 자 필요하신 분 안 계세요? 네 개 오천 원 네 개 오천 원 네 개 오천 원 닭가슴살 네 개 오천 원 자 이거 오늘 몇 개 삼천? 여기 지금 몇 대가 가져왔대? 닭가슴살 네 개 오천 원 네 개 오천 원 네 아홉 개 조기 틀어 조기 틀어 달아야죠 어디까지 가 자 감사합니다 자 닭가슴살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네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자 여기도 이제 마지막 없어요 네 닭가슴살 네 개 오천 네 몇 분 없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여기도 수창에서 나온 다시마 된장 다시마 된장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재래식 된장이에요 갔다 갔니 네 네 자 요거 됐다 우리가 여기 사우나 같은데 가지고 사우나나 저기 저기 뭐 두부집에 가면 2만 5천 원씩 그렇게 붙여놨어요 자 8천 원씩 둘입니다 자 고수상 된장 이렇게 두 개 사시면 15,000 원 두 개 세트로 사시면 15,000 원요 자 두 개 사시면 15,000 원 15,000 원 네 만 5천 네 15,000 원 네 2,000 원 15,000 원 1,000 원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다시마 된장이다 이거 깜짝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된장도 필요하신 분들 합치면 막장 이거는 방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많이 팔았어요 다 부어요 방은 8개 만원에 드립니다 4개 5천원씩 방은 우리 편의점이 만한 2,800원이에요 맛있어요 필요하신 분이요 4개 5천원 6개 만원씩 자 방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다 촉촉한 밤이에요 몇 개 드실까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지금 까만 부붓어요 안 돼 아 진짜 뭐 자 피하실분도 갖다 드려요 자 피하실분도 갖다 드려요 자 피하실분도 갖다 드려요 자 피하실분도 갖다 드려요 4개 5천원 8개 5천원 다음 다 다음 다 드려요 사장님 심심하니까 네 밤 하나 드릴게요 밤 밤 밤 네 드릴게요 몇 개 드릴까요? 몇 개 드려요 4만원 8개예요 1만원 8개예요 1만원 8개 1만원 8개 1만원 8개 드려요 1만원 8개 2만원 9개 2만원 9개 3만원 9개 네 꼭 드려요 1만원 9개 1만원 9개 3만원 9개 4만원 9개 2만원 9개 언니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지? 양말 잡으세요. 양말. 조색요품. 일단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나오는 대로. 아니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찾으시길.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간 거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검정색깔은 저희가 나오면 드릴거에요 이제 찾고 있어요 일단 흰색버터 가봐 이거는 김 김장환 김장환이 60g이에요 35g 40g이 아니고 그렇게 3개 5천은 6개 만원씩 김을 좀 세요 3개 5천은 6개 만원 주먹밥 같은거 아니면 인제 먹은거 받는거 보세요 장견물을 만든거 피하신거 지난번에 한개 쓰는거다 양이 배가 많은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7원 수수도 있는거 같아요 3개 5천 3개 5천원 3개 5천원 3개 5천원 1개 5천원 1개 5천원 5개 사고나서 반을 하나에 반을 더 드리는거에요 하나에 반 3개 5천원 3개 5천원 4개 5천원 2개 5천원 3개 5천원 3개 5천원 한 번만 주세요. 눈 영양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간 눈 영양제 3개월 분이거든요 만원씩 드립니다. 피하신분 눈 영양제 눈 영양제야 만원씩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눈이 지침하시는 분은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눈 영양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간 눈 영양제 월 40만원은 모두 40만원 이상 7만원씩 이렇게 주셔야 돼요 만원! 만원! 눈 영양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간 눈 영양제 저희 죄송한데 불쩍 오면은 못 들려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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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영양제! 만원입니다! 안에 다섯 통 들어있어요 다섯 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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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방세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 문 영양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간 눈 영양제 만원! 만원!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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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세요 제가 오늘은 표정당 5만이만 다 갖고 왔어요 이게 너무 무거워 자 이거 사시면 미디리봉지 드려요 자 필요하신 분 13,000원 자 13,000원 표정당 14,000원인데 28,000원이에요 똑같은 거 자 저기 언니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럼 어디로 내 미디리봉지 이거 무거워야 2kg 넘어 들지도 못해요 언니 하시면 13,000원 13,000원 네 13,000원에 드려요 아니 비싸잖아요 도둑당이에요 도둑당 자 이거는 비디봉지 드립니다 자 필요하신 분 13,000원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얼마야 13,000원 13,000원 아무래도 무거워요 진짜 늘지는 못해 또 필요하신 분 13,000원 비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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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필요하신 분 13,000원에 드립니다 13,000원 그치 그치 13,000원 여기 사장님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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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느 사람이 나 주세요 저거 자 자 너 필요하신 분 13,000원 세 분 세 분 세 개밖에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닭만삼천 오늘 저녁 백수 드세요 백수 백수 닭도림 닭 진애밭 아니 아 야 야 너희 롬이 롬이 롬이는 롬이는 당 있으신분들도 되게 좋고요 우리나라는 인삼이 인삼을 채 물어지잖아요 외국에는 롬이가 우리나라 인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거에요 요렇게 생겨서 시기도 편해요 당 있으신분들도 좋고 그 다음 앞에는 꼭 취하기에요 자 5천원씩 드립니다 롬이는 5천원 진짜 다 다가요 금방 나가요 롬이는 없어서 못 팔아요 롬이는 5천원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 5천원 받아드려요 옛날에 이렇게 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5천원 롬이는 없어서 못 사요 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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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개 남았어요 네 롬이 2개 남았습니다 롬이 감사합니다 1개 남았어요 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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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5천원 1소 롬이 롬이 1만 원씩 드립니다 9만 원씩 계란후라이 고기에도 프라이치가 안 붙어요, 맛! 자, 말아! 네! 아,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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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Tech. 참나! дух! 사랑 장난iyда! 자 감사합니다 1시간짜리 세 번쩌는 실께로가 먹고싶어요 자 그럼 배하셔서 3개 5천원 8백그람 3개 5천 3백그람이야 자 목탕 목탕 목팬 이런거 되어야지 트위터 소금이 다 가가는거에요 바닥에 있는거지 언니 물을 크게 넣어야지 3개 5천원 자 동기라신분 어 소금 3봉이 5천원 자 동기라신분 3봉이 5천원 킥스 솔트 소금 키말라야 3봉이 5천 3봉이 5천원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자 킥스 솔트 소금 이메일에서 구원 킥스 솔트 소금이에요 자 마지막 자 3봉이 5천원 4봉이 1봉이 4봉이 1봉이 2천원씩이잖아요 5천원 5천원 3개 5천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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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받아들여 자 요거는 남성명 금화장품이에요 자 악주에서 나온 거 19만 8천원짜리 15,000원 계세요 자 15,000원 남성명 금화장품 15,000원 자 요기에 노란 게 자 급이 날 수 있어요 자 필요하신 분 15,000원 자 악주에 금화장품 15,000원 자 손 들어보세요 아 주차 앞에 자세우신 분들 돌봄주차 지금 남성중이래요 자 다들 알아서 지금 오셨어요 자 필요하신 분 5,000원 예 단속중이래요 단속중 자 15,000원 넣으세요 15,000원 남성화장품 이효리가 성장하고 있어요 15,000원 24피 순근 자 이거 오징어예요 오징어 자 이거 오징어가 3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냥 부어서 드시면 돼 갈랑갈랑 맛있어 짜지다라고 맛있어요 일단 만원씩 들립니다 자 오징어 반건 오징어 만원씩 네 3마리 들어있어요 오징어 원래 비싸잖아요 3마리 들어있어요 만원 3마리 만원 3마리 만원 남건 넣으신 거라고 3마리 들어있는데 이렇게 맛있었지 아지도 안하고 맛있다고 자 감사합니다 자 3마리 들어있어요 3마리 자 또 필요하신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또 필요하신 분 근데 딱딱한 맛집이 아니고 맛있고 이런 거 해가지고 마이네비 찍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저거 뒤에 갖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필요하신 분요 만원 오징어 3마리 만원 오징어 3마리 만원 3마리 만원 오징어 오징어 3마리 만원 네 감사합니다 오징어가 딱딱한 오징어가 아니라 근데 비싸여서 바라봅데 3마리 만원 3마리 오징어 말랑말랑 슥슥해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오징어 3마리 만원 많이 짜지도 않아요 맛있어요 오징어 3마리 오징어 3마리 만원 마요네즈 찍어먹어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 오징어 4마리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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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드시는 거 맛있어요. 건강이랑 같이 제가 나오는 대로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만원 계세요. 만원. 이거 사실은 비싸잖아요. 4천 5천 원이에요. 필요하신 분 만원. 만원. 빨리 팔고 와냐. 만원. 오징어 주세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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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authentic. 하약의 연상. 닭고기 Dilipo 지나면 diferente. igaVideo. 너맥독. 枕스트린이 3천 원이에요. 오징어. 너국이omos요. 너맥독. 1kg 2. 2kg. 네, 갖다 드릴게요. 떡국정. 저 뒤에서 갖다 드릴게요. 떡국정. 비하실 분.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떡국정. 떡국정에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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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갖고 주겠는데. 2개 5천원. 자, 떡국영 선생님. 2개 5천원. 네, 갖다 드릴게요. 2개 5천원. 자,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흑흑소 진행이에요. 흑흑소 진행. 동기한이 26년도까지고요. 지금의 흑흑소가 겨울에 있어서 이제 몸으로 갈 때 이제 몸 고진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많아야 드립니다. 자, 인터넷 사실라면 보통. 어?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자, 뭐? 만 원. 흑흑소 진행. 만 원. 흑흑소 진행. 만 원. 자, 인터넷 사실라면 10만 원 넘어요. 흑흑소 만. 만 원. 만 원. 자, 요새 모짓함이 없어져요. 흑흑소가 굉장히 비싸요. 한 마리 180만 원씩. 그래서 안 돼요. 자, 떡국영 친구. 만 원. 만. 네, 흑흑소 진행. 만 원. 흑흑소. 흑흑소가 진짜 무면 좋아요. 흑흑소. 흑흑소가 진짜 무면 좋아요. 흑흑소. 오. 흑흑소. 흑흑소. 네, 감사합니다. 흑흑소. 여기, 여기. 자, 앞에. 흑흑소. 흑흑소서. 흑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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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핀하신분. 만 원. 5만 원짜리. 흑. 네. 흑. 흑. 만 원. 흑흑소. 흑. 흑. 출하신분? 예 만원 만 만용 약과 약과 이제 마지막이 되거든 이것은 자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자 약과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제가 이제 빠져나서 자 이거는 약과는 2개 5천원 4개 만원 자 약과는요 그냥 간식으로 주시면 돼요 자 2개 5천원 4개 만원 2개 5천원 자 약과는 오늘 바로 마지막이고 약과는 수생각 만화의 4,800원이에요 자 2개 5천원 1개야 3천원씩 3개는 3개 3개는 5천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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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한 박스 남았어 2개는 5천원 자 또 필요하신분? 자 약과 갖다 드려요 약과는 이제 한 박스이고 마지막 발만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2개 3천원 1개 3천원 하나요? 네 네 6개는 3천원 2개 5천원 약과는 필요하시고 약과는 이제 간식으로 드셔요 지금 자 필요하신분 1개 5천원 1개 5천원 1개 5천원 1개 5천원 2개 5천원 2개 5천원 1개 5천원 2개 5천원 1개 5천원 자 자 감사합니다. 언니 좀 하지마. 언니 마지막. 언니야. 언니. 하지마.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월남쌈. 월남쌈이에요. 월남쌈. 우리가 여기 창사무집에 가면 사게 해가지고 야채 사가지잖아요. 지금 거기 사가지시는 거. 자 월남쌈. 여기 하나에 20개 들어있어. 20개. 자 갑니다. 15개 5천원. 자 필요하시면 월남쌈. 15개 5천원씩. 자 요거 3절에 아주 쌈 잘 만드시는 거에요. 자 필요하시면 15개 5천원씩. 15개 5천원.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내가 넘어져. 여기다 놔둬. 다시 해야 되러 가야 되니. 15개. 15개 5천원씩. 자 한 박스 남아 놓은 거 가지고 왔어요. 자 3개 쳐. 아 안돼 안돼 안돼. 처음에까지 하지마. 자 갑니다. 자 15개 5천원. 15개 5천원. 아아 3개 쳐서 떼어도 돼. 안돼 안돼 안돼. 왜. 천천히 하지마. 그냥 가야 돼요. 15개 5천원. 15개 5천원. 자 감사합니다. 15개 5천원. 월남쌈. 한 20개 들어있어. 20개요. 자 이거 한 따스 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쌈싸가 얇은 눈 오고 쌈싸가 드시면 맛있어요. 이게 소품에 맞춰나요. 네. 자 높이 가신 분. 자 받아드려요. 소품. 3천원. 시원한 것 같다. 대원 대원. 자 높이 가신 분이요. 15개 5천원. 가다 드리기 사장님. 네. 아니 아니. 여기 사. 가다 드리기. 언니 이쪽으로 가다 드려요. 네. 다 높이 가신 분. 15개. 시원하세요. 네. 10개. 10개. 시원하세요. 네. 15개. 5천원. 5천원. 소품. 소품을 하신 분. 소품을 하신 분. 그 건빵 아까. 아까 그거. 대단. 마신 맥. 자, 또 필요하신 분이요. 자, 감사합니다. 15개월 5천원. 감사합니다. 그냥 맹림이야. 감사합니다. 어? 내가 가방 안팔었잖아. 나 보고 그래. 내가 오늘 내가 가방 안팔었어요. 자, 없어요. 없으러 들어갔는데, 내가 누군데 파다가 가방 안팔었어요? 자, 이거는 미숫가루. 자, 미숫가루 와요. 이제 나왔어요. 자, 미숫가루가 17가지 동물이 들어간다는 거야. 자, 5천원씩 드립니다. 1kg짜리. 자, 미숫가루. 자, 1kg짜리. 5천원. 자, 이 꼬도 딱 6분밖에 없어요. 자, 6분밖에 없어요. 자, 6분밖에 없어요. 5천원. 5천원. 네, 5천원씩. 자, 29. 자, 20개 들어간, 20개 들어간 미숫가루. 5천원. 자, 20개 들어간 미숫가루. 5천원. 자, 비자식은 5천원. 25년 9월. 25년 9월까지. 5천원. 네, 5천원. 네, 5천원. 네, 5천원. 5천원. 26년 9월까지. 5천원. 6,000원. 10,000원. 20,000원. 15,000원 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제가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5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강연에서 나온 남도 넛갈비인데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팔았어요 토절날 없어 자 오늘 넛갈비 3개 5,000원 육즙이 쩔으로 나는데 너무 많았어요 3개 5,000원씩 자 이거보다 대분만 드리고 없어요 자 여기 하시는 3개 5,000원 너무 맛있어요 떡갈비 3개 5,000원 자 3개 5,000원 자 갈라드립니다 네 떡갈비 가야 육즙이 짜르륵 나는데 너무 맛있어 3개 5,000원 자 감사합니다 자 자 또 필요하신 분이요 떡갈비 떡갈비 3개 5,000원 3개 5,000원 3개 5,000원 떡갈비 떡갈비 3개 5,000원 없으세요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토요일날 오니깐요 토요일날 예산시에 오세요 자 요거는 디프죠 방향제 자 방향제 3개 3개 만원 자 이렇게 3개 만원이에요 자 화장실이나 자 캠퍼 들어간 입구에 놓으시면 되요 3개 어디서든 3개 만원 3개 고쳐요 자 이렇게 3개 뽑은거 냄새가 너무 많이 하는데요 2개 뽑으시면 되요 차이가 묻어두고 냄새 블랙체리 자 3개 만원 자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3개 만원 3개 만원 3개 만원 자 필요하신 분 3개 만원씩 드립니다 자 자 필요하신 분은 3개 만원 3개 만원 3개 만원 3개 만원 3개 만원 말 아다르고 자 향이 향이 지나면은 1개가 뽑으시면 되요 그리고 수술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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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거는 침량진액 자 이동기한 이십 칠린도 까지고요 요거는 요렇게 탁어치로 됐어요 마시는 진양 지렉이에요. 마시는 거 만 원을 드립니다. 만 원 인터넷가 95,000원이에요. 만 원 마시는 진양 지렉 만 원씩 만 원이요. 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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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5천원 자, 필요하신 분 2개 5천원에 드립니다 자, 보안경 예측이 돌리셔도 되고요 자, 보안경 예측이 돌리셔도 되고요 자, 보안경 예측이 2개 5천원 자, 필요하신 분 2개 5천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측이 한 돌리셔야 돼요. 6월달 7월달 내면 자, 미리 미리 자만하세요 2개 5천원 자, 자, 보안경이에요 2개 5천원 2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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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다 향기 있잖아 향기 있잖아 아, 바이안경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자, 2개 5천원 자, 2개 5천원 아니, 1개 5천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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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장 란 눈이 1만원 5천원 노니 황평 5천 5천 아까들이 사랑해 멘덕이 찾으신 분 여기 계신 분 필립스 멘덕이 찾으신 분 여기 딱 한 개 있네요 어 드람씨는 모르는데 여기 있나 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침양 침양인데요 자 이거는 48%짜리 침양 상아제약에서 나왔고요 자 이거는 인터넷에 9만 9천원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5만원에 드십니다 5만원 뇌졸중, 뇌갱셈, 심근갱셈 이렇게 오시는 분은 미리 미리 예방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당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자 필요하신 분 5만원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필요하신 분 5만원 밤에 하나씩 마자 주세요 자 5만원 몇 그람이야? 250그람이야? 아니야 자 또 필요하신 분 계세요 5만원 이거 내가 한번 설명해 네 설명해 설명하고 또 풀도 설명하고 자 우리 여기 저기 우리 저기 하버드대에 나오신 한 동그랍이니까 설명 부탁드려요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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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고 봤어 뭐가 사오는 거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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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이 치명한이 단지이가 한 8개에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마시고 할게요 치명한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해서 마실 수 있게 네 여기 계신 우리 다가 어르신 있잖아 오신 기자가 Congratulations 사오는 게 아니라 사오는 게 아니라 사오는 게 아니라 사오는 거 이 치명한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라지잖아요 자 혈관 혈관 개선 우리 나이가 더 부끄러워 이eda 너 나아 하고 그 여간 10.80번째는 광주가 ilo 표를 왜 할 거야 표를 안으로 가고 지 수지내는 배신실을 성관이면 성관이면 쌍머룩이 사무실에다가 구축하고 어디 딱 해도 돼요? 지금 가야 한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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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분이니까? 오신 분 아로우! 추억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가요? 오신 분이 저한테 relat werden!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니래? 아니, 이거 말해야지. 아니, 내가 살게요. 내게요. 자, 이제. 맛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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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흔들면서. 자, 감사합니다. 설명효과가 있네. 사장님이 못난다고 해서 물건 다 되잖아. 감사합니다. 자, 또 필요하신 분 계세요. 5만원. 자, 5만원. 자, 친형, 필요하신 분 5만원. 여기 뒤에 가져대요. 효과 있네. 학원도 대학하고,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야. 박수박수로 박수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 남았어요. 여기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자, 조 뒤에. 조 뒤에 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 이거 If ya river, racist, 6개 가져갔자 밥 하나씩 올리도록 할 수도 있어요. 30천 원 사장님. 그러면 하나씩 ir 필요해. 40천 원 쯤 되지 nit. machen ¿ティ? 여기 뒤에 언니. 차장님. 거기 뒤에 언니. 끝에 언니 좀 ayez. 공 Board, Donkeyisi, 11多. 짱. 우리는 흥비나께도 못 나왔다. 뭐 드릴까? 아버지 이거? 한천 원씩 다섯 개 밖에 없어요. 오, 오, 저 어디? 그거는 저 박스예요, 언니. 그냥 또 빈 박스 깔 놓은 거에요, 삼촌이. 어, 어, 하자스 깔 놓은 거에요. 자, 이 삼촌. 삼촌 술팀이나 빨리. 자, 감사합니다. 내가 약장세. 응, 안 돼. 약장세지. 나는. 술을 먹었는데, 제가? 네. 술까지 온다니까. 걱정 많이 해요. 아니, 나 바꿀 시간 없어. 나는 금주령을 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금주령이야.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요. 그리고. 네, 잠깐만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잠깐만. 제가 한 번 더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네. 양주. 네. 리스키. 네. 가져왔어요. 네. 비닐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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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m. 배달콩에서 보니깐. 요런 계획집에 살았다가. 네. 아주 유기할 때 사용하세요.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 다 적혀 있어요. 예. 저는 시간이 없으니깐 가위바위라 할께요 이제 시간이 딱 남았어요 이제 봄이 되었으니깐 봄 마거라 꿀은 없어요? 꿀은 없어요 봄 어플로 한번 가볼께요 이렇게 봄나들이 가세요 지대에 좀 있으면 군항제 하거든요 자 갑니다 뭐플로 5천원씩 드립니다 필요하신분요 5천원 자 선물하세요 2만원씩 반만원 주시면 돼요 백화점 가면은 몇십만원이고요 5천원 저 언니가 입고 이거 안입고 5천원 5천원씩 5천원씩 드립니다 필요하신분요 자 뭐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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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금 망쳤다 망쳤어 망쳤어 자 5천원씩 드릴께요 가다 드려봐라 자 필요하신분 5천원이에요 이거는 돌팔고 왔네 3개 남았네 네 감사합니다 5천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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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se birçokar Carl Birçokar Diz ont malю how ci they're going, ot wier dois 규 mill il 아, 이거 도전지 수십억이 나와야지. 자, 오토밀 과자. 수십억이 나와야지. 자, 오토밀 우유로 만든 과자와 개별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 봉지 5천원씩. 자, 감사합니다. 자, 언니, 세 봉지 5천원에 한 박스밖에 없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토밀 10만원 밖에 없어요. 세 개 5천원. 뭐가 아니, 세 개 만원. 세 개 만원. 세 개 만원. 여기 다시 미안해요, 진짜.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 세 개 만원 큰일 날 보냈대야. 죄송해요, 세 개 만원. 아, 왜? 말을 잘해야 돼, 지금. 죄송해요. 아, 내가 말을 잘 못해. 아, 이거 뭐, 그 세월이. 그런 걸 어쩌고. 여기다가 세월이 왜 나서. 아, 신랑발이 되니? 신랑발이 되니? 자, 세 개, 세 개 만원. 아, 아이, 그럴 수도 있니. 자, 필요하시면, 어? 자, 세 개 만원. 자, 구멍마다 팔아줘. 사장님, 사셨어? 자, 또 필요하시면 세 개 만원. 자, 세 개 만원. 자, 오토밀. 자, 오토밀 가자고, 우리 가자. 언니, 이거 만원. 어? 세 개 만원. 세 개 만원. 공백이 없어요. 세 개 만원. 자, 세 개 만원. 자, 세 개 만원. 자, 세 개 만원. 세 개 만원. 공백이 없어요. 세 개 만원. 세 개 만원. 어, 그럼 밥 내내. 그래서 만나봐서, 이렇게. 산자라고까지. 아니, 우리. 우리. 같이 같이. 빨리. 빨리 해 봐, 언니. 이리 갖고 없어? 네, 해 봐. 없으면 사장님한테 맡겨야 돼. 빨리 이렇게 갖고 와, 야. 사장님한테 맡겨야 돼. 호박 내신. 호박 내신. 더 다르 거 정말 맛있어요. 두 개당으로, 더andelion. 오늘의 숙소의 숙소류 оны. 세번지, 네 굽지 만원. 휵소시, 은이러 pit. 30 Ir. Wood carne. nenwer very much, 메뉴를 꺼 gotten. 발달 А tumour We. 문어 tir. Askvoe Bri МУЗЫКА 헉. 통oreats. 박스 밖에 없어요 커피 하신분 2개 없나요? 자 요거는 좌측매트에요 좌측매트 자 이게 차막같은거 하실때 진짜 좋구요 여기 바람은 자동으로 이렇게 피면 바람이 켜지고요 이렇게 적으면은 자동으로 바람이 빠져요 네 자 이거 인터넷가 지금 9만 7천원씩 그렇게 합니다 자 3만원 계세요 3만원 자 우리가 잘생긴 상품 빼고 3만원 네 이렇게 말면은 자동으로 저기 뭐야 바람이 빠지고 피면 바람이 드러나는거에요 자 피하신분 3만원 해드립니다 자 저기 낚시 가시구나 낚시 가시구나 낚시 가시구나 낚실때 사용해보시고요 아이보를 쳐도 돼요 한도 드릴까요? 자 피라신분 3만원 자 피라신분 3만원 얻으세요 어? 여기 베개도 있어 베개 여기 베개도 있어 베개도 있어 베개도 이거 바람 보면은 같이 되는거에요 자 피라신분 3만원 얻으세요 어? 자 3만원 안계세요 자 3만원 없으면 늘어납니다 자 3만원 없으면 늘어납니다 아치 자 피라신분 없으시죠? 그랬죠? 당신이 왜 every matter 기다리고 있어 뭐에요?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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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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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곽창훈 선수가 많이 묻어나서 다치잖아요. 그래서 곽창훈 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요거 고속도를 입혀서만 쓰시려면 2만 5천원, 약국에서는 1만 5천원. 자 여기서는 4개 4천원. 4개 5천원, 8개 만원씩. 자 필요하신분. 네 카스론 조용히 받아들여. 4개 5천원. 자 그럼 필요하신분 받아들여. 감사합니다. 자 또 필요하신분. 어깨나 무릎이나 목뒤에 입만 견리실 때 발라주시면 돼. 자 또 필요하신분. 네 받아드릴게요. 저거 4개 5천원. 4개 5천원. 4개 더 잘하나. 감사합니다. 아니 뭐해. 시끄러워요. 저거 제가 받는 4개 받았어. 조용히 하세요 돌려봐라. 있으면 4개 하자고. 자 필요하신 분. 좋은데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차.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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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더 잘하나. 나 4개 말아주신분. 살면서. 어디서 4개 말아주신분. 뭔지. 뻥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건 항상 8개 마늘이에요. 아니요. 네. 네. 시드 돌려. 시드 돌려. 빨리 오셔야돼. 시드 돌려. 드릴게요. 자 갖다 드려요. 네 갖다. 좋은 뒤에. 어디에. 네 갖다 드려요. 어디에. 어디에. 아 감사합니다. 선수. 어디에. 어디에. 아이차. 감사합니다. 아이차. 아이차. 한개에 2만 5천원짜리. 여닐게 만원이요.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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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하신 분 자 갖다 드립니다 커피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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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치약 커피 하신 분 저건 치약 안 받으신 거 아니야 커피 하신 분 어 어 사장님 보존 때 매력도 닦고 하하하 자 이거는 치약 치약이 만혜폼 풍리나 풀 있어요 치약을 쓰시면 치석을 예방해 주거든요 치석 기어는걸 그리고 이빨에 시리고 이몸이 피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빨갖고 시큰시큰 하신 분들 자 이건 만혜폼풍 치약 다 한 개에 만원씩 팔아요 이빨에 이빨에 자 4개월처럼 8개 만원 네 갖다 드립니다 요건 몇 개 없네요 치약 치약 자 갑니다 자 치약은 요거 밖에 없어요 네 치약은 없어요 네 치약은 없어요 치약은 두 번을 놀아있잖아요 토요일날 오니까 토요일날 갖다 드릴게요 이거 어디야 싱크야 1개 요거요거 자, 장이 안좋으신 분 자, 장이 안좋으신 분 자, 이거 장이 좋은거에요 아침에 이렇게 마저 마저 드시고 먹으면요 뭐 드니까 자, 이거는 3개 5천원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5개가 들으니까 스틱으로 되가지고 그냥 말아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수시로 드시면 돼요 재믹처럼 되어있어요 자, 유산균 자, 장이 안좋으신 분들이 꼭 챙겨드세요 3개 5천원 하나에요 사실 한 2만 8천원씩 그렇게 말아요 3개 5천원씩 자, 경매중입니다 경매중입니다, 경매중입니다 어디가시래요? 지금 경매 40분 남았어요 경매중인데 어디가시냐고 경매중입니다 앉으겠대요 자, 필요하신 분은 3개 5천원 어? 어? 15억이상이 15억이상이 아, 시끄러워 아, 우리 장년산은 어디? 강매들어 장년산 아고서 사겠지 강매를 해 자, 또 필요하신 분은 3개 장애정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드셔보세요 여기요 자, 감사합니다 3개 5천원씩 자, 또 필요하신 분이요 3개 5천원 3천 빨리 팔아봐 받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개 5천원 네, 3개 5천원 네, 3개 5천원 네, 2개 5천원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마지막 한 거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3개 5천원 네, 감사합니다 네, 3개 5천원 네, 3개 5천원 네, 3개 5천원 3개 5천원 아, 카바우션은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시죠? 네 자, 필요하신 분이요 이제 2개 5천원 2개 남았어요 3개 5천원 3개 5천원 3개 5천원 3개 5천원 3개 5천원 4개 5천원 5천원 4개 5천원 4개 5천원 4개 5천원 4개 5천원 4개 5천원 4개 5천원 5천원 자, 요거는 커피에요 커피가 아메리카노 커피인데요 크림이 안들어갖고 살짝만 조금 들어가니 향이 너무 좋아요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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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000원 주셔야 돼요. 그렇게 50개 들어있어요. 뭐 드릴 것만 8,000원씩 드립니다. 커피요? 뭐 다 내는 거예요? 치약 다 떨어졌어요. 치약은 갖다 드릴게요. 저기 저 앞으로 봐요. 누구신 나오십니다. 이거 드릴 것. 커피, 또 8,000원. 사상균, 무상균, 2, 3,000원. 자, 또 8,000원. 여섯 개, 마지막으로 바로 양도랑. 여섯, 다 아고 하시라고 전해. 다 가져 드려야 돼요. 여섯 개, 세제약이. 아, 그럼 안 돼요. 양도 사래요. 자, 커피, 또 8,000원요. 다 사요. 다 사요. 다 사래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페라신분야 8,000원. 8,000원. 이게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프리미엔드가 설탕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자, 아메리카마 커피도 진짜 좋아요. 자, 페라신분 8,000원. 50개 들어있어. 50개. 8,000원. 8,000원. 8,000원, 약. 3,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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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셔. 앞에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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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3 오메가3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신 분? 가사 드릴게요. 고객의 떡볶이 많이 드시고 혈관이 막혀요. 혈관이 막혀요. 100개 없어요? 어디요? 저 뒤에, 쇼파에 4개 없어요. 4개 많아요. 4개 많아요. 4개 많아요. 4개 많아요. 4개 많아요. 마지막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입 부어드려요. 노올리 집에서 노올리 어르신 부어드릴까요? 4개. 3초. 3초. 4개. 감사합니다. 마지막요. 감사합니다. 4개 만원. 2개 5천원. 사장님. 2개 2개. 1개. 2개 만원. 2개 마우스 써줄까요? 4개. 4개 마우스 써주면. 2개 만원. 4개 만원. 3개 만원. 예. 앞에만 들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 만원. 4개 만원. 우리 아동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동 있어요. 언니 도움이 드릴까? 5천 2개 5천원 4개 만원 앉아계세요. 4개 만원 아니아니 아니아니 감사합니다. 1개 5천원 4개 만원 많이 샀는데 선생님 다 모래? 다 모래? 너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없으면 계속 사는 거 다 모라고 계속 언니야 없으면 사장님이 죄송해요 아니 뭐 드니까 다 모래? 2개 5천원 4개 만원 얼마요? 이거 승부사고 다 사네 잠깐만요 똑바로 해 똑바로 아 너무 빨리 빨리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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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알아서 알아서 사장님 토요일날 예간식이야 이거만 줘 네? 네 사진 사진 선물 받은 거라 누가 선물하셨어 네 도대체 도대체 고생 자 이거는요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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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자 이것도 시중 사실납으로 어? 수건하는게 알았어요 아 삼천 원 좀 봐 자 여보 신중이가 사실은 우리가 저기 뭐야 절반장 하면 똑같은 게 7만 5천 원 8만 5천 원이거든요 자 2분만 계세요 2만 원 자 필요하신 분 딱 3분만 드릴게요 2만 원 자 유통비 한 27년도까지예요 2만 원 그냥 이렇게 오지몬 오지몬 여기 있어요 아니 다 어쩌고 뭐 소금 다파드 소금? 소금 말리만 앞에 나와서 사실은 배로 받아요 자 필요하신 분 2만 원 자 4병도 되세요 하나에 5천 원씩 자 2만 원 되세요 2만 원 감사합니다 아 양재 동나 자 필요하신 분 2만 원 유통비 한 27년도까지 미스 바루 미스 미스 바루 미스 바루 미스 바루 미스 바루 1천 원 미스 바루 감수 pour 2만 원 남겨주세요 2만 원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복불자 제리. 자, 복불자 제리요. 대부분은 2개여, 1,000원, 4,000원. 이생밥이 잘 먹고 똥밥이 짓고 나와. 네? 시끄러워요. 왜 그래? 시골언니, 나도 똥밥이래. 나 남아서 똥밥이야. 똥밥이야. 야, 복불자 제리. 2개여, 1,000원. 2개여, 1,000원. 2개여, 1,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나중에 또 수수마스. 자, 피하신분. 아니, 것도. 자, 감사합니다. 예, 나도 피하신분. 아, 피. 이게, 갖다 팔고 오셔야지. 뭐야. 감사합니다. 김은 안사의 사람, 김. 김 4개 남았어, 2,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자꾸 구름에 앉을라 그래. 자, 김 2만원. 김 2만원. 언니야, 언니. 언니, 김 2만원. 사장님 2만원 받으라면. 그 대신에 2개 서비스. 2개 서비스도 일단. 박수 많이. 자, 정플레스. 지금 2개 남았어요. 5,000원. 1개, 1,000원. 5,000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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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대. 옆에 5통. 옆에 5통. 옆에 1개 하나. 자, 슬리퍼. 슬리퍼. 자, 5개 남았어요. 2,000원. 자, 2,000원씩. 자, 슬리퍼. 2,000원씩 들어요. 자, 필요하신분. 슬리퍼는 안 필요해요, 사장님. HEHEHEHEH. 하하. 수영어, 하하. 수영어, 하하. 강간 안 돼. 10,000원. 어? 2,000원. 5,000원씩. 아, 돈. accus. 너 9자. 아, 돈. 나 9자. 사장님 계세요? 요 뒤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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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베이 부여! 요 뒤에! 요 뒤에 하얀 옷을 입시 받아줘! 자, 언니야! 요 뒤에 가고 내장! 언니 있어! 언니야! 내사람이 없어서 뭐지? 없어! 저거 와! 내가 어서 뒤에 딱 달라고 해! 네, 그러니까! 앉아가고 앉으시오! 아니에요! 왜 복근 잘 안 살고 와! 그 복근 하나 드려! 자, 요거는요! 김옥원 원장님 침량인데 침량은 25%짜리 침량이에요! 근데 100개 들었거든요! 100개! 근데 100개 들었는데 요거는 온방지로 그냥 배상을 나눠서 까서 이렇게 돼있어요! 돌돌 말아져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인터넷까지 10만 9천원, 11만원씩 팔아요! 자, 3만 5천원 계세요! 딱 3분만 드리고 갈게요! 3만 5천원! 자, 이거는 역시 내장증, 내장증, 내장증 이렇게 오시는 분들 위리미리 예방하시는 거에요! 자, 3만 5천원! 자, 필요하신 분 3만 5천원 해드려요! 자, 김옥원 원장님이 침량! 3만 5천원! 자, 필요하신 분 여기 앞에 공부도 있거든요! 공부 한번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야되면 싸게 드릴게요! 제가 방금을 공부는 오늘 못 올릴 것 같아요! 자, 3만 5천원! 자, 필요하신 분 없어요!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아, 뭐야! 언니! 고맙습니다! 자! 누가 있어? 몰라! 자, 감사합니다! 자, 필요하신 분 자, 필요하신 분 3만 5천원! 딱 3분만 드려요! 네, 공부, 필요하신 분 예약에서 공부도 있어요! 없어졌어! 백사장님, 버튼이 지키면서 뛰었네! 누구? 어! 예, 맨날 늦게 다녀요. 자, 요거는 눈앞마기예요, 눈앞마기. 자, 눈앞마기는 눈앞마기 보여 드릴게요. 뭐 드릴까요? 조금, 조금 다 나갔어요. 조금 제가 그 저기 뭐야, 토요일 날 갖다 드릴게요. 자, 요거는 눈앞마기. 오늘 못 드렸다, 아버지. 자, 눈앞마기 언제 끊어져요. 자, 눈앞마기 듣는 동안에 자, 요거는 조주판 목앞마기예요, 목앞마기. 자, 요게 보시면은 핸드폰으로 다 연결돼 있고요. 자, 조주판 목앞마기. 자, 훈연하실 때도 이 암막이 목에 걸고 와서 퉁당퉁당 이렇게 시원해요. 자, 만원씩 드립니다. 자, 목앞마기 만원. 손 조심해. 자, 목앞마기 필요하신 분 만원씩 드리면 자, 요거는 눈앞마기인데요. 요거는 눈앞마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자석 같은 게. 요거 끼고 있으면은 톡톡톡톡 눈이 시원해요. 자, 5천원에 드립니다. 자, 필요하신 분 5천원. 자, 필요하신 분. 눈앞마기 5천원. 요렇게 저녁에 주무실 때 암막이 5천원. 자, 이렇게 저녁에 주무실 때 암막이 5천원. 자, 필요하신 분. 나 5천원씩. 5천원이요. 눈앞마기 5천원. 눈앞마기 5천원. 어! 눈앞마기 5천원. 눈앞마기 5천원. 눈앞마기 5천원. 눈앞마기 5천원. 자, 요거는 태양등에 많이 보셨을 거에요. 여기도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굿노원. 자, 요게 태양등은 저녁에는 요 이렇게 하면 요게 태양이거든요. 달아 놓으시고 요게 태양등에 햇빛 빼면은 충전이 되는 거에요. 이렇게 보시고 저녁에는 여기 고양이 지도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는 거에요. 전기차도 필요 없고요. 자, 필요하십군요. 자, 만원씩 드리면 현관 입구에다가 뽑아놓으세요. 자, 만원씩 드립니다. 필요하십군. 자, 만원. 자, 필요하십군 만원. 자, 이렇게. 현관 입구만 보시면 고양이 지도 지나가서 둘이 들어오는 거에요. 자, 필요하십군 만원. 만원? 만원. 하고도 돼. 하고도 돼. 누가 양불 잡았어? 이거 필요 없지요. 필요 없지요. 자, 이거는요. 선이 있어요. 선이. 자, 이거는 달아놓고. 자, 이것도 태양등이에요. 태양등. 자, 이거는 선이 있잖아요. 한 3m 정도 되는 선이거든요. 자, 이것도 태양등이고. 자, 이것도 필요하십군 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만원. 자, 필요하십군 없으세요. 이거는 손이 있어요. 손을 연결해가지고 안에서 다루. 안에서 손을 연결해가지고 바깥으로 다루면 불이 들어오는 거에요. 자, 필요하십군. 이거는 만원. 자, 필요하십군 없으세요. 만원씩. 안 해도 돼? 응? 자, 도끼 필요하십군. 자, 도끼 필요하십군. 자, 도끼 필요하십군. 7천 원. 자, 필요하십군 도끼 7천 원씩. 자, 필요하십군 없으세요. 이제 도끼. 도끼가 필요할 철이에요. 필요하십군 7천 원. 자, 철물된 거라도 안 않아요. 자, 7천 원 없어요. 자, 도끼가 팔을 모아서. 아유, 이런 걸 왜 갖고 다녀. 누구 때려주기를 했나. 자, 7천 원. 자, 이거는 토치형. 자, 자동 토치. 자, 이거는. 두 개 5천 원씩 끓입니다. 토치. 두 개 5천 원. 자, 하나 3천 원씩. 자, 이거는 나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부탄가스에다 하면은. 자동으로 불이 나오는 거예요. 7천 원. 7천 원. 왜, 왜 지금 오셨어? 자, 한 개는 3천 원. 두 개는 5천 원. 자, 토치. 토치. 자동 토치. 저거لف지. 자. 5인치 그라인드 날이에요. 5인치 그라인드 날 5인치 그라인드 날 공사실 돌아왔어요. 10개 국산이에요. 철물점은 하나에 1,500원 달라고 해요. 10개는 5,000원 하나에 5,000원 5,000원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다 갖다 드려요. 막상 살려 그러니까 하나에 1,500원 1,500원 1,500원씩 한 장이 주셔야 돼요. 예? 이게 5,000원 4개, 4개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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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 1,500원 2,500원 $2.800 이것은 주추발처럼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이 안에 딸기, 포도, 사과, 다 같이 그렇게 부추밭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드셔도 되고요. 냉동실에 열어따가 드셔도 돼요. 자, 이거. 다섯 개 없죠? 네, 맛있어요. 다섯 개 없잖아요. 가스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과일 맛이에요, 과일 맛. 다섯 개 없죠? 맛있어. 이게 과일 맛이에요. 다 과일 색색이 들어있는 게 보도, 다행히 있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올려도 되고. 그냥 드셔도 돼요. 뭐 하나 찢어봐. 아, 찢어봐. 그럼 먹어. 그냥 먹어. 주세요. 자, 또 필요하신 분이요. 먹어봐요. 맛있어. 그걸로 보도 맛이야. 다섯 개 없죠? 다섯 개 없죠? 다섯 개 없죠? 맛있어. 다섯 개 없죠? 다섯 개 없죠? 다섯 개 없죠? 또 필요하신 분이요. 이거는 지금 한 박스 밖에 더 없어요? 아, 전혀 안 먹어요. 아, 전혀 안 먹어요. 아, 전혀 먹어요. 꿀쫓도 안 먹어요. 과일 맛이야, 과일맛. 과일맛. 아, 미가 막해요. 누구나 맛있겠어. 그 이유가 다 청와대네. 한 번씩 다 얘기하자. 한 번씩 다 얘기하자. 네. 네. 자, 또 필요하신 분 갖다 드릴 게 너무 맛있어. 이 상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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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안녕. 네. 어? 어? 또 없어. 어? 또 없어. 또 없어. 마지막에 없어. 얘네. 이게 다 못 돌면 4세. 네. 자. 감사합니다. 맛있어. 여기 있어. 먹어야지. 자. 어디 갔다 갔어?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요. 유동. 유동은 골뱅이가 유명한 회사예요. 윤동 골뱅이. 자. 거기서 남은 항도. 항도는 캔에다 이렇게 딱이 필요해요. 원터치로 그랬어요. 자. 필라스프. 3개 5천원. 감사합니다. 아. 기념 밝으시네. 갖다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3개 5천원 억수로 싸게 드리는 겁니다. 3개 5천원. 감사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3개 5천원. 3개 5천원. 3개 5천원. 감사합니다. 3개 5천원. 감사합니다. 3개 5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 5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우 언니 뭐 드리기까지 언니는 뭐 드려요 뭐? 혼도 없죠 강도 없어 강도 없어요 강도 없었니 강도 토요일에 많이 갖다 드릴게요 이거는 뱃살이 나오시는 분들 뱃살 음료수에요 이게 인터넷가 하나에 4만 8천원씩 그렇게 팔아요 필요하신 분 2개 5천원 딱 두 분만 드릴 수가 있어요 언니 2개 드리고 한 박스 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2개 5천원 없어요 알겠습니까 응xit 2개어차은 저거 4만8개 4개 4만8천원씩이 한 박스에요 다이어트 없는데 드시면 괜찮아요 2개어차은 빨리 팔고 와알리식으로 자 요거는 일환작품에서 나온 msm이라고요 무릎관절약이에요 왜요 미만기씨가 호환을 선정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테멘가 한 12만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 이거는 1년치 1년치 하루에 하나씩 365개가 들어있어요 자 필요하실분 5만원에 드립니다 자 5만원 자 무릎관절약이에요 자 1년치 5만원 자 무릎 언니 무릎괜찮아요 아무리 안써 누가 사방님 무릎 안괜찮잖아 5만원 싱싱하긴 뭘 싱싱하긴 그거 들어봐도 안싱싱 상례 사야 5만원 자 필요하신 분 자 1년치에요 1년치 2약약품에서 나왔어요 5만원 하루에 하나씩만 주시면 돼요 1년치 1년치 무릎관절괜찮아요 5만원 5만원 1년치 와 한숨장소 네 귀여워 자 또 필요하신 분 5만원 1년치 1년치에요 1년치 하나씩 드시는거에요 5만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거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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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 그렇다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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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5만원이 없어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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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니스니까 왜 니스 원래 원래 난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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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요 생강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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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스 남아이네요 자 필요하신 분 생강쇠리 2개 없으면 4개 만원 자 생강쇠리요 생강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써요 자 필요하신 분 2개 없으면 4개 만원 생강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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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자 야 나 맛보고 살셔 아이차 아이차 맛보고 살짬 맛보고 살짬 여기 어디서 하여 큰일났네 고춧가루 아이크림 여기 인터넷가 4만2천원씩 판매되고 있어요 아이크림 3개 5천원 6개 만원 갖다 드립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많이 받으세요 갖다 드릴게요 마치고 중간에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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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하니 각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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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녀의 신분 3개 맞지만 6개 만원 여기! 쏙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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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두고 사장이 들어와 두고 사장이 들어와 야, 없어! 맛보자마자 날 떨어졌어 네, 영양갱이랑 생강제는 한천과 오천 아니아니, 언니! 이 두려워 사장님이 다 가드리라 두려워? 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초 자, 높이 하신 분? 네, 아이크림이 팔자주름, 이마주름, 목주름 다 가려주세요 다 팔자 펴져요 시끄러워야죠 세 개, 십만원 없는 상당이 5천원 세 개 5천 눈, 이마, 턱 높이 하신 분? 팔자 세 개 5천 작품 낮에 바르면 여행하여 감시가 되거든요 낮에 바르면 안 돼요 네 자 이거는요 창수코에서 나온 달팽이 크림 이 회사에서 나온 달팽이 크림이에요 자 이거는 회사품 커러가면 똑같은게 25,000원씩 사거든요 자 5,000원씩 크림입니다 자 수분크림이에요 수분크림 5,000원씩 자 영양크림 축축해 연예계 주무실 때 받으시면은요 자 5,000원 자 필요하신 분 5,000원을 드립니다 달팽이 크림 너무 좋아요 자 자 감사합니다 달팽이 크림 2만 5,000원씩 파는 곳 5,000원 자 감사합니다 아 한 박스 5,000원 한 박스 9,000원 영양크림 달팽이 자 들어간 생과일 저걸에 대한 딱 3박스 밖에 없어요 자 필요하신 분 5,000원씩 드립니다 생과 초콜릿 자 12개 들어있어요 예 한개에 1500원짜리 12개 자 5,000원씩 딱 3분만 드릴 수가 있어요 예 3분만 12개 초콜릿 5,000 아 5,000원이요 예 2분 1분 자 감사드려요 네 끝났어요 예 없어요 예 없어요 자 끝부분은 잘못 받아도 요거는 요거는 지금 요거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12개짜리 요거래예요 자 요거는 5,000원씩 딱 5,000원 받으세요 예 X라지 사이즈 5,000원 다섯 분 X X라지 X X라지 X X라지 예 다섯 분 5,000원 아 감사합니다 아 üzere 예 1분 5,000원 칭찬 예 1분 5,000원 예 1분 5,000원 2층 할머니가 왔다 그래그래그래 3천 하나 더 가져주지 한박수 5천 한박수 5천 자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요 약도라기 치매 오늘같은 날씨가 일어났는데 목이 간질간질하고 담배 많이 태우시려고요 자 기간지 자 감기계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담배 많이 태우시려고요 많이 도셔야 돼요 요거 5천원씩 끓입니다 250g짜리 5천원 자 필요하신 분 5천원에 드립니다 고마워 약도라기 5천원 아침에 다ня가서 손실하고 그냥 고마워 소소지 쓰면 돼 자 필요하신 분 5천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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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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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원 아마도 아端 안녕하세요 백수 자, 필요하신 분 5천원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또 필요하신 분 계세요 자, 여러분 모시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낙타입을요, 낙타입을 자, 낙타입을 색깔이 바뀌었어요 자,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시원하고 있는 분이 따뜻하고요 자, 낙타입을요 삼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삼만원 사계를요 삼만원 안계세요 싫어서 그냥 약속하지 네, 고객님 거는 뭔지 모르겠네 고객님 거는 뭔지 모르겠네 자, 겨울에는 약도라지 30,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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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낙타입을 3만원 약도라지 5천원 잘한다 약도라지는요 아침에 문자 듣지 말고 옆에 놔두시고 그냥 식사로 약 좀 조금씩 사서 드세요 싫어 네 그냥 물에 타는 없이 내가 번거로운 일이야 감사합니다 식사로 식사로 네 약도라지 타고 쳐 약도라지 쓰지않아요 식사들이 아무리 아이고 식사로 비실만지 식사들이 식사들 네, 감사합니다 생강 흑 미 아, responsible ย 기절 그럼요 간염량제 간염량제 선생님 뭐해 네 요거는 간염량제 où 약 좀 많이 드시면 간에 보여야는 거죠 갈면이 한테 만원씩 드립니다. 두달분에 만원 두달분 만원 삼촌 삼촌이 먹어야 될까 일하실분 만원씩 드립니다 갈면이 한테 삼촌이 먹어야 돼 아이는 애기다니래 애기다니래 약소라니 청구청 9분 약소라니 청구청 5천 아이치 뭐 드릴까 다가니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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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드립니다. 여성분들한테 최고의 송영포락에 제가 감사드릴게요. 반짝반짝 가족끼리 오셨네요. 반짝반짝 그러시면 안오는 어디? 어디야? 없어요. 거피하시면 제가 자 거피하실 분? 나중에 다 남았어요. 자 이제 시간 5분 남아서 빨리 빨리 감사합니다. 자 거피하실 분? 자 2개 남았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석류코락에 한 달 분 이거도 이렇게 저기 뭐야 스틱으로 내가 드시기 편해요. 이렇게 자꾸 달리시는데 자 필요하신 분 만 원 어 얼마야? 만 원 만 원 포장에 젤리 만 포장에 젤리 포장에 젤리 포장에 젤리 포장에 젤리 ất 호ร 포장에 젤리 요거 한번 약장해서 해 네 약장세요 칙 liar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이거 얼마짜리에요? 얼마짜리에요? 1만원짜리에요 자 1만원짜리에요 생유산균 생유산균이구요 자 이 유산균은 잠이 안좋으신 분은 눈 뜨자마자 이런 맛을 드시는거에요 한 달 후에 5천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비타민도 많이 들었고 아이언도 들어있어요 자 코름대이나 코름대에 가서 하실라고 2만8천원에 5천원씩 드립니다 5천원 5천원 감사합니다 5천원요 5천원 5천원 일어나자마자 부셔야하는데 이거 자 회화식은 5천원 네 자 없으세요 5천원 자 이거는 물없이 그냥 두시면 되요 긴 손을 두시면 이 사람들이 잘 흡수되요 자 5천원 5천원 혹시 몬사하신분 계시면 저는 토요일날 11시에 오거든요 그때 아까 몬사신분 많이 받아 드릴게요 이거는 룩테일이에요 룩테일 눈 영양제 룩테일 3통에 만원 마지막 3통에 만원씩 원래 1개에 5천원씩 팔았어요 3통에 만원 얼마요 이거? 3박스에? 만원 3박스 만원 오늘 끝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눈 영양제 은혜 눈 영양제요 네 노화에 있는 감수될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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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요 장갑, 자극장갑, 여기 삼촌이겠는데 저는 자극장갑이에요 자극장갑, 열두개 들어있어 열두개, 자, 두개 이렇게 15,000원, 자, 피라신분 이렇게 두개 15,000원, 24개, 24개 자, 철물장은 자신나라 만에 1,500원 주셔야 돼요 자, 피라신분, 박스에 있는, 8,000원, 8,000원, 그렇지, 바로 우선 자, 감사합니다 자, 8,000원 두개, 빨리 드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봄이니까 집에서 잠옷으로 입으셔도 돼요. 잠옷으로. 3천. 프리사이즈 3천. 고라색도 3천. 이 의미가 더 맞고요. 3천. 이거 입고 집에 돌아다니깐서 세 키예요. 앞집에서 터라보고서 집에서 터라보고, 옆집에서 다 텨라보려고 하는 거 같은 거 같아요. 강일운동에. 다들 이거 딸 것에 비하다고 하면 어른들과 세 키야 돼. 3천 안에 드릴게요, 3천. 3천 3천 날씨가 이렇게 사망한데 잘 괜찮다 날씨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솔직히 어디다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패션을 일단 3천 사이즈 맞는다 3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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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다가 그냥 뺄다가 아니야 괜찮아 야 면 빠지 면 빠지 여정은 어머니 맞으면 3천 면 빠지 3천 저기 맨이에요 아버지 어 이거는 면이 아닌 것 같아요 면 아니지만 그래도 3천 3천 긴 빠지 오 교회 가실 때 일요일 날 교회 안 가세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2천입니까? 3천 어쩔 거다 저쩔 거다 3천 야 이거 면 빠지 좋은 건 안 돼요 100% 면 얘노 맞으시면 3천 세스 안 줄 거예요 저거 안 들어가요 3천 3천 필요한 건 저기 아니야 그래야 또 따로 거 이거 하나 더 나왔네요 이게 몇 가지 100% 몇 가지 3천 그래요 이거 이거 3천 3천 5천 3천 5천 3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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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 신앙 갈 때 아 비칠 것 같은데 2X라즈래요 2X라즈래요 안에 단추 있어요 2X 3,000 3,000 이거 살짝 기장이 길어서 엉덩이가 덮여요 저는 뚱뚱해서 안 덮이는데 어머님들은 다 덮여요 엉덩이 덮여요 3,000 필요하신 분 이거 봐 덮이나 안 덮이나 덮여요 이거 보시고 가세요 이거 보시고 이거 봐 와 뒤에도 이거 3,000 이제 집에서 흥되고 여름되고 바지 안 입고 주무시는 남편분들 어머님들 아 어머님들을 많이 입고 주무셔 남편 맨날 패티만 입고 나면 알아보기 싫어요 이거 하나만 입고 주면 돼요 3,000 이거 어머님들 거 아니에요 아버님들 거에요 3,000 4,000원에 빨려서 3,000 다 높여요 이거 진짜 엉덩이도 높이고 아버님들 맨날 그냥 자면은 배탈하고 감기 돌려요 이거 하나만 입고자 하시면 돼요 3,000원짜리 3,000 이거 입고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신고 당해요 그래도 3,000원에 찍을게 진짜 좋아요 진짜 그냥 완전 쭉쭉 늘어나고 쭉쭉 늘어나고 좋아요 좋아요 아 약간 안 되잖아 안 돼 안 돼 야 찢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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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사면 되지 이렇게 사면 돼 그래도 3,000 필요하신 분 세트로 사면 2,000원인데 하나면 3,000이에요 저 내복은 진짜 2,000원에 따라 만나갈 거 같아요 내복은 2,000원에 따라 만나갈 거 같아요 저 6종 세트 2,000원짜리 드릴게요 바지 3개 위의 3개 1,000원 1,000원 1,000원에 2,000원에 주지 말래요 1,000원에 드리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여섯 여섯 개 사이즈 다 있어요 95 100 105 110 115까지 6종 세트 15,000원에 드릴게요 19,000원 필요하신 분 와서 55 사줘요 6종 세트 19,000원 신발 거기있는거 입어야 되긴 엉덩이 다 커도 들어가요 남은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 있는 어머님들은 다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큰 엉덩이가 여기가 어머님들 여기 어디 있어요 삼천 삼천 잘라서 가만히 못 입혀도 재단도 삼천원은 나오겠다 삼천 없어요 이제 여름되면 더 비싸게 팔아요 미리 미리 사셔야 돼요 네 쌈찌 신발 갈게요 245 245 어머님들 245 사이즈 등산 아이가 봉신발이에요 완전 좋아요 아버님 그거 입은 섹시해 진짜 맨끈 나와서 병원 가면 아마 다 좋아할 거야 아무 여자가 다 좋아할 거야 신발 5천 245 사이즈 245 사이즈 기부 없어요 이제 병원 거 들어갔어요 245천 쌈찌 신발 250 사이즈 250 사이즈 5천 시작 말 돼 쿠션이 쿠션이 그냥 좋아요 그냥 일반 쿠션이 아니라 뒤꿈치랑 여기 옆에 쿠션이 되게 좋아요 푹 쉬네요 푹 쉬네 5천 오늘은 갑니다 사장님이 어저께 2천원 천원에 팔았어요 2천원 천원에 팔아가지고 안 나가요 사장님 어저께 길게 팔았대요 사장님 잔태네 사장님 잔태네 비싸게 내놔 안 되지 어제 마지막에 길게 팔았대요 6종 세트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6종 세트 이게 뭐가 변경했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이 뜯어서 뜯으면 안 되는데 강바리 신발 30이요 35 35 네 까지 까지 이거 하나 있고요 까지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사이즈 다 있어요 6종 세트 11,000원 15,000원 35 35 35 두 번째 뒷바지예요 구구 냉상도바지 두 개 사이즈 다 있어요 이건 110짜리 사이즈 이건 110짜리 사이즈 신발 얼마 있어? 신발 5,000원 반팔기 냉장고 반팔기 세 개 세 개 네 235 신발 네 235 235 네 네 사이즈 110 사이즈 다 있어요 110 한 한 한 한 110 110 111 111 111 110 110 저기 중간에 아버님 네 개 이게 네 개예요 네 개째 다섯 개 이제 이거는 살짝 잔발씩 들어가요 다섯 개 다섯 개 사이즈는 커요 넉넉해요 실범이 막 뭐 튀어나와 있거나 그냥 빨리 찢어지는 재질이 아니에요 여섯 개 이렇게 육종 세트가 육종 세트가 만 우천 원 안경 스킨 아저씨 이건 몇 사이즈지? 110 사이즈 사이즈 몇이요 아버님? 사이즈 몇? 110 하나 주세요 110 공투 하나 드려요? 110 이제 공투 하나로? 110 드리는 거예요 공투에 담아드려요? 그지? 뭐 공투에 담아드려요? 113 하나 주지 이거 124 설명할 때 세프가 있는데 너무 많이 됐어요 또 필요하신 아버지 없으세요? 아버님 어머니 하나 더 하나 더 195 114 115까지 써요 95 95 95 95 사이즈 115 갖고 15 95 95 하고 114 하나 더 25 95 105 백호사이즈 백호 필요하신 분 백호사이즈 남자분 아버님 삼촌 왜 이렇게 좋아하시든 네? 95 95 95 119 95 10 100 95 하나만 그거 차고 있는데 살짝 크게 100 입으셔요 안이 됐으니까 95 또 6종 세트 15,000 삼촌도 하나 사 입어요 응? 삼촌도 하나 사 입어요 사이즈 다 있어요 필요하신 분 6종 세트 15,000 야 가지 3,000 가지 3,000 바기 김바기 냉장고 바기 4,000 3,000 3,000 이거 세트인데 6,000 한 벌 세트 6,000 한 벌 세트 6,000 한 벌 세트 6,000 없어요? 세트 3,000 세트 3,000 한 벌 세트 근데 지금 다 안 돼 세트 3,000 아, 바팔티 3,000 최애스 나아지 하나는 10,000 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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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쁘다 3,000 나 저도 안 싫어 하하하 이거 사이즈가 몇이야?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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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 여름 신발 삼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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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230 230 사이즈 삼천 여긴 다 다 다리 이게 이거 왜 그러고 이거 네 가죽 가죽 쌍지 그니까 청소 30 사이즈 3,000원 3,000원 6종 세트 필요하시면 사이즈 말씀하시고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이거요? 이거 30사이즈 30사이즈 신어보시고 가져가세요 제가 봤을때 이거 사이즈 맞으실거 같아요 어머님한테 사이즈 맞으실거 같아요 한번 한번 신어보시고 가져가세요 얘도 있고 디자인 몇개 있어요? 짝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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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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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이로 짝짝이가 스웩이 원하는거지 95사이즈 15,000원 110사이즈 15,000원 105사이즈 15,000원 115,000원 3X 11,000원 8,800원 100,000원 읽어보시 났 следующ 14,000원 40산 신발도 5천 없으세요? 250 사이즈, 45 사이즈, 50 사이즈 5천! 빠졌어요 5천! 운동화 사고쳤어 사고쳤어 네 제가 더 팔면은 나가실 것 같아서 우리 거성 사장님한테 빨리 판매라고 할게요 그래도 몇 개 파는 거 감사합니다 시제 이쪽이요? 아 이제 쉴 것 같아 시제 예 안녕하십니까 거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거성입니다 응? 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왜? 어? 어? 대충 쉬어 어 요거는 어 10만원? 어? 7만원 어? 어 요게 하나에 만얼마짜리입니다 원래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에 만든 거고 아까 뭐 3만원에 됐는데 3만원은 아니고 요게 하나에 1만 6백 원이니까 얼마입니다 요 한 박스가 6만 얼마에요 요거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근데 랜덤으로 가면은 몇 개 없으니까 3천원씩 팔았으니까 3천원씩 팔았으니까 3천원씩 간내라 3천원씩 아까 그거는 요걸 샀을 거야 요거를 요걸 샀을 거고 이거는 아무도 없어 나도 맞게 지금 하나에 3천원씩 간내라 어 열두 분 열두 분 열두 분 열두 분 나와야 돼 빨리 여기 말이 필요 없어 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돈을 주고 어 6천원 받고 6천원 받고 4천원 두 개니까 어어 아니 하나 하나 3천원 돈 받고 아니 그냥 나오면 돼 그냥 사라지면 3천원이요 돈 받고 돈 받고 돈 받고 5천원 여기에 3천원 여기 3천원 하나에 6만원짜리 1천원 주고 한 박스 한 박스 더 가지고 한 박스도 어 이건 제가 오늘 안 갖고 오려고 그러다가 갖고 올 거야 또 또 비싼 겁니다 비싼 겁니다 비싼 겁니다 한 박스 같아 드셔보셔도 드셔보셔도 틀려 아니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세요 이거 빨리 나와줘야 돼요 없어 없어요 몇 개 다섯 개밖에 없어 네 여기 없어 다섯 개밖에 없으면 다섯 개 넷 개 나오세요 잘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 나섯 개 다섯 개 육쪽 부분 저쪽 부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먹어 가져가세요 여기 있어 손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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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진짜 없어 이제 마지막 미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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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밥 받았어요 끝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야지 이게 없어서 못하는건데 어 이거 커피 어 요거가 2만원 아니 저기 편리점에서 2만 7천원 한개다 1만 7천 10개 들어갔구요 어 요것도 몇분 없습니다 2개 5천만이다 2개 5천 2개 5천원씩 되네 이거 갖다줘야돼 2개 5천원씩은 되네 2개 5천원씩 2개 5천 2개 5천 4개 5천원씩profit 4개 5 6 오 오 오 오 오 오오 조심해 천재 천재가 안돼 아니 여기도 여기 아니 여기도 여기 커피 커피 얼그레이트 커피 카페 라펫해라 카페 라펫 또 분야 하신 분야 요 앞에 드려 요 앞에 드리고요 또요 엄청 싼 겁니다 엄청 또 필요하신 분야 하나에 한 박스에 10개 들었어요 10개 들었어요 10개 평정마다 하나에 1,000,000원씩인데 아니 1,000,000원 그러니까 한 박스에 더 만 7,000원 한 박스에 만 7,000원짜리 2만 7,000원 공통에 많이 안 맞아 아니 맞아요 안 맞으면 많아 네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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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싼 거니까 다른 데서 지금 다른 데서 5,000원씩 팔잖아 1,000,000원 일단 6박스 빌라 1,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00,000원 아니 말씀ional 이즈 2,000,000원 응? 뒤에 가서 탄다고? 무식하게 들고 가면 되겠어? 아 이거 이거 하나 둘개 빼줘 아니 갖고가서 탄대 세 분 세 분 세 분 남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많이 안 갖고 와 이제 네 차도 남는게 없어서 2개 5천 또! 2개 5천 2개 5천 2개 5천 커피에요 커피 아니 없으면 빨리 이쪽으로 빼 그냥 언니야 빨리 줄게 힘들게 저 갈게요 뭐 어! 네 잘 보십쇼 잘 여기 하나 보세요 그냥 어 필요하신 분은 여기 한번 사시면 되고요 한 박스에 원래 우리가 좀 비싸게 팔아서 근데 싸게 잡아갖고 와서 저희가 싸게 드립니다 싸게 한 박스에 12개 가져갔어요 12개 아니 중국 국가장 12개에서는 1,010개씩 1,010개씩 어? 2개 5천 2개 5천원씩 팔던거에요 어? 2개 5천원씩 팔던거라고 2개 5천원 팔던거라고 아 그냥 해 2개 5천원씩 팔던거에요 3개 5천원씩 팔던거에요 1,010개 5천원씩 팔던거에요 어? 2,010개 5천원씩kin 잠시만요, 잠시만요. 균장 쓰시면 되죠. 뒤에 균장 줄 쓰세요. 아니, 저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 돈 내신 분만. 아니, 아니, 그쪽은 아니에요. 물건은 많으니까. 여기 어머님 하나.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사람이 두 개. 여기 사람이 세 개. 야, 균장 쓰시면 되니라. 두 개. 두 개. 여기 사람이 두 개. 여기 사람이 두 개. 여기 어머님 두 개. 여기 아버님 두 개. 아버님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어머님 두 개. 여기 어머님 두 개. 여기 어머님 두 개. 네, 예. 내가 균장 쓰시면 되니라, 균장.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여기 어머님 두 개. 세 개. 어? 열 두 개 들어왔어. 막 가야겠다. 세 개. 네. 뭐 쪽 싸고 가지? 너무 천 싸요. 여기 한 박스에 많으실 거. 한 박스에 오천 원. 너. 몇 쪽으로 쓰세요. 아저씨.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쓰세요. 한 박스에 천하실 거에요. 몇 개요? 네. 한 박스 많이 천 원 받고. 세 개. 세 개. 세 개. 왜 필요 Leg из-ins. א? 가능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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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또 필요하신 분이야. 왜 또 필요하 GC. Did viewer. 아니, wait pulste. Fear Pikka. 야. 멜 밑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멜뒤 priced después. 뭐를 몇 개 안 남아 거냐. 멜부터 어디 폐 하세요. 얼마가 나오세요? 여기 통 한번respect. 마지막 박스 두 박스에 5,000원씩 팔던 거 한 박스에 1,000원이에요 많이 나오세요 몇 개 없어요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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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갖고 이거 이거 한 거 봐 한 거 봐 아니 여기 드리면 돼 하나 몇 개 드릴까요 두 개 드리고 9,000원 받아요 감사합니다 한 번 받으십니다 야 만 원 1,000원 가시봐 좀 어 쌀떡 갑니다 쌀떡 쌀떡 그래도 앞으로 나오라니까 진짜 아우 쌀떡 원래 하나에 5,000원 빼놨어 그죠 원래는 하나에 5,000원 파놨다고 또 봐 두 개 5,000원이나 두 개 5,000원 쌀떡 5,000원 저 쪽에 드려 5,000원 왜 5,000원을 내 2개다 아니 천천히 쓰고 써야 돼요 두 개 5,000원 저 쪽에 드려 여기 갖고 나가서 주우세요 뭐라고 나 안 일려 왜 택배가 있어 하하하하 동봉이 5,000원 동봉이 5,000원 사이터 사이터 영롱이 5,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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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에 2,000원 2,000원 5,000원 2,000원 다 사이터 두 개 5,000원 2,000원 5,000원 저 쪽에 어 있네 네 이리기야 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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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만 해야지 2개 5,000원 봉아 2,000원 5,000원 5,000원 2개 5,000원 쌓아 2킬로야 고쳐! 또 안 계신가요? 2킬로차! 가야지 뒤로! 앞에서만 놀지 말고! 2킬로차! 네! 부드럽고 쫄깃하면 국물이 더욱 부수하대요! 쫄깃국물 맞어? 2킬로야 고쳐! 아 이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걸 더 갖고 오라고 해도 갖고 올 수가 없고 어! 빨리국수! 떡국에다가 사이비스 넣으면 되게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자! 어디갔더니 5개 만원팔배 이거를 6개! 5천! 6개 5천! 6개 5천! 사이비스! 2개 드리고요! 사이비스! 6개 5천! 6개 5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이제 없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예! 드릴게요! 4개 5천! 4개 5천! 어디야? 저쪽에! 4천! 4천! 상품권 받쳐! 상품권 안 받으려고 상품권 받으려니까 그거 내가 받을려니까 더 있어요 받아요 상품권 받으려면 10% 까먹어 받아야 돼 있네 예! 6개! 아니 어쩔 수가 없어 떡국 내게 가자! 어? 떡국 내게! 뭐라고? 떡국 내게! 신세계! 떡국 내게! 콜! 콜! 아이씨!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니까 어! 떡국 다 쌓이고 있어! 저쪽이 해드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더 주고 싶어도 없어!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가고 싶어야 6개에 만원? 5천? 5천! 어휴! 왜 이 쥐! 이 쥐! 쥐! 왜 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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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 좀 치켜야구 둘 둘 넷 여섯개! 여섯개! 여섯개만 갖고 와! 뭘 막 사봤자이 어! 둘 넷 여섯개! 열두개만 갖고 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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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이 쥐! 하나! 천원! 하나! 하나! 여섯개! 네! 엄마! 얼마요? 5,000원 5,000원은 결국 딱 2개 남았어 2개 1,000원은 2,000원 오케이 바보야 6개에 5,000원인데 많이 사서 조금만 드시라고 2개에 2,000원 받았어 떡볶이를 못 담고 떡볶 안 계시죠? 내가 오늘 굴뚝풍도 좀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굴뚝풍도 갖고 왔어 어쩐지 먹을 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쓰는 거야 쓰는 건데 바퀴벌레야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다 됐어 한 두 번 칠 거는 100일 거 같아 나중에 한 개 어! 이 양이 멋있는 걸 해야지 어! 보석함 여기다 보석함입니다 이게 평상시 저기에서 사실려면 5만원, 6만원 주셔야 돼 멋있죠? 쫙 어우! 이쪽으로 나긴 했다 이렇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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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진 내면 기본이 2, 3만원 합니다 2, 3만원 오고! 5,000원이에요 5,000! 5,000! 5,000! 5,000! 보석함 왜 그래 자꾸 5,000! 5,000! 왜 5,000원에 줘 막판에 찍었는데 뭘 빨리 가서 가 아니 그래야지 보석함을 또 하지 어! 보석함 이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별 치안한 게 다 들어가 있어 시계도 좋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제가 일단 할게요 어! 보석함! 이쁘죠? 이거 3,000원이에요 3,000! 3,000! 3,000원! 1,000! 빨리빨리 드세요 3,000원에 드려 자 빨리빨리 저거라 해 빨리 어! 이건 낙시! 이거 봤어? 어? 야! 저거 저거 3,000원 다나스 좀 오 이거 저렇게 좋은 건데 다나스 다나스? 어! 해도 꼭 떨어졌다 내꺼다 다나스는 데다 다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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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니 근데 엄청 좋은 거 아네 야 우리 술전에 몰라서 그냥 대충 갈게요 아니 안 오면 아세요 비싼 거니까 네 주세요 아니 다나스고 뭔지 몰랐는데 팔순간에 다 자 빵도 건강이 좋고 이거 상어 잡아도 돼 상어 상어 일단 어 시 상태는 잘 모르는데 만 출발 만! 만 만 만 세고 2만! 하나 사시려면 저 앞에 이런 거 같은 경우 10만원 15만원 그냥 주셔야 돼요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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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갈게요 이제 두 분 나왔으니까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저 베라 이거는 집이나 차에다가 붙이시면 돈이 들어오면 됩니다. 돈이. 요거! 언니 정리해놓네? 조용히 안해? 요거! 그래 천천히 가자. 천만원인데 천만! 천천천원이면 천원구만! 어 천천천! 이천천! 이천이천이천! 이천이천이천이천이천! 삼천만원! 삼천만원! 어쩌다. 삼천만원에. 잘 먹었다. 이천이천이천 mismoshdobom이야. 어. 측대. 이거는. 극방에 갖고 가지면 안 돼. 왜 자꾸zenobom을 극방에 갖고가 가지고 은이라고 호라먹어갖아. 어.회 climber. 근데 이건 도분이 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치약을 치약을 이렇게 하시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천원, 이천원, 삼천원. 어 2개니까 오천 원이면 오천. 오천 원이에요. 우리 빨리 빨리 할게요. 어 여기는 뭔지 모르시죠? 여기 하자가 여기 다 적혀있어. 저기 이게 마상대 말파면서 마시는 술잔입니다. 술잔. 근데 10주로 되어있습니다. 어 옛날 건 아니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요거 가겠습니다. 요거 10주니까 삼천 원이야 삼천. 삼천.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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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 원에 빕니다. 우와 이게 뭐에요? 마상대 잔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어 요거는 촛대입니다. 촛대. 여기에다 초를 드시고요. 이러면 엄청 무거워. 이 밑에는 동인이라 돈. 어 요거는 삼천 원이야 삼천. 삼천. 어 사신되면 만오천 원 정도 합니다. 만오천 원. 동인의 돈. 삼천. 삼천. 삼천 하겠네요. 삼천. 삼천 원. 삼천 원에 낙천. 문에는 나온 바로 기령. 삼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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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차 결인에도 불가능한거에요. 아무거나 다 빗져있는거 다 결인에 가요. 불법지정차. 이야 멋있다. 용갑니다. 용. 요건 주석이라고 일명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다이아몬드가 하나 딱 박혔어. 요거. 3,000원이에요. 3,000원. 이런 마이크는 안보셨죠? 깃깍하게 싼거야. 아니. 애가 비싸대 나온거에요. 완전히 죽여. 그냥. 근데 꽂는거는 아나도 꽂으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앤틱으로 이렇게 놓으셔도 끝내줍니다. 요거는 40만원에도 비싸. 이렇게 마크를 제가 안봤는데 이렇게 돌리시는것도 있구요. 어. 요거. 만출발합니다. 만출발. 만. 만. 만이요. 만. 아 이거 십만원이 넘는건데 치아가. 만. 없는 관계로 빼겠습니다. 응. 7일. 아 7일. 릴. 이거 걸렸습니다. 뭐 안되는게 아니고. 아 됐네. 이게 어디 걸려가지고. 걸려서 오던지 다 되는거에요. 어 요거. 이거 어디건지도 몰라. 내가 그거 아니면은. 2만원에 안팔어. 10만원에 펼쳐. 알아서 보시고 가실게요. 일단. 요거는. 경매로 가세요. 5천부터 가세요. 5천부터. 5천부터. 5천나고 7천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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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10만원. 5천나고. 이 번호가 있는데. 아. 5천부터 가요. 5천부터. 5천나고. 5천나고. 7천나고. 5천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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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애를 잡든 알아서 잡으시면 되구요 저희는 여기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그럴거야 이것도 이건 4,000짜리래요 4,000짜리 여기 보시면 4,000 요거 5,000원이에요 5,000 5,000 조금 있다가 잠근 일인데 보시면 좋을래 그런 것도 많아 여기에서 사시면 다른 경매장보다 한 2배나 삽니다 2배나 5,000원이에요 5,000 5,000 5,000원에 8원이래 어 이거 이쪽 손잡이네 왼손잡이네 맞죠 아 이걸 이쪽으로 끼면 돼 아 그렇구나 나는 몰라서 요거 어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5,000원이에요 5,000 5,000 5,000원 5,000원 어 이거 이쪽으로 끼면 된대요 오천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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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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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이따 할게 먹을거 일단 왕쩍 팔아놓고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재밌죠 여기 조금 이따 보면 진주도 있어 진주 진짜 요거 오토미닉인데 엄청 비싼겁니다 하나에 만 얼마짜리인데 영국겁니다 영국겁 영국겁니다 어 요거 2천원씩 갑니다 2천원씩 2천 하나에 2천원이고 한 박스에 만 갑니다만 한 박스에 만 드셔보시면 몸이 틀려요 몸이 아 한 명은 2천 만 한 박스에 엄청 맛있어요 조용해 조용해 이래줘 봐 물 줘 봐 물 아니 컵 줘 봐 어 드셔보실 분 드셔보실 분은 나와 우리가 그거 갖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 근데 이거 되게 비싸고 해요 진짜 일단 맛을 드셔보시든지 어 조금만 먹어 맛을 많이 먹으면 안 사 왜 잔돈이 없어 밑에 맞는데 어 바꿔드려 하나 2천원 5톤 1만씩 되니까 엄청 몸에 좋은 거라고요 이거 1만 4천원 정도는 엄청 비싼 겁니다 이거 1만 5,000원 그냥 5,000원 그냥 2만 4천원 이제 1만 3만 3만 5,000원 또 1만 4,000원 이 게 뭐 수다 1만 4,000원 please 이게 1만 4,000원 다 1만 5,000원 많이 한 5,000원은 8,000원 아 이건 단 게 아니고 오토에서 내가 아침밥 안 드시고 있고 한 잔 드시고 아침에 저거 하는 분이 괜찮은 거 같고. 한 입에 2천 원 한 박스에 만 원. 여섯 개 넣었습니다. 여섯 개. 한 박스에 만 원. 맛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저희는 다 저희가 먹어본 거 사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 안 합니다. 드셔보시면 맛이 들려 벌써. 2천 원. 2천 원. 또 안 계신가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언니 저기. 언니. 아니 저쪽에 드려야지. 언니. 또요.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고요. 인터넷 딱 들어가시면 말 얼마나 딱 찍혀있어요. 저 뒤에 드려. 한 박스 사시면 여섯 개 들었고요. 한 박스 하나에 2천 원씩. 한 박스 사전도 저희 남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한 박스에 만 원. 한 박스에 만 원이고요. 또요. 또 필요는 그냥 저거 뒤에 드리고. 또. 또요.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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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도 좋습니다. 몸에도. 저희가 제가 어제가 그냥 이걸 사 갖고 왔는데 저희가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쟁일 먹었네 쟁일 또 안 계신가요? 필요하신 거 저기에 드려 만원 한 박스에 만원 저기 드리고 또 만원 저쪽에 드려 또 만갑니다. 한 박스 만 그런데 드셔보시면 몸이 들려져 진짜 오토밋은 또 안 계신가요? 한 박스 만 만 한 박스에 만 하나에 2천원 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거는 이거는 두 박스 밖에 없습니다. 많이 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많이 갖고 와도 하도 많이 풀어서 제가 이제는 이제는 다섯 개에 5천원이야. 다섯 개에 5천 다섯 개에 5천 하나에 3천5백원짜리 낱개로만 팔아요? 낱개로만 팔아요? 낱개로 천원! 낱개로 천원! 낱개로 천원! 천원씩 길입니다. 천원씩 그리고 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두 가지 찌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저쪽에 드세요 저쪽에. 언니야 저쪽에 계시는데? 오늘 뭐? 어떤 복숭아? 이거 디퓨저. 아아. 아까 백본. 백본사장님이 살았고. 밥은 가겠습니다. 밥. 어 뭐 얘기 하나 말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 맛있고. 8개에. 만원씩 저쪽에 드려. 저쪽 저쪽. 저쪽에. 저쪽에 드리고. 또요. 예. 네. 8개. 예. 드릴게요. 여기. 만원. 2만원. 언니 얼마나 치죠? 2만원. 만원. 2만원. 2만원. 하나. 이 사람을 다 큰소리 한 번 안되는거지 진짜 이거 내가 아까 설명했어 안했어? 여섯개 이거는 우리 진짜 말지못해 파는거에요 말지못해 2만원 대치 저기 꺼져 저 벤디에 저쪽 언니 하나 네 저기 언니 만원 대치 박수 준거에요 잠깐 동작산 너무 많은데 9천원 8천원 갖다줘요 이 밥은 밥은 진짜 우리 매장 파는거지 이거 구색맞춰서 갖고 오는거지 의미없어요 봐봐 누가 먹게 주는 사람 봤어? 없지 당연히 없지 칠 국가로 주는건데 여덟개가 여기가 또 예 네 네 개 여덟개 언니 저쪽에 네 꼬여 어 저쪽에 하나 더 아직 아직 언니 같이 갖고 가 나 생각했어? 네 드릴게 두 분 있어 두 분 일로와 네 개 저기 타야돼 아직 여덟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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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네 개 2만원 됐니 이거 알아서 갖고 가야 돼 아니 저쪽으로 다 네 개만 더 네 개 갖고 가 네 개 갖고 가 네 네 어 아 아 밤은 많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내일 저기를 들어가야 돼서 열 박스를 갖고 왔는데 한 번 들어가 용인에 들어갑니다 용인에 용인에 들어갑니다 용인에 용인에 들어갑니다 용인에 들어갑니다 이 밤이 없어도 못 봅니다 없어도 이럴jekt 그 supposed toの otro 이럴 sudah ARY 네 bakın 이럴 안 죠 산 여기 아니 워 지 수 갔다 내가 Mang Sen 여덟 개만 또 피가 하는 분이요 여덟 개요 저기 여덟 개 여덟 개 여기 한 번 짐 여덟 개 여덟 개 고기 먼저 드려 여덟 개 여덟 개 드리고 저 뒤고 먹어봐야 돼 여덟 개 여덟 개 야 씨 너 혼자 먹으니까 가줘 야 커피 좀 먹을래? 우린 나랑 먹어도 돼 누가 보면 남매 남매라고 할 거야 방 세 개부터 방 방 또 피가 하는 분이야 방 방을 뺀다면 아직 도가하니까 이거는 아무도 안 풀어줄게요 몰라 이게 1번 사탕인데요 야 이게 4,5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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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포도 뭐 뭐 하여튼간에 여러가지 돼있으면 여러가지 내가 얼마를 사왔는지도 몰라 이게 4,000 얼마래 4,000 얼마 또 방 계시는 분 방 한 번만 5,000원 한 번만 5,000 한 번만 5,000 4,500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또 있어 어 요 사탕은 가격을 몰라 모르니까 모르면 그냥 1,000원씩이야 1,000원씩 응 그냥 놔줘 어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언니야 잠깐만요 너희들 손 떼시면 안돼 1,000원씩 1,000원씩 아니 그냥 갖고 가 어 깨져가지고 손닫힌다고 깨져가지고 손닫힌다고 그러면 조금 있다 여기 또 있으니까 바꿔줄게 어느 분이세요 잠깐만 뭐 잠깐만 잠깐만요 아 사탕이나 빨리 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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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사탕 많이 갖고 왔어 아이 이거 지금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몰라 사탕 얼마짜리인데 아니 몇 개요 어 그거 잘못 샀어 이 사탕은 또 다른 거야 이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 개에 천 원 한 개에 천 원씩 그냥 팔아와 아이 어 근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하지 이거 반품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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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를 반품해 엄마 생각하고 가세요 반품 안 됩니다 엄마 몇 개 반품하시는 분은 물거주지마 반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반품을 해 이렇게 했고 몇 개 같은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하나, 두 개. 여기 두 개. 또 있어, 여기 만호. 아, 또! 한 방. 한 방 필요하신 곳! 한 방. 한 방. 한 방. 저기 하나. 안에 그 잼이 들어있대요, 잼. 아, 이거 맛있는 거예요. 아까 그거보다 중간에 잼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 이거 찹쌀떡 갑니다, 찹쌀떡. 어, 일곱 분밖에 없으네요, 일곱 분. 네. 오, 천 원씩 띄게 되네요, 오, 천 원씩. 오, 천 원씩, 일곱 분. 오, 천 원씩, 일곱 분. 오, 천 원. 오, 천 원. 찹쌀떡. 찹쌀떡 양ai 엄청 많아요. 오, сн바이 맡게 다 밟게 정도면set. 오, 천 원. 이렇게 많은데 12, 14, 18, 19, 19, 20, 19... 10, 19, 20, 21, 22, 21, 22, 22, 22, 22, 23, 22, 22. 한 20개 정도 있는데? 1 4 4 1 2 2 좀 하는데 이렇게 싱크래치 둘 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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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찹쌀떡 5천 5000 5000 5000 7개 밖에 없어요 맛없으면 저거 하는데 진짜 맛있어. 내가 일곱 개 갖고 와서 하나 빼기를 하기가 그렇잖아. 저쪽에 해드리세요. 5,000원! 저 뒤에 드리고, 여기 드리고. 뒤에만 많아요. 뒤에만 많아요. 없어요? 없대요, 이제. 없어. 고구마가 다 떨어졌어. 고구마야, 천원! 어, 천원! 그래, 이렇게 잘 팔아먹어야 되겠어. 어, 천원. 누구야? 조. 누구야? 어, 저기. 사탕 드릴게요! 네! 사탕을 왜 먹어. 사탕이! 그것도 잘못 샀어. 어, 이거는 또 다른 사탕이에요. 근데 다 4,000원이 넘어. 이거는! 어, 내가 봤을 때 녹차가 하나씩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1,000원씩 띄는 거예요, 1,000원씩. 그냥, 그냥 갖고 가서 막. 천원씩 띄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쪽 라인은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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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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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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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여기 천원. 아니. 에휴, 교환 안 하세요. 어, 천원. 공단이라면 하나 두는 거야, 씨고. 어, 공단이라면 100원이야. 비싼 거 한번 가볼게 비싼 거 비싼 거 보다 재밌는 걸 가야 돼 무슨 자동차 그 위에 크레이도 하나 내가 서비스를 할라 어 요게 무색 차가 비싼 겁니다 원래 기본이 만원 15,000원 기본 합니다 어 크레이까지 5,000원에 바로 낙차 저쪽 5,000이요 이 형님 완전히 잘 빠졌는데 얼마나 맛있고 야 진짜 예쁘죠 요요마다 어 요거 마물로 만든 거고요 고구마가 되게 맛있어 와 받아 요거 어 경매로 가겠습니다 삼촌 갑니다 삼촌 삼촌 만원짜데 삼촌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삼촌 같이 살라야 된다니 삼촌을 찍어보면 어 이거 돈까지 이거는 찝트인데요 아이언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 사실려면 15,000원 좀 갑니다 15,000원 근데 새 거는 아닙니다 보시면 가스통하고 다 들어가 있죠 응 그리고 이렇게 딱 여시면 엔진이 똑같이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오 이것도 막 들어가 밑으로 어 요거 뭐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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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려면 15,000원 정도 해요 새 거가 요거 언니야 나도 안보여 그 큰 화면을 가리면 어떻게 해 화면이 여기 있어요 이거요 아니 저쪽에서 안보인다고 나도 그래요 어 요거 5,000원이에요 5,000 5,000 5,000 아이언입니다 아이언 아이언 5,000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 5,000원 나 배달하고 있잖아 어 어 술통 술통 어 저 술통이에요 술통 네 네 앞에 나가서 100원 같이 사세요 뭐를 봉투요 저희 봉투 못 갈라드려요 사장님님들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구경하시면 저희 직원이 앞에도 사야되지 저기도 사야되지 그 계속 가만히 있어서 서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조용히 찍으러 있겠습니다 어 어 어 알았다 알았다 어 봉투는 무조건 100원씩 내셔야되요 왜냐면 시청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해 그래서 이거 숙통 갑니다 숙통 어 잘했어 빨리 찍어야 돼 천원 천원 넘어 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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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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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런 골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시계 하시는 분이 와 여기 그 물 다 빼 이 금을 빼면 요만하게 금이 나옵니다. 금이. 그래가지고 그걸 파시는 분이 있어요. 요건 옛날 시계입니다. 옛날 시계. 요거. 멋있잖아. 딱 이렇게 차면. 어서. 5,000원에 5,000원. 5,000원. 5,000원에 드려 저기. 옹아. 저기 드려 저기. 그리고. 여기 먼저 잡는. 여기는 영국 병사. 얼마나 멋있어. 우리는 이런 것밖에 안 갖고 다녀. 주석이라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힘이 세야 돼. 이거 하면 되면. 크으.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 바깥에서. 얘는 좀. 습득스. 이렇게 세워줘야 돼. 어. 딱. 됐죠? 어. 돌을 해서 6개. 주석으로 만든. 어. 조금 더 세워줘. 얘만 삐뚤어졌어. 어. 어. 차 출발합니다. 차 출발. 만. 만. 하나에. 그래도. 만 원은 나옵니다. 만 원은. 만. 안 계신가요? 경매장을 갔어야 되는데. 아니. 경매장으로 열려. 아니. 여기 말고. 맞아. 이거는 제가. 저기 다른 경매장에서 팔게. 이런 거는. 비싸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어. 이런 건 내가 될 수 있으면 여기 안 빼려고 그러는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희 시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 어. 이건 알마니입니다. 알마니. 알마니 시계구요.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는 짜고. 어. 안 나와. 아니야. 나오는데. 알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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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맞구요. 어. 맞출발합니다. 맞출발. 알마니 좀 좀. 핸드폰 갖고 다니면 뭐해요. 너 이거 좀 알마니 좀 쳐봐. 시야가. 금액이 나오잖아. 뭐야. 만 원. 정비님. 맞나고. 이만. 야. 참. 난. 정비님. 만 오천. 그래도 비싼 건데. 만 오천. 정비님. 만 오천 안 계세요? 만 원에 팩트겠는데. 만 오천. 안 판네. 여기 나왔어. 만 오천. 여기 있는 게 지금. 요거는 시계탕 가져가지고. 저거만 하나 꼽으시면 됩니다. 꼽으시면. 이건 비오아이. 어. 백화점이나 매장에 다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다 백화점이나 매장에 있는 겁니다. 요거. 요거는 가네. 요거는 빡대를 드셔야 되고요. 요거. 요거 좀 싼 거야. 저거의 반절 가격도 안 되는 거에요. 오천. 오천 원에 드립니다. 이건 검상 참호. 시계가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어. 시계가. 어.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안에. 지도가 그려져. 맛 출발합니다. 맛 출발. 맛. 맛. 안 계세요? 지계는 못해. 네. 어. 반기시계. 옛날에 많이 찾으셨죠? 요렇게. 어. 요거 오천 맞네요. 오천. 오천. 요런 건 골똑품입니다. 골똑품. 근대사로 나중에 모아 놓으셨다가 하셔도 마학원, 이만 원은 그냥 나옵니다. 오천. 어. 오천. 어디에도 오천 원에 드린 거야. 안 그래도 쓰면 아. 이건 조금 이따 할게. 아. 다 가고 나서 저 가면은 안 돼. 이게 먹을 걸 빨리빨리 팩고 지금 먹을 것도 많이 갖고 왔지만은요. 어. 이게 크림볼인데 엄청 맛있습니다. 크림볼이 드셔보시면 튀겨드셔도 되고요. 오븐에다가 넣어가지고 3분 정도 데피시면 됩니다. 요거 오천 맞네요. 오천.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어. 슈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크림. 오천 맞네요.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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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크림 볼. 오천. 불레 여섯 여섯 열. 스무 개 대로 내요. 스무 개. 오천 맞네요.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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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개, 저쪽에 7, 또 3,000! 엄청 맛있어요. 근데 저희가 갖고 온 분은 한 회사에서 갖고 온 것에서 가격이 다 센 거. 이게 하나만 더요. 또 5,000! 어디? 아, 3,000, 3,000. 아, 실수할 뻔했어, 3,000. 3,000! 저거 중에도 드리고. 어, 저기 하나 더 주세요. 저거 중에도 드리고, 3,000. 또 3,000! 몇 개 안 넣었어요? 2개. 2개. 6,000원. 저거 2개. 또 3,000! 2개. 2개. 마지막 한 번! 아, 여기 앞에 드냐, 앞에. 저 앞에. 끝! 어, 박스 필요하신 분! 박스! 이건 공짜로 줄게요. 아, 진짜. 죽고, 터도 안 찍어도 줘. 왜냐하면, 냉동박스에서 찌그러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종류별로 갖고 왔어.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이건 100개 없죠? 네. 몇 개 없고요. 여러분, 붕어빵 사례를 드롭게 비싸잖아. 붕어빵 나왔습니다, 붕어빵. 별개 다 나와. 붕어빵 하나에. 저기 갔더니 7,000원 돌래. 7,000원. 이, 이게. 근데 우대 넣었다. 요거! 뭐라고? 이게 7,000원짜리라고요. 어, 이거 계산을 해봐야지, 내가. 넓어. 그래. 2,000원! 에이, 2,000원. 12만 개 없어요, 12년. 2,000원. 2개. 2개. 1,000원짜리로 100개. 2개. 2개. 아, 2개. 저쪽에 100개여. 2개. 그, 희한해. 사람들이 2개 사면 2개만 나가. 3개는 죽어도 안 나가. 하나. 하나는 안 타고. 잠시만요. 하나는 일단 2개 팔고 나도 하라고 할 거야. 아이고, 허리나. 힘들어, 가는 게. 아이고, 늙어갖고 그냥 허리 아픈 거 못 사고도 돼, 이거. 응. 저쪽이. 저기, 저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또. 어머, 하나에? 하나에 2,000원. 어, 하나에 2,000원. 아니, 이거 한 번 잊었네, 이거. 자꾸 반품하지 마세요. 반품하면 그분은 물건 안 때립니다. 왜냐면. 정매가 실패이 안 되잖아요. 요거 한 번. 3,000. 3,000이요. 왜요? 이렇게 해서 5,000원. 5,000원. 어, 그렇게 해서 5,000원. 6,000원. 5,000원. 어, 이거 동원방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3개 하나 넣었어, 3개. 3개. 근데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맛은 있더라고, 몇 개요. 3개. 3개, 언니. 3개. 끝. 감사합니다. 3개, 빨리 더 하셔야 돼요. 응? 엄마 돈이 없어. 엄마 돈이 없고? 어? 볼 좀 감고 다녀야지. 어? 5,000!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5,000! 5,000 안 계세요? 아, 한 분. 한 분 5,000! 야, 징한데? 어? 4,000! 4,000?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택시 타고 갔다 와. 5,000! 4,500! 씨, 어디 한 번 해보자. 4,500! 안 계시죠? 엄마 먹었다. 어, 빨리 와. 나와, 빨리. 공개를 시켜줘야 돼. 없어, 끝났어. 어? 이 아저씨가 산처럼 찍으신 분이에요? 아셨죠? 그거 잘못 샀어. 뭔지 알고 박수 쳐야죠. 좋아. 좋아. 경민이 여파받이구나. 팥도구입니다, 팥도구. 팥도구인데 엄청 맛있어. 그리고 양도 이렇게 많아. 양이 거의 한 40개, 50개 됩니다. 내가 봤을 때 한 40개 정도. 5,000원이에요, 5,000! 5,000! 아, 이거 몇 개 없어요. 없어서 못 팔어. 몇 개 있지도 않아. 5,000원이에요, 5,000! 5,000! 붕어빵보다 맛있어요. 어디 붕어빵에 비교를 해. 붕어빵은 세 마리 피지. 5,000! 5,000! 한 개 아니에요! 왜 앞에 내려? 앞에 하나. 또 5,000원이에요, 5,000! 한 개 다 쪼금! 40대면 저기 축복하시면 15,000원이에요, 15,000원. 어우, 그거지. 저쪽에 드리고 또 5,000원이에요, 5,000원! 이거 몇 개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한 입 한 또 5,000원! 또 5,000원! 물건이 없어서 몇 개 갖고 오지도 못했어요. 다시! 그냥 갖고 와라. 이거 진짜 맛있어. 콕박스 한 번만 먹어요. 어, 한우 맛입니다. 한우, 송원이, 양분, 탑. 드셔보셨죠?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다른 데는 지금 두 개 많은 팝입니다. 두 개 많은. 세 개맛, 세 개맛! 세 개맛! 어? 여섯 개! 어, 여섯 개! 그걸로 드려, 그걸로! 그 박스가 좋으니까 그거 잘 잡으면 되는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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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맛, 평균에서 세 개맛! 엄청 많았어요. 그거 먹던 건데. 응, 그거 내가 먹던거야. 하나? 하나요? 여섯 개에 만 원. 여섯 개, 만 원. 여섯 개 만. 여섯 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섯 개 반. 여섯 개에 타는 치는 게 다. 으아... 양분탕! 그렇게, 드셔보시면, 혼자 더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또요. 세 개. 엄청 맛있어요 진짜. 또요. 또. 이거 믿고 사셔도 됩니다. 믿고 사셔도. 저도 보고 봤고. 양도 많지만 건더기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그리고 이만한 그릇에. 두 분이 드셔도. 남아. 또. 일단 박스. 네. 이게 맞나. 맞네. 아니 근데. 진짜. 믿고 사셔도 됩니다 이거는. 먹어봐서. 타이 먹어봤죠? 안 먹어봤죠? 아. 엄청 맛있어 진짜.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내가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 그냥. 수박주회를 끝내고. 왜 앞에 해드려. 저기. 아 저게 수박. 또요. 세 개만. 저쪽에. 네. 아니 진짜 맛있는 것만 알고겠네. 또요. 이게 왜. 사장님이. 사장님이. 사장님이 봉투값 쥐어 거 아니쥐어. 무료로 못 드려요. 저희. 냉동사도 못 드려요. 지금 이 사장님은. 사장님. 어. 아니 이 봉투는 알아서 사줘야 돼. 우리가. 그것까지. 지르기가 뭐하잖아. 그래서 박스 쫓잖아 박스. 박스 이렇게 들고 가면 되니. 왜 이 박스를. 박스 잡아줘. 박스 잡아줘. 박스 이거 어쩜 타라고. 집에 가서 그냥 팔아도 쳐 놓는다 본데. 요 앞에 지금. 어우. 이 씨 이걸 팔아서 이랬는데. 그. 어우. 그걸. 그걸 팔아가지고. 양복탕이. 이 마지막으로 갖고 와서 제가. 이제. 물건 자체가 없어. 오늘 쉬는 날에 대해서 안 주려고 하는 거. 새벽에 가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또 한 개나 또. 세 개만. 드셔보세요. 저번에 여기에서. 끓여. 죽지 않았나. 또 이봐. 여기에서 끓여다는데. 지렸어. 왜 그날. 드시고 나서. 엄청 많이. 다가고 가셨잖아. 또 이봐. 언니. 그 박스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박스가. 네. 그 박스. 또 이봐. 진짜 맛있습니다. 식임지고. 맛있어요. 또 안 계세요. 저쪽에. 저쪽에. 또요. 믿고 사시면 됩니다. 진짜. 저도. 많이 먹었고. 또요. 또. 또. 안 계세요. 또. 저기. 아 손 시려. 장갑 말해. 띄워. 아. 아니. 장갑을 원래 못 띄워. 장갑을 팔줄만. 나는 내가 팔 줄만 알았지. 어제. 이거를 먹고 싶었는데. 없는 거야. 그 날. 다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먹었지. 안 그래? 네. 또. 세 개만. 세 개만이요. 박스. 박스에 넣으세요. 박스에 넣으세요. 어. 멀리 가면 이 박스에 넣으세요. 어. 그쵸. 박스. 또 안 계세요. 아. 두 분만 찾아볼게. 두 분만. 아. 이거 다 못 따먹어. 두 분만. 두 분만. 안 계세요. 막. 세 개만. 야. 태양 안 내리고. 은재야. 마지막 한 분만. 아. 힘들어도 못 타야겠어. 한 분만 더. 한 번. 한 번. 태양 안 내리는 시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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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멀리. 땅. 아까는 줬는데 봉투를 왜 안주냐. 봉투갖고 커. 아까 누구야, 봉투. 아까 여기 정렬해 주시기. 봉투값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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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로 못 드려요. 자꾸. 자꾸. 아. 말 안 깼어요. 안 깼지면. 너 너 너. 아니 그때 안 믿어요. 선생님 못 들어. 한 장 하겠어. 미치겠어. 왜 미쳐요. 저희 그런 건 때문에 직원들 얼마나 스트레스받는데요. 나도 스트레스받아.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받으면 되는데. 제가 주머니까지 튕겨가지고. 왜. 아 왜 그랬어. 왜. 어이. 이 귀여운. 이쁜 언니를 왜 심지를 하게 만들어. 네. 얼마나 귀여워. 어. 아 그리고 거기 갖다 준다고 뭐라 그러지. 어. 그거 다들 못 샀어. 장난하네 진짜. 치즌스틱 갑니다. 치즌스틱. 어디 가서. 다. 다 넘어. 5천만이야 5천만. 치즌스틱. 5천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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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수가 큰 분수가 없어 이제. 어. 5천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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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스틱 갑니다. 또. 어디요. 네. 저기 5천. 이거 나 얼마인지도 몰라. 원래 만원짜린데. 만원에 팔을 나는데 나 뭘로 그냥 하는거야. 또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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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5천. 아니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들어가서. 살짝. 저거 하시면 됩니다. 5천. 가볼게요. 5천. 4천 넣어줍니다. 5천. 5천. 없으면 더. 없으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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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없으면 3천. 이거 치즈 스틱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 5천. 5천. 2분. 2개 더. 2개 더. 2개 더. 마지막 한 분. 저기 하나 더. 어디. 여기. 끝. 이걸 여기에다 버리네. 여기 먹은 거 되게 많습니다. 밥을 거 많고요. 어. 또. 이거니까. 쌍어차. 쌍어차가 아니고요. 박수. 이거는. 솥갈비 네다. 솥갈비. 갈비? 네. 랩비에 들어가 있어. 그냥 데피기만 하면 돼. 솥갈비 아니네. 닭갈비네. 갈비닭. 갈비는 갈비 맞네. 닭갈비네. 갈비긴 갈비네요. 네. 갈비는 갈비야. 이거 5분밖에 없어. 나는 지금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5천 없이 5분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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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나 드리도 해. 박갈빈. 또 5천. 더 밴딩. 여기. 언니. 저기. 두 분. 야 나도 안 할래. 아동. 아동! 아동 알아. 야. 여기 디딜거. 아니. 저쪽에 디데야지. 아동 하더라도. 디딜거 디딜거 아동을 쳐야지. 어. 아동. 이거 도실로 하면 안 팔래. 근데 만약에. 아동 몰라? 아동 몰라? 엄마? 아, 아도를 누르네. 어, 저쪽에 한 분 계셨는데. 엄마! 하나 더 남았어. 아도! 엄마! 엄마! 아, 봐도 없냐고. 엄마! 하나 더 남았어! 엄마! 아도가 원래 그런 거야. 5천원 더 받아. 어? 5천원 더 받으라고 안 오니까. 5천원 더 받으라고. 너는 안 가? 어! 5천원? 아, 그럼 주간만 들어가면. 안 돼! 그거 갖고 와, 누구야? 하나 빼고. 아, 하나 5천원 더 받을 시간 하는 거지. 너 만원 냈어? 그럴까? 한 5천원 더 내야 됐다고 아 이리다 늦어 이거 뭐 저기 있으냐 저기 딴 사람 팔아봐 아니 저쪽이 있으냐 저기 100원 100원 어! 피자! 900원 100원 하... 저희도 다 나와 이건 기간도 엄청 길어 어! 여기 돈 돈이야? 어? 슈크림이 여기 또 있네 지금 어! 피자! 빨리 찍어야 돼 이거는 여섯 개입니깐 밖에 없어 3천원씩 3천원씩 여기 2개 여기 나도 3천 나도 1개 뭐 다 하나 살거야? 일단 뒤꺼 먼저 빼 3천원 2개 2개 저기 2개 드리고 6천원 받고 그 뒤에 하나 드리고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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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응 응 언니야 너 먹지마 안 돼! 나 맨날 몇 번 갖다 준다고 한 번도 안 갖다 줬어 엉아 줘 안 줘 엉아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 진짜 3천 빼야 돼 야 아이 3천 안 3천이라 그래 여섯 개 됐죠 5일 5일 내게 네 만원 받으면 되는 거 여섯 개 나 맨날 사갈라 그러면 다 공짜 받게 언니야 시키카구 먹고싶게 야 야 난 피자가 먹고 싶어 야 넌 3천원 돼 야 나 살 빼주라고 다 뺏래 난 뚱뚱한 개 내게 난 먹고 싶게 난 더 뚱뚱하고 싶어 안 왔어, 안 왔어. 엄마야, 여기 피자 있어. 이 스마트 안 주잖아. 올랐다니까. 여기 사장님. 올랐다니까, 또! 피자! 여기 사장님, 하나 더. 하나, 또! 하나, 또! 두 개야? 두 개, 두 개! 두 개! 어, 두 개. 6,000원 받아. 한 번 잘라. 한 번 받아? 아니야, 저는 받았어요. 하나, 하나 더. 네. 없네. 또! 아직 두 개가 안 왔어. 세 개요? 어, 두 개 밖에 없어. 6,000원. 은혜아, 저기 6,000원. 그리고! 어! 두 개가 안 왔는데, 두 개. 2,000원씩 두 분! 은혜아, 2,000원. 아이, 저 피자하고 같이 받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수고하자. 하나.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1,000원이면 반별만 준다. 왜? 어, 2,000원. 얼마 안 갔잖아. 2,000원. 빨리, 아이. 시간 없어요. 저기에 때려, 저기. 어! 야, 도시락. 4,000원이면 4,000원. 하나에 4,000원짜래. 도시락 4,000원. 4,000원짜래. 4,000원짜래. 도시락 4,000원. 4,000원. 아, 도시락 되게 많이 부터에요. 닭갈비 들어가 있고. 봐봐. 닭갈비. 이거는 파인애플. 이거는 가지볶음. 고구마. 소고기. 다 들어가 있어. 다. 하나에 4,000원짜래. 4,000원이네. 4,000원이네. 4,000원. 4,000원. 이 앞에 드려. 또 4,000원. 위에 100개 있어서 다 안 붙이고 갖고 왔어요. 또 4,000원. 몇 도개? 4,000원. 받으시면 돼요. 또 4,000원. 이건 사실 아예 나쁜 것도 없어요. 저희. 또 4,000원. 저기 사장님이 두 분. 8개 갖고 가면 돼. 4개, 4개. 또 4,000원. 4,000원. 4개, 5,000원. 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네 분. 마지막에 3,000원 없어. 네. 한 분. 한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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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세 분. 세 분이 안 세다. 저 쪽에. 저 쪽에 한 분. 어. 한 분 한 분. 한 분. 마지막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없으면 내가 먹어야지. 네. 나도 사먹었고. 도시락이 없어서 사먹었어요.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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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팬 좀 줘봐. 폴팬 좀 줘봐. 폴팬. 이거 폴팬 좀 줘봐. 이거 내 거. 저거 다 있네. 내 거. 핏. 어. 어. 그거는 다 왕팔 해줄래요. 왕파. 왕파. 왕파는 아니지. 어. 이거. 어. 어. 이거. 어. 5천 원. 5천 원. 다 먹어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 언제. 언제 먹었어? 야. 며칠. 이틀 안에 다 먹어봤어. 다. 아. 그래? 아. 그럼요 아직. 이틀 됐어. 이틀. 남는 게 없구나. 5천. 7개 밖에 없어요. 7개. 뭐. 많이 먹었어. 7개밖에. 5천 원. 5천. 5천. 엄청 맛있어요. 또 한 개 주세요. 1.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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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5천 원. 5천 원. 5천 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할게 있어. 9천 원. 9천 원. 10. 10. 5천 원. 10. 10. 어! 도둑아 치우다! 겁나게 많아, 씨. 어, 고기 줘. 빨리 줘, 고기 줘. 얘만 좀 했어? 어. 내가 이거 사왔는데, 씨. 아니야, 또 맛있어. 아, 또 천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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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어딜 가면 못 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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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천호에 치면 너... 천호에 가! 역! 천호에 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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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행위기 없었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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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개 천호에 졌다. 천호에 가! 사장님이 너무 작아 그건 사장님 고기야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아니 다 팔아왔어 다 팔아왔어 야 고구리 고구리 이겼다고 없잖아 어? 거기에 고천원 드려 뭐지? 엮어치나 왜 친하지 고구마 고구마 천 안 되는데 다시 해봐 고구마는 천원 딱 끓는다고 딱 끓는 거 말고 고천 안 계세요 천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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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니가 천원이라고 아이씨 천원이라고 아 맛있어 형 오천원 야 이거 천원에 팔이면 안 돼 고구마 얼마나 맛있는데 오천원 안 계십니까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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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쳐 봐. 저기 있네. 저기. 아이씨. 어. 또 쳐자. 어. 거기. 왜 아프지. 뒤디면 돼. 뒤디면 돼. 어. 이천원 다 갖고 가. 헐. 이천원. 이천원. 오. 이천원. 이천원. 이천원에 가. 그. 그. 할 말 없지. 하지마. 족발 받고 물었어. 천원 했지도 않았어. 아니 일부러 물은 거지. 이천원. 싸우고 질리는거. 먼저. 아이쿠. 엄청 많아. 어이쿠. 고구마자가 땀을 또 몰아가도 돼? 땀이 막 뿜질내려고. 이게 감자칩인데요. 겁나 맛있어. 고구마 감자칩. 감자인데 고구마. 고구마 안에 돼있어. 고구마 진짜 맛있어. 누가? 누가 넣었어? 진짜 맛있어. 고구마. 나 안 봤어. 아니 진짜 맛있어. 누가 저희 바구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갔어. 고구마. 천하칩 때리네요 천하칩. 그만. 천하칩 때리네 그냥. 여보. 경우가, 박보부사. 진짜 이런 맛이 어디나? 천하. 어, 맛있어. 천하. 천하. 맛은 진짜 있습니다. 1,000원. 1,000원. 여기 없어요. 5개. 5개 남았어요. 이거 다 그 사람 또 가. 이거 맛있어. 이거 하나 또. 에이씨. 에이씨. 대충도. 2,000원에 2개를 넣잖아.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그거 다시 한번 썼어.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이거. 이거 또 1,000원. 일단 이게다가. 어. 2개다 넣어. 그거 또 1,000원씩 드립니다. 1,000원씩. 어. 그만큼 케찹이 들어가겠습니다. 케찹이. 그래서. 엄청 맛있어. 1,000원씩. 에이. 1,000원. 그리고. 그리고. 이거 경쟁이 하라고. 제가. 여기 막. 옥골이 두드러가 있고. 어. 어. 천사.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세고. 진주입니다. 진주. 뭐지? 어디. 뭐가. 뭐. 자꾸. 진주구요. 요. 뒤에가. 14K입니다. 14K. 14K 금이구요. 어. 오리지널 진주 맞습니다. 어. 오리지널 진주 맞습니다. 진주 안에는 14K가 할 일 없잖아. 그죠? 어. 요렇게. 진주. 금맛파라고. 멜만한 옷 나와. 어. 요거. 천천히 가겠습니다. 만 출발. 만 출발. 만. 아. 만. 아. 용담 아니고 진짜 금이라고요. 14K 금이구요. 2만. 진주라고요. 진주. 2만원. 3만원. 3만원. 어디야.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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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5만원. 진주되니깐. 몇십만원짜리를. 그리고. 고리가. 요거. 14K라고요. 14K. 여기. 14K라고 다 써있고. 숭숭. 어. 요거. 요거. 대강이가 14K. 뭘 보면 안오고. 맞대니까. 어. 어. 아. 맞지. 5만원. 딱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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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만원하니깐 5만원 나와야돼. 아. 5만원. 이리와봐. 언니야 이리와봐. 아. 대박. 네네. 시원해 안시원해. 어.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아. 진주가 짝퉁은 시원하지가 않네. 맞습니다. 그리고. 5만원 남았어요. 5만. 5만원. 또 빨리빨리 5만원 하면은. 주장어. 금인데. 어. 병할까. 안 샀지. 어. 이거는. 주변에 달아놓고. 어. 이리와봤다. 오. 성격이 좋다. 남편 깨올 때. 이거 원래. 남편 깨올 때. 남편 깨올 때. 이걸로 때렸다. 죽어. 어. 어. 이거. 이거. 진짜. 경매장이나 가서. 보이지. 이거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 어. 경매에 가겠습니다. 마. 출발합니다. 마. 마. 결제가. 10준이다. 10준이다. 마. 출발. 안파로. 지금 뭐. 예. 2막. 내가. 10막. 내가. 그냥. 잘못했고. 이제. 뽀로로. 재밌는 거 많이 나와. 뽀로로야? 너는 게 제일 좋아. 나 뽀로냐. 그러죠?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조용해봐. 이게 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 때문에 안 들리잖아. 나는 되게. 뽀로로야. 들리죠? 나는 저기 뽀로로. 잘 논다고. 잘 논다고. 그래. 이거. 어. 얘 움직여. 앞으로 가요. 어. 어떤 얘기든. 나랑 생긴다. 어. 해봐. 앞으로. 어. 앞으로 가. 알았어. 앞으로 가 봐. 나랑 생긴다. 보니iday 2천. Ce치아. 안됬어. 됐어. 알았다. 알았어. 끝. 요거. 차kiej. 찬족 landing원. 1000만원. 2000. 2000. 2000. 2000 밖에다. 3000. 3000랑 living원. 3000. 3000. 4000. 에이. 2000. 으응. 내가 아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거에요. 이게 봤죠? 올라가는거 봐. 어? 이거 어디꺼야? 난 어디꺼인지도 몰라. 쓰리야 쓰리. 쓰리? 좋은거네. 그냥 10만원으로 다 넘어가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딱 누르면 밑으로 내리면 0으로 찍힙니다. 다시. 자동이네. 맞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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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앙파로. 이거 44명 그래도 시야. 자동. 자동 아니야. 자동 버튼이 있어. 배터리 있어요. 없어요. 잘 감기네. 오. 이거. 머리에다 뽑으면 됩니다. 머리에다 쓰시면 돼. 이렇게. 필리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끼고. 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1000만원에다. 1000. 아. 벼병. 10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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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에. 2000만원에. 벼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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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어. 이쁘게 만든 건데요. 만든 거. 이렇게. 착장. 안에가. 한. 10캐럿을 되는 거 같아. 10캐럿. 와. 이쁘다. 어. 어. 벼병면. 10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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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에.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4000만원에. 주는데. 요거 하나 써줄 수 있어. 복도맞다. 어. 내가. 뭐. 이거. 무색니다. 무색. 아니. 무색 아니라. 통. 갈마 대사. 통입니다. 통. 엄청. 밑에가. 전체가 똥입니다. 요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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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똥이에요. 만. 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빼고. 잘. 잘 찍어요. 앞인지. 뒹인지. 고기. 어 이거. 이거 뭐야. 목고리까지 걸려있어. 아 이게. 따구네. 이거네. 요거 새거 돼 새거. 고리를 걸어서 보여줘야 돼. 이렇게. 거치면 되죠. 등입니다. 등. 요거 갑니다. 끊어진 줄 알잖아. 새거에 쓰지도 않은 거예요. 3000원에. 3000. 3000. 3000원에 바로 뒤에. 요거 뭐야. 옆에다. 차고 다녀와서. 누구예요. 저 맨 뒤래요. 저 맨 뒤래요. 맨 뒤래요. 봐봐. 골프고 골프 치시는 분. 골프 치시는 분. 왜요. 야. 너 골프 쳐. 네. 야 너 나보다 더 잘한다. 어 이거 살 거야. 어.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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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000원. 야 2000원. 아이 좋은 거 되니까. 2000원. 아이씨. 너 그래서 안 된 거야. 나 좀 보고 사는 거야. 안 된 거야. 보고만 사는 게 어디 있어. 보고 안 돼. 나가서 안 되는 거야. 어. 끝. 어. 어. 요거. 납립합니다. 아이씨. 어. 불 다 띄고요. 여기 밑에다 가스 넣으시는 거에요. 터치 아시죠. 터치인데. 장으로. 땡길 수 있는 거. 요거. 어. 요게. 사실 내면 그래도. 15,000원. 2,000원. 어.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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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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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요거는. 목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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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고리. 별목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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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못난이 진주입니다. 못난이 진주인데. 이건 별 볼일 없지. 이건 너비스. 딱 보면 알고 해. 요거. 그냥 1,000원. 1,000원. 그냥 1,000원. 1,000원 해 주세요. 어. 짱구. 어. 아니야 짱구. 내가 짱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짱구 친구. 요거.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뚝.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이거는. 저금통. 원래 이렇게 나온거에요. 이게. 저금통. 1,000원. 저금통.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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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런거. 이건. 특수정원에. 어. 이게 이렇게. 둘려지는구나. 응. 근데 키는데를 몰라. 키가 샀네. 응. 어. 근데 이게 키는데가 어디지. 어. 옆으로 키는거에요. 옆으로 키는거에요. 옆으로. 옆으로 키는거에요. 어. 이렇게. 아니. 위에. 위에. 이렇게. ci. 옆으로 키는거에요. 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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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에요. 2,000원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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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메라인데요. 어.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여기. 이. 송각이 다 있네. 여기. 어디. 여기. 이게 모르니까 이거를 어, 칩하고 다 있겠네요. 다. 다 있구요. 요거는 묻지 말고 할게요. 한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세 군데 깨끗합니다. 깨진데도 없고 만원에만 이거 만원에 그냥 먹으려고 하면 안되죠. 그래도 디지털카메란데 2만원이 아니냐 만원! 만원! 뭐? 만원에 대 아니, 자꾸 만원 버리니까 어, 요거! 이거 호랑씨 요거 배터리만 끼면 됩니다. 뭐 이거 호랑씨도 망가질 것도 없고 천원이잖아! 천원에 방금 두개 어, 이것도 다 좋은거에요. 보니까 어, 이게 늘어난다, 죽어난다 요거 저거보다 커 배터리만 가지고 배터리만 가지면 돼. 2천원! 2천원! 2천원에 요한테드리고 야, 요 앞에 닫으시구요. 요 앞에 닫으시구요. 3천원! 3천원! 쌍둥이 타! 3천원! 네, 2천원! 어, 2천원. 3천원!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 갈거 같기도 하고요. 무슨 구속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나중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어, 어, 가능하시는 사람 뭐하세요? 짜게 됩니다. 어! 어, 나와봐! 지금 그거 할게 없을. 이거는 제3공수 특전 여당 여당 시계입니다. 시계 우리 여기 저거 시계도 있고 별거 다 있죠. 이건 공수부대 상공수 여당 시계입니다.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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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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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뒤에 우리가 이거 15,000원 십다고 해요. 이건 뭔지 몰라. 8등간에 못 해놓은거야. 천원! 4천원! 천원! 여기다 뭐 뽑는거에요. 표같은거나 뭐 그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거야 세거 뜯지도 않는데 천원! 천원! 여기 앞에 드리지. 그리고 수거지 수거지가 프랑스거지? 어디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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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요. 조금 있다가 끝나고 가. 이거 수화집니다. 수화집 프랑스 통과 그런겁니다. 병풍 맞고요. 여자꺼입니다. 여자꺼 막 수화집 막 수화집 말 안개세요? 이쁜데 달현박 기구마 요렇게 만 만원에 드리 아니 구경이 어딨어 지금 어 게임 끝! 어 디지털 카메라 여기만 확인해드릴게요. 여긴 친만 어차피 바테리 묻지마는 상관이야 근데 어디가서도 못삽니다. 이렇게 삼성꺼네 이거는 삼성꺼 충전기만 충전기만 더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 비닐가 있어서 떼시면 새거야 만 만 만 어 만 야 나는 이런것도 나올지 몰랐어 이건 삼성꺼야? 모르겠어요. 이거 딱 누르면 꺼지는거지? 신형 리모컨입니다. 신형 리모컨 요렇게 생겼어 나도 처음갔습니다. 처음 삼성꺼데 어 스마트 허브 방송 안내 복귀 뭐 요거 스마트폰 아니 저기 삼성꺼 뭔지 몰라 카송을 만든거네 뒤에가 삼천번이에요 삼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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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네 삼성이 안계시나보네 그러면 천원부터 납니다 천원부터 천 천 천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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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번 안계시죠? 이천원네들이요 エ Nou 엑open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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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여기가 딱 맞았네 이런건 이건 맞는데 액정이 없어 필링카메라 하면 되나 필링카메라 근데 특이한거에요 다 알림 비중으로 되어있어 이거는 근대사회에요 이렇게 6다 5다 하는거고 필링카메라 하면 되나 만카메라 하면 만 필링카메라 하면 5천만 5천만 여기 있으면 빼구요 여기 또 있지 이건 멀쩡해 쏘니꺼에요 쏘니꺼 싫어 이게 더 비싼건데 이걸 어 이건 칩하고 받으러 가있어 내가 칩하고 사장님 이건 우리 그냥 청계천에 갖고 가도 삼삼만도 그냥 나와 어 신형이잖아 그냥 어디가서도 2,30이야 2,30 요거 쏘니꺼 내다 쏘니꺼 만원이라면 만원 만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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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에 바보 드립니다 2만원에 확인이 안되십니다 놓지 맙니다 그리고 어 팔찌 팔찌 가도 되나 팔찌 여자 팔찌입니다 여자 팔찌 2만원 2천원에 바보 드립니다 2천원에 바보 드립니다 이런거 반품하시면 안돼요 뭐 하자가 모르는거 반품하시면 안되구요 네 이게 또 나왔네 나왔네 오 어 이거는 나중에 지금 어 어 어 니 빠 아 뭔지 빠는지 모릅니다 아 손 손 까는거 천원 천원 이 앞에 드립니다 아 무조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드릴겁니다 어 오케이 어 멋있어 이거 이렇게 여기 틈새로 이렇게 빼는거라고 했는데도 안새네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는게 엄청 핫하스러워요 아 이거 새거야 새거 새거라고요 어 확실하게 보시고 사십쇼 보시고 요거 같네요 이거 백 요렇게 천원 같네요 천원 천원에 드리고 아 여기 왔어 아 벌써 저거 했어 어 어 버스 버스가 타이어가 하나 빠졌어 아 이거 이렇게 해보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어 어 사실 이게 비싼겁니다 이게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거 잘 보시면 요거는 한국겁니다 한국거 한국거고 어 어 청계촌에서 기본 3만원에서 5만원짜리입니다 어 아 자세히 보시면 어 비싼게 있습니다 여기서 두개는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어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요게 비싼겁니다 요게 요거 왜 비싼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신라면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오천 cap 5천원에 반품 없습니다 반품 한거 더하시면은 물건 없습니다 해 우리 힘든걸 이거 예 어디꺼죠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 것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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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알바가 아니고 이 알바 이거는 기본 저희가 총계천에서 4,5만원씩 합니다 지금 중고 중고대로 이렇게 제가 손이 커서 시계주는 시계방아지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천원 5천원 이렇게 이건 신령입니다 신령 큰 거 지금 지금 쓰시는 거예요 큰 거 이거 가겠습니다 이거 만출발 마지막으로 2반갑니다 2반 2반 15,000 15,000원 15,000원 이거 아니 이런 건 저희가 차량 나중에 총계천 나 총계천에서 장사할 정도 반가해? 시계를 쫙 깔아놓고 그냥 팝니다 이거는 이거 포도셀 아니야? 뭐야 이건 또 메이커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이거 안어? 난 이걸 몰라서 하여튼 이것도 조금보면 어 포도셀 마크가 되어있는데 포도셀은 아니고 어 하여튼 간에 메이커 있는 놈이야 메이커 저희는 시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딱 들었을 때 지금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겁다고 생각하실 거죠? 이게 더 무겁습니다 진짜는 무겁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어디에서 노생서를 딱 주셨다 걸면 죽어 난마가 적혀있어서 어디 가서 적하면 큰일나 바로 경찰서로 바로 갖고 가 어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어 이거 상태도 깨끗하고요 괜찮죠 맞출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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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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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는 아니 사람이 그거는 아니야 지금 찍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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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그러면 우리 물건 안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왜 신중하게 좀 요거 받아주시는데 저기 물건 안 줍니다 이제 저희는 안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기본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 사장님 시계 빵 가서 줄까지 내가 담아줄 순 없어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이제 끝났어 이제 없어 이게 저희가 싸구려를 주는게 아니에요 그럼 불편하면 안 되지 뭐가 이렇게 많냐 뭐가 이렇게 많냐 뭐가 이렇게 많냐 뭐가 이렇게 많냐 응 맞아 여기 여기 또 봐 문을 내게 가지고 어 히슬로 냄비 필요하실 분 히슬로 냄비 히슬로 냄비 필요하실 분 안 계십시오 요 팔찜이에요 팔찜 오 되게 이쁜게 생겼어 금 아니에요 진짜 들어봐요 어 이건 실버인데 실버에다가 이게 무슨 금을 입힌겁니다 팔찜입니다 팔찜 이거 너무 이쁘다 근데 아니 그린골드 같은간에 그렇게 만든거구요 요 구이옵니다 구이옵 은 요구 가겠습니다 요 달자식으로 요렇게 딱 해나가는거 되게 이쁘다 마 출발하네요 마 출발 마 팔찌 여자 품에다 이래 딱 더 마 나오시고 2만원 이래요 2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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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하면 안돼요 알았어 근데 그냥 비디는거야 이런거는 우리 어 요거는 은입니다 은 요거를 어떻게 닦으시냐 하면 치약을 양쪽에 딱 묻히셔가지고 물티시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제 손에 기름이 이 기름을 닦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은입니다 은 은 아까 확인했구요 아니면 백품호 박품합니다 박품 요렇게 요거 어 한양정도 나오겠습니다 한양 대충 잡아서 한양은 넘어요 어 그럼 열돈이야 열돈 열돈 열돈이 넘습니다 대충 잡아서 제가 한돈 잡고 한양 잡고 은값 비싸 안돼요 은값 비싸죠 당연히 요거 요거 3만원으로 추워하냐 3만원 3만 3만원 안계세요 어 사진내면 어 약 15만원 요거 만드실려면 15에서 20 주셔야 될거에요 3만원 3만원 하고 5만원 안계세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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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도 15만원 나와요 우리 저희 청계촌에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아까보다 더 밝아졌죠 어 이렇게 나옵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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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값만 해도 3만원이 넘어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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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제가 어제 잡아먹고 왔는데 만년필입니다 만년필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만년필인데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여기 숫자로 뭐가 써있어 써있는데 18 뭐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써있구요 어 펜 앞에 보시면 희한하게 모양이 되어있습니다 모양이 요거 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겼고 보실 분은 나와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거 산발출발 합니다 산발출발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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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겼네요 전기해지면 빨리 빨리 일단 먹을거부터 빨리 해야돼 이렇게 맛있는데 사장님 여기 문구 났어요 어 이거는 사장님 문구 났어요 사장님 만년필 아 이게 그렇게 비싸네인데요 아 그때 그 햄인가 아니야 이거는 그 햄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저장햄입니다 저장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다 되어있는데 어 날짜가 좀 짧습니다 날짜가 좀 짜만 페페로니 페페로니 페페로니인데 어 인터넷에 들어가면 되게 비싼 햄이에요 이게 엄청 비싸 만년필 일단 딱 사실 금액만 얼마나 그랬어요 만원 만원 어떻게 만원에 삽니까 사장님 섭섭하게 만원짜리가 어딨어 만년필이 요거 어 날짜가 좀 짧으면 짧은데 드셔보시면 어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요거 제가 사실은 좀 비싸게 사왔어요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구요 근데 제가 오늘 늦게까지 계셨으니까 하 진짜 그래 천원씩 이래요 천원씩 천원씩 근데 드셔보시면 이 가격에 못 삽니다 가격에 어떻게 생겼냐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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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가지고 만려가지고 코 말려가지고 너 어때? 우와 맛있다. 맛있지? 이거 넣어먹어. 집에 가서 먹어. 청양집입니다 청양집. 이게 제가 29일 내가 3천원씩 사왔는데 원래 내일 저기가 팔라고 빼는거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냉동이 요거밖에 없어서 빼놨는데 늦게까지 되셔서 그냥 천원씩 끼리며 천원씩 꽃비라는 친구냐 자 앞에 드리기 네 근데 내가 사온 가격보다 네? 맛있는데 좀 짠데 이거를 맥주 맥주 하루에 드시면 진짜 맛있어 어휴 가자 자 언니 언니 어떻게 제가 1천원씩 팔았는데 그냥 팥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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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나머지 얼마마다 맛있든 과자냐 하면 부흥 가잔냐면요 부흥가잔냐면요 부흥가잔냐면요 원래 1,000원씩 팔았어요. 20개야. 20개야. 하나씩 팔아보세요. 하나씩. 일단 하나씩. 팔아요. 1,000원씩. 시작. 1,000원씩 갑니다. 1,000원씩. 1,000원씩 드려요. 1,000원.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햄 비리 하십분. 햄 비리 하십분. 햄. 겁나 맛있어. 어 이거 진짜 미산소에요 가자 좀 더 몇 개 팔았어? 몇 개 못 팔았어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 그건 무슨 고기냐 하면 그 저기 외국 나가면 염장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산악에서 저거할 때 드시는 거예요 먼저 이거는 다 부은 거입니다 부은 거 근데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요거 만 원이면 쪼꼬로 그게 들어가 있는데 다 맛은 괜찮습니다 구운 거는 웬만한 나오지를 않고요 이런 거는 만 원에 남아 만 원 만 원에 이쪽에 드리고요 또 만 원에 남아 이쪽에 드리고요 이거 만 원에 천 원씩 받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 그냥 드리는 거야 아 안 매워요 또 만 원 만 원 한 박스에 만 원 또 안 계세요 차한테 먹었대요 만 원 네 그걸 빵 같은 데다 드셔도 되고 피자 같은 데에 물려가니 드셔 네 네 맛은 안 계세요? 네 네 네 뭐 할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anything 예 헉 샌드인데, 엄청 맛있는 건데, 이렇게 된 건데, 이거, 한 번 또 말아, 말이요,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얼만지 모르겠어요, 얼만지 모르겠는데, 12개 들었는데, 12개, 가격을 몰라, 지금 제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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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스에, 5,000원씩 길입니다, 5,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맛있는 거고요, 어, 세 분 남은 거예요, 바닐라, 쿠키입니다, 쿠키, 쿠키입니다, 쿠키, 이거, 이거, 두 개, 그리고 여기 언니 하나, 그리고 끝! disparicism classroom classroom, города, suite home mail. 나 친구 이거 얼마나 타는 애들 지 몰랐는데, 총알lightly 알아보존고요, années 15개여inhos 아직 또 인자 보고? 어 어 이게 뭐야? 꼭 두 개네 어 이거 뭐야? 딸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딸기 어 딸기 어 5천만 원이야 5천만 저쪽엔 드리고 또 5천만 두 개 드리고 또 있어 저 벤디에 하나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이게 있다 보고요 어 여기 또 있네 또 이거 필요하신 분이야 5천만 5천만 내가 이거라도 세금하는 거라서 아 가격은 다 비쌉니다 가격은 저희가 갖고 오는 건 가격이 비싸 근데 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5천만 내가 얼마에 갖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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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5천만 이어 어 필요하신 분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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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내 두지 보고 차라고 하나 내 두지 어 어 다시 이불로 다시 돌아와 선생님 이게 이름이 뭐야 언니 어디갔고 이거 이름 뭐야 이거 시딩 그냥 근데 여기에다 놔두면 안 보이잖아 시딩 누구 건지 몰라 빨리 통과해 2효리네요 딱봐도 2효리네 어 2효리야 어 딱봐도 2효리구만 미안해 2효리네 2효리 세금이나 세금 1000원씩 1000원씩 군누만 나 나 어 또 어 감사합니다 난 2효리인지도 몰랐어 이야 이거 보이면서 하나 보이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2효리 2효리네 2효리네 이거 불을 키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엄청 이쁜데 눈이 저절로 올라가 눈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여 어 여기 배터리 있는데 2개 여기 여기 아니 이거 이거 겁나 노래도 나와요 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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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여기 하나 또 있어요 하나 주문 2호가 1화 2화 3화 3화 2화 저도 우와! 죽인다! 부를꺼 봐! 부를꺼 봐! 오우, 괜찮은데? 부를꺼 봐! 다! 오우! 야, 여기가! 여기가 쫙! 이제 꺼도 돼! 아! 어! 어, 빨대리는 별도입니다, 별도! 제끼 안에서 빨대리는 별도! 어! 맞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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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이게 계속 바뀝니다, 노래가!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 2만원에 드립니다! 근데 빨대리는 별도야! 근데 빨대리는 별도야! 이게 제끼 안이래서! 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이젠 한 박스 있어요? 어? 다이젠 한 박스! 다이젠? 어, 한 박스 있어! 한 박스요? 다이젠 스티보야? 한 박스! 한 박스! 네! 여기 한 박스 있네! 2만4천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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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물건이 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어! 요거는! 어! 유독거 같습니다! 유독거! 도장이고요! 도장입니다! 유독 풍으로 만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요거를! 요거 원래 따는 건데! 요렇게 같이 가면 이쁠 것 같아서! 요렇게 갑니다! 도장입니다! 도장이! 어! 오천원이에요! 오천! 도장입니다! 도장이! 오천! 오천원에 바로 대빈됩니다! 오천원에! 도장인! 도장인! 이런 것도 나왔어! 이런 것도! 이건 보내가 아니라요! 와인! 다리야 돼! 와인! 와인! 와인은 거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어! 자동으로 들어가! 불도 들어오죠? 자동으로 들어가! 그리고 우유 올려 그러면 빠져 여기서 빠져서 5천원이에요 5천원 5천원 그냥 따르는 것도 5천원이잖아요 이거 앞에 좀 닦으시면 됩니다 5천원에 드리고요 5천원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근대 상대 옛날에는 3,4만원씩 팔렸습니다 3,4만원씩 이렇게 딱 가리까 너 한 번 쳐줄까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어 요거 가게 됐네요 5천원이에요 5천 아 근데 저 진짜 못하십니다 얘 3만원이 넘고 한 번 보내요 어 이야 나와봐 언니야 나와라 어우 쇼바도 있어 쇼바도 오도바이 가면 오도바이 어 야 스트링도 있어 스트링 오우 잘 만들어놨네 요거 2천원에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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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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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이요 3천원에 드려 이런 거 하나도 없어 3천원에 드려 없어 왜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인데 위에 건으로 이렇게 머리 벽에다 벽에다 벽에다요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양면. 앞뒤로 딱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게 예쁩니다. 집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으셔도 되고요. 천장에다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으셔도 됩니다. 요거 2천원이에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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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3천, 3천, 5천원. 5천, 5천, 6천원. 저기 언니 5천원이네 지금. 천원짜리가 많은데 내가 그냥 5천원에 들기는 겁니다. 이거 돈을 하시는 게 아시는 분. 바이스 그거인가요? 바이스 그거죠? 이게 무슨 기계인데. 조이는 거. 조이는 거 같습니다. 이거 자를 때. 어 요거 3번이다 3번. 요거 조정할 수 있고요. 요거 5천원이에요. 5천. 5천. 5천이요? 이거 고천만 해도 5천원 나와. 5천만 해도 돼요. 어? 아까 그 오동산이 났으면 지게차 주사이지.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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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만든 거고요. 요거 사진되면 4만원에서 5만원 갑니다. 5천원이에요. 5천. 5천원에 갑니다. 미치겠네요. 얼마나 멋있어. 야. 시대요. 알아서 싫어요. 시계요. 시계. 언니야. 네. 경매할래? 응? 경매 방해할래? 네. 경매. 이거만요. 어. 코끼리에. 요거는. 물티슈가 어디갔지? 형님. 거기 물티슈 하나만 주세요. 요거는 치아를 살짝 묻히셔서. 싹 드시면은. 요렇게 빌랍니다. 빌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 닦아 갖고 와던 거지. 요렇게. 어. 빛나죠? 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아이템으로 된 거고. 어. 저희가. 그전에는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요거 3천원이에요.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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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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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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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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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천만. 15천. 아니. 뭐하는거예요? 2만. 2만. 어. 5천원을 줘. 아. 힘드네 오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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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거, 세거라고 적혀있어. 넘어! 동자전거에다 동자전거. 이렇게. 이렇게. 뒤에 막 뭐 이렇게 달랑달랑. 원래 달랑달랑 하는 거야. 요게 세건데다 세거. 맞추려고 하는데 맞추는 거야. 맞나 봐. 이건데다 이건데다 이건데다. 이건데다 동. 무게만 한 1kg만 없으면 세건데다 세거. 이건데다. 2만원. 이런거 비싸요. 어디서 사주라고 해도. 1만원. 1만 5천원에 들여. 어서. 야 병따기. 그 와인따기인데. 8만원 가든가 했지. 8만원 가든가 했지. 8등 안에 별 치안하게 다 있어. 8만원 가든가 했지. 8만원 가든가 있습니다. 요거. 딱 병따기 치고 있고. 딱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와인따기? 와인따기. 8만원 가든가 했지. 2천원에.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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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하고. 3천. 안계시죠? 2천원에. 2천원에. 1천. 2천. 2천. 1천. 1천. 2천. 원래 이 안에다가요 초를 넣으시는거에요. 초를 넣으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놀래. 이 초를 안에서 불빛이 쫙 나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요거 흉내보내자 두개. 맞출발. 맞출발. 맞출발요. 맞다. 맞으세요? 이런거 괜찮은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초를 넣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오 깨끗하네. 필링카메라 내가 필링카메라. 요거 오천원에 오천. 오천. 오천원에 맞춰라면. 이거 해서 차에다. 흠집제거. 고강택 왁스. 두개만에다. 두개. 앉을게 있어? 어. 요거 두개야. 요거 사진대면. 맴만하 하죠. 고강택. 고강택. 근데 흠집제거하는거. 삼천원이잖아. 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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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원에 비교. 두개 다요? 음. 야 이 정도도 나와. 요거는. BW 갖고 계신 분들은. 원래. 네모나 저거 있죠. 리모컨. 요게 BW. BW나 여기 맞춰가지고. 꼽으시면 됩니다. 이.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딱 옆에 차고. 벤츠. BW 뭐. 그런식으로. 요거. 엄청 비쌉니다. 이게. 사오만 원하는. 오천원에 오천. 오천원에 받은게. 안녕. 여기 오천원에 드리구요. 어. 혹시 다이아몬드 보증서가 없다. 다이아몬드 보증서를. 다이아몬드 보증서. 이게 딸려왔네. 딸려와서. 다이아몬드는 누가 갖고가고 보증서를 과함같이 안갖고. 보증서가 너무 싼건데 보증서를 갖고있고. 이거 진짜 거짓말치기 딱딱했어요 사기 한번 칠라기 사기 한번 쳐 보증선끼리 하신 분 보증선끼리 하신 분 보증선끼리 하신 분 아니 그냥 준다고 그냥 드려 아니 혹시나 다양한 데 있으시면 어 야 이거 이쁘다 이거 이거 잘못해 잘 이걸 잘 봐야 돼 이거를 이거는 잘못해서 어 냉장고 위에다가 요렇게 붙여놓으면 어 여기 외국 겁니다 유럽 거 같아 딱 이렇게 붙이시는거야 근데 거기 문고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세트로 나온거같이 이렇게 이쁘냐 어 음 거울인데요 요렇게 유럽식으로 나온거야 요거 같냐 두개 어 어 삼천원이네 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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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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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울 이렇게 이쁘잖아요 아 삼천원 예 삼천원 예 삼천원 오 오 십자가 없네 야 이거 거울 집에 거울 없으신분 깨끗해 닦으면 천원에 드려 우리는 나오면 무조건드려 지금 지금 지금처럼 대신 찬어집니다 무조건 아 오 오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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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려 이거 어 어 나와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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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오 삼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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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오 오 오 오 어 이것도 돼. 어 이거는 가방에다가 뒤에다가 꽂고 다니시는 거예요. 꽂고. 노래. 그 불터스 있죠. 요거. 요거. 3천원에서 3천. 어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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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5천. 3천원에 더.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뭐 저거 같아요. 야 씨. 안에 보석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어. 기고리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몰라. 그냥 나가서 찍고 안 와줘. 어. 내가 보여줄게.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니까. 내가. 요거 봐. 어. 요거 세트. 두 개. 요거 세트 두 개. 요거는 그냥. 날. 이건 은이네. 요거는 은. 근데 이게 별 볼일 없어. 이거는. 요거 없으냐. 아니 여기도 있네. 근데. 야. 요거 끼시면 되겠다. 요게 내 기고리인데. 장미야. 장미. 요렇게. 요게 한 세트 더 있어. 두 세트. 어. 요거 가면서. 요거. 반품이 없으면 그냥. 그냥. 보여진데도 가능합니다. 비싸게는 안 받습니다. 3천원에. 3천. 3천. 3천원에 바로. 응. 안에 뭐가 있는데요. 많이. 드디어. 그거 때문에 산 건데. 아 그래. 그걸. 그걸. 어. 피짱으로 들어가면 파란 손이지. 어. 요거 새 거 같습니다. 새 거 같은데. 카세트입니다. 카세트. 아 이쁘네. 요거. 옛날에 이거 엄청 많이 좀 했는데. 요거. 2천원이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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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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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에. 드릴게요. 어. 어. 변신차 없으면 변신차를 불러. 변신차. 견인차고 가네 오 가네 어디 어 요거하고 오 소개두다 요거 두대석이야 경찰차 요거 서비스 요거 갑니다 3천원이네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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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5천원에 디렉 오마 스포츠카 5개 5천원짜리야 아니 잘못해줬어 미안해 주주마 우리 변이가 다 나와 어 이게 누구야 아니 뭐해 아니 뭐해 베트맨 아 스파이터 맨 아 스파이터 맨 피자 겁나 맛있어 어? 겁나 맛있어 아니 이거 뭐고 내가 겁나 맛있는데 내가 그거 먹을 거 같지 않냐고 어 요거 봐냐 이거 아 스파이터 맨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요 아이언으로 만든 겁니다 요거에 생각을 해보면 되게 비싸 5천원이에요 5천 5천원에 나타났네 이쁘다 어 이건 어디 명품 백에 들어가면 가방에 딱 뽑아가지고 악세사리입니다 악세사리 명품 같습니다 뭐라고 써있는데 요렇게 언니 언니 경매 한 번 해볼래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이거 나도 잘 봐 열쇠고 있는데 이럴 때 여기에게 가방 2천원이에요 2천 2천원에 드립니다 2천원 누구들이에요 아무나 드려 지금 이런 게 고민되는 거예요 빨리 싸워요 고민될게 하나도 없어 고민될게 하나도 없어 고민될게 하나도 없어 작은 건 아니야. 작은 건 아닌데 8통 안에 갑니다. 그럼 반품하실 번호 제발 찍지 마죠! 어! 이거 봐! 팔찌야, 팔찌! 이게 금일 수도 있고, 나도 몰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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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3천원! 4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5천원! 3천원! 5천원! 5천원! 간만에 공략하는 것 같은데? 간만에 공략하는 것 같아. 어! 이것은! 여기 보송이 있습니다. 보송이! 이렇게 진영하여 주면 이뻐! 거북이! 거북이가 다리다가 다 막혔어! 어! 천원! 2천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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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원! 4천원! 5천원!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떼돈 벌 uso. 5천원! 6천 원! 6천 원, 7천 원! 5천원 네 드려 5천원! ellen아! 5천원 네 드려 어itet어 놀아. 그러면 여기 아이언맨 쓰!] 아이언맨 비타를 봐. 안나와 안나와 안나오는데 요거는 외국 제 턱입니다 외국 어디가서 벌금 내시잖아요 요걸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딱 담배 처음 봤지? 놓고 담배 대는 거고요 담배 갚으시고 나서 저먹을 거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갖고 바깥에서 벌금 내시는 게 아니고요 천원이요 아 천원 천원 담배 피시는 분 앞에들한테 천원 요거 요거 샤넬마크가 그려져 있어 진짜 과자는 모릅니다 샤넬마크가 그려져 있어 여기요 이게 샤넬이죠 내게 하나도 안맞아요 맞아 안맞아요 맞지 나이 탄생에 나이 탄생을 가져줘야 됩니다 가져줘야 되고요 어 여기 샤넬 이름 써있고 요 앞에 써있습니다 어 요거 삼천합니다 삼천 삼천 바로 낙천 요 놈은 제가 뭐 저거 할 거 없고 나이 탄생은 어 어 불 들어왔어 보셨죠? 불 들어온 거 어 불 들어왔지? 이 정도야 가스? 어 이거 가스 드시면 되고요 아니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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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먹어도 한 한 분이 어 이거는 나이 탄생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거 좀 해먹네 나 커피 좀 싫어해 어 이것도 나이 탄생을 넣으셔야 되고요 어 어 없어 어 없어 요거 잘한다 하나 더 해도 된데 오천만 해서 오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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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낙자 우와 뭐 나야 인생은 다 그런거야 어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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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입니다 주석 응 야 이거 팔찌인데 얘가 잡고 있네 은입니다 은 은 아니면 반품하셔도 되고요 여기 써있습니다 야 이쁘네 5천원에 드려 요게 은은이라고 팔찌 5천원에 드릴거야 어 자동차 야 이 차 뭔데 아뇨 부가티 부가티 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 부가티 어 이렇게 두개 아니다 스포츠카라 하면 욕먹어요 슈퍼카라고 해야돼요 슈퍼카 어 어 요렇게 이거 하고 하니까 안옵니다 요렇게 요거는 요걸 딱 제끼면 어 여기 별거 다 팔어 어 나중에 장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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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천원에 올려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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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에 낙찰 부가티 하나만 사도 떼돈이야 한 번 가르쳐 어 엉아 엉아가 이거 사인데 내가 잘못 팔아서 그거 우리 엉아가 갖고 갔지 어 요거 2천원 2천원에 드릴거야 이거 그냥 고물값으로 되는거에요 요거는 진짜 멋있는데요 번드를 붙이셔야돼 요거 발이 빠져 발이 빠집니다 발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어 주석인데 야 얘가 죽어요? 아 이렇게 돼있는거야 이렇게 아니야 이게 번드를 붙여놔야되는데 내가 못 붙여서 돼 칼트가 이렇게 아이 병신됐어 기부수에 와 요걸 좀 부어요? 근데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 이게 아 튀는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튀어집니다 튀어집니다 요거 엄청 비싸요 주석이 지금 어제 파는때 2만원이야 2만원 킬로에 아이 붙여야된다니까 떠넘서 나가지 우연은 금 도금이구요 딱 붙이세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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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5천원 5천원하고 7천원 7천원 한 번 더 야 내가 이렇게 팔아보기 처음인데 난 5천원에 진짜 딱 만져보세요 기가 막혀 요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뻐서 내가 갖고왔어 근데 이게 자꾸 올라와 이게 뭔지 몰라 하여튼간에 이뻐요 요렇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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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저도 근데 2천원 아 이쑤시개 아 그래 이쑤시개다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열려요 어 그래 어 근데 고장 난거야 어 스프링이 고장 천원 드려야지 알았어 야 코카콜라 나왔습니다 코카콜라 요 코카콜라는 저희가 이러면 근대산 엄청 비싸게 팔거든요 어 어 이거 3천원에다 3천 3천 병딱에 코카콜라 어 없어 아무도 몰라 2천원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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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3천원 이제 코카콜라는 그거 다 잘못 샀어 야 얼마나 이뻐 야 그냥 콜라랑 다 저거 됐네 어 어 이건 더 비쌉니다 요거 왜 리프트 다 나와있어 이쁘죠 어 이거 3천원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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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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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6천 5천원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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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6천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제가 금액이 좀 적게 나와도 좀 많은걸 보여 드리려고 하는거지 저는 솔직히 다른거 팔고 그냥 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다 요거 나이타 어 코치까지 병매하는게 이런거라고 보여지는데 어 이건 다이타가 하나가 바뀌었어 이건 뭔지 몰라 그냥 목구린데 야 이게 가이네 이게 가이냐 어디 짤이나봐 짤이네 어 엘펙타 가이비 이렇게 이렇게 3천원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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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했잖아 와 저기 3천원을 드려 3천원을 드리구요 혹시 키탈 다치시는 분 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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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조율하는거에요? 뭐하는건가요? 음 음 아 요거 뭐 아 요게 하나 나와구요 2천원이에요 2천 키탈하시는 분은 나와요 2천 2천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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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그거 보세요 빨리빨리 해야지 2천 저 뒤에 어 이거는 아일로브이고 이거 저기 남산에다가 딱 뽑아 놓으면 이도 없을거야 아니 키는 태우셔가지고 나온거 같은데 아니야 키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남산에다가 딱 뽑아 놓으면 돼 불구 무게 넘치는거 이거 봐 그냥 참고 열쇠도 쓰셔도 되구요 알로브이 부활하고 돼있어 이거 봐 2천원이에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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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죠 열리죠 열려요 아 아니 그런게 어딨어요 2천 아니 이거 비싼거 되니까요 무거운거야 1천 1천 이거 괜찮아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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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꼭 받어 아니 아 어 이거는 야 이건 이쁘다 이거 이게 뭐지 언니야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장사가 되겠어 안되겠어 응 이거 시계살라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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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다 서비스 나이 다 서비스 이 시계 무쇠으로 되겠습니다 무쇠으로 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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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안계시죠 3천원대 대변 누구요 저쪽에 3천원대 2개 야 이 차단 야 완전 벌등품이네 경찰차네 경찰차 이거 네 이거 이거 저쪽 요거 3천원대 3천 한국경찰차 3천 엄청 싼건데 둘 아이없으로 만든 겁니다 아이없으로 3천 어이없으로 이거 뭔지 몰라 지금 지금 나온 거래서 쉬셔야돼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목걸이야 은 은 은 아니야 괜히 은이라고 했다가 에이 목걸이 실버 어 이거는 멋있다 이거 닦아가지고 딱 차고 다니면 진짜 있네 요거 3천 3천 앞에 반품 없었어 네 반품은 중요할까 야 야 이거 다 줘 다 반품은 중요할까 어 이거는 아니 줄여요 이거는 좀 다 줘요 야 이거 다 줘 다 줘요 또 줘요 또 줘요 뭘 또 줘 또 줘요 야 됐어 남 나온 거 없어 그만 갖다 드려 맞다 안 줘 이거 은이잖아 알았어요 덕배에서 오려고 했는데 안 된대 이거 은입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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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dear 와 까지 이틀 되게 이뻐요 구이호라고 적혀있습니다 요거 같이냐고 이런게 이런 게 제가 잘 보면 금도 많아요 요것도 팔찌 요거 은팔찌 이건 몰라 어 그리 은 복음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2개입니다 5천원이에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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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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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7천 7천 3분 8천 2분 2분 12천 아이 참나 그만 좀 들어 12천 어 엄마가 만원에 드려 만원에 만원에 드려 저기 엄마 이거 하셔가지고 감정 잘 받아보세요 이거 한자 못해요 이거 충북이라고 되있어 충북이라고 되있어 어이 충북이라고 되어있잖아 어이 충북이라고 되어있잖아 충북이라고 해서 사는거래 어? 충북에서 사는거래 이거 봐봐 충북이라고 되어있지 충북 99%라고 되어있어 아이 농담인줄 아네 충북 99%라고 되어있어 어 왜그래 내가 뭐 구진만 했고 맞아 틀려 그냥 충북 99%라고 써도는 있어 아이 몰라 그냥 경매야 어까 충북 99%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아니 진짜 써있다니까 뭔가가 아니라 아니 나는 구진만 안에 있는 그대로 해주는 거야 요거 100만 다 치면 하네 100만 그랬으면 좋겠지 어 3천 원이에요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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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원이에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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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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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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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1만 나오고 1만 1만 1천 1만 1만 1천 1만 1천 1만 1천 1만 1천 1만 1천 1만 1천 만 1천 아니 근데 충북이라고 되어있어 근데 진짜는 아닌데 안 진짜는 아닌데 아니 진짜는 아닌데 충북이라고 되어있어요 99.4라고 근데 장사자에게 이 겉에 쌓인 금도금이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더. 만원에 두개. 저희는 그짓말 안합니다. 딱 살리는거 그대로 얘기하는거고. 이거는 접시입니다. 접시. 외국 접시인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알림이정으로 돼있습니다. 3,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 3,000원에 드리고. 요거 독일수저입니다. 독일수저. 요것도 금일수도 있어. 이게 독일수저입니다. 독일수저. 기념품이에요. 기념품. 요런거는 독일. 독일거 맞죠? 이렇게. 여기 안에 놓으시면. 모양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모양이. 요거 5,000원이에요. 5,000. 2개 5,000. 5,000. 5,000. 5,000하고 7,000. 7,000. 5,000원이에요. 요런거 안 보셨을거에요. 물텨자 한번 주세요. 이거는 이태리겁니다. 이태리거. 이태리. 정품입니다. 정품. 이게 중고라고 무시를 놔주면 안돼. 이런거는 잘 나오지도 않는거고. 여기 보시면. 언니야. 여기 누구있어? 사람 하나 그려져있지? 얘가. 얘가 오리지널 이태리 정품에만 들어가 있는 애입니다. 얘가. 그리고. 여기. 언니. 아니. 내가 뒤로 제꼈으니까. 여기. 여기. 커피. 커피. 커피 대빌때 쓰는건데. 없어요. 아이 안에 갈아가지고. 여기에다 넣으시면. 뜨거운 물을 붓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불을 여기에다 지펴. 지펴면. 쫙. 한 방울씩 떨어져. 그리고 여기에서. 따가지고. 커피를. 드시는거에요. 그런게 있어? 원래 비싼거에요 원래. 이거만 해줄래요. 여기. 마크 그려져있어요. 이태리꺼에요. 만원이라. 마크. 뭐 해봤어야지 알지. 크으. 이거 우리 중고대도 3,4만원씩 하러. 여기 만원에 드려. 만원에. 고객님. 지금까지. 고객님. 이렇게. 이태리꺼에요. 이. 얘가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 장구. 얘가. 어. 이태리. 매딘 이태리. 요거. 요거는. 치약 막을 닦으시면, 어느 마라가 깨끗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닦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요거 뭐? 만원 정도나 봐라? 만원! 만원! 천만원 드릴게요? 만원! 3만원 가지고 가 3만원! 오늘 다 들으면 3만원! 하모니카! 하모니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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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납차! 우리는 나오는 팍초 이거는! 전체가 동입니다 동! 동인데! 전체가 동입니다 동! 도피는 본적 전체가 동인데요! 그 초! 초! 전체가 신주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초를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초를 올려놓으면 여기에다가 뭐 향! 똑똑 떨어뜨리고 아 그거를 해주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향이 쭉 위에다 물을 넣으시면 은은하게 가습기가 됩니다 가습기가 전체가 동입니다 동! 오천원이에요 오천! 신주면! 그냥! 고물쌍에 갖다 파려도 오천원 넘게 나옵니다 오천원이에요 오천! 오천원에 드릴게요 어머! 여기 sailors 오천원 Jennaw 오천원에요 이츠은! 오천원! им composition isonairy 여기 또 있네 이거 어 요것도 이태리꺼입니다 이태리꺼 요건 조그만거 요거 직면해 놓으시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시죠? 어 여기 진짜로 요 밑에 이태리 마크가 보내져 있습니다 요거랑 마크가 나오면 마크 마크 이거 설정세트 편이잖아요 5천원 5천원 왜냐면 어 2천원 2천원 2천 빨리빨리 해야지 2천 없죠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다섯개 여섯개 여섯개 일곱개 얻고 어 어 왜 이렇게 하모니카 많아 여섯개 여섯개 만원이 하모니카 만원 육종 세트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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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엄마, 얘는 또 누구야? 모르겠다. 아, 저거 압틴 아메리칸, 무슨 아메리칸? 라틴 아메리칸? 어. 어, 하여튼간에 얘도 아름에 사는 곳 친구야. 랍스터. 어이구, 3,000원이나 3,000, 아름으로 만든 겁니다. 엄청 멋있어. 5,000원! 3,000원에, 니께. 무거운이네. 굴거, 무거운! 무거운. 언니야! 아무 데 맞지 마이티.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이게 누구? 슛. 이게 뭐, 뭐라 해야 되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기차입니다, 기차. 토마스. 토마스 기차. 어, 지금 아가씨. 어, 이렇게. 5,000원 있어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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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어디. 마크인데. 와, 외국 마크네. 다. 열쇠 보입니다. 이거는 뭐. 저기. 여기. 8층 안에. 그런 거 있어. 아이, 몰라. 이거는. 독일. 뭐, 그렇고. 이거는. 카자흐스탄 뭐, 그런데. 어, 이거는 이쁘다. 여기 막 다이아라. 그런 거 있어. 이거. 열쇠 보지 모으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3,000원이에요, 3,000. 2,000원. 2,000원에 드릴게요. 2,000원. 이거 못 바꿔요. 이거 못 바꿔요. 사장님, 1,000원에 드린 거 바꾼 게 안 돼. 제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방금 하나 떨어뜨렸는데 오는 거 있어요? 오. 아, 여기 있다. 오, 깜짝이야. 이게 누구야? 아유. 놀라지 마. 애 떠넘려. 한자 먹었네. 아유. 야, 졸재 애 떠넘지마다 진짜. 애기 없는데 애기 떨어지고 큰일아. 책임지도 모르겠다. 어, 이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한글. 아, 당구공. 아, 포켓볼이네. 포켓볼. 미니 포켓볼공. 4,000원이에요, 4,000. 공은 다 있어요. 미니 포켓볼이에요. 3,000원. 다위를 사셔야 돼. 다위를 만들어. 다위를 만들어. 식탁에서, 식탁에서. 천사. 뭐야? 천원. 천. 그래, 만원 좀 얘기해. 아까 차 다 잘못 샀어. 개그 거. 옛날 거. 요것은 핸들 조정이 다 됩니다. 요게 15만원짜리입니다. 15만원짜리입니다. 15만원짜리. 요렇게. GM 카마로요. 어, 카마로. 요렇게. 요렇게.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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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원. 200,000원. 15만원짜리입니다. 무쇠. 아이언입니다. 아이언. 요렇게 다 열리고. 요렇게 다 대고. 핸들. 조정 완벽하게 다 되고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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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스포머 아니요? 트레스포머 아니요? 트레스포머. 응. 맞아. 로프트머 되는 거에요? 안돼요. 로프트머 되는 거에요? 아니 이거 비싼 거에요. 아이언으로 돼가지고. 어? 이거는 뭐야? 야 씨. 별 희한한 거 다 나오는데. 여기에. 잡지 꽂이에요. 잡지 꽂이. 잡지 같은 거 꽂아도. 꼽아놔도 되고요. 접시에요. 고급 접시. 아 접시 꽂아도. 고급 접시. 아 그렇구나. 그래. 맞네. 5,000원이나 5,000. 접시. 꼬집니다. 접시 꼬집. 5,000. 녹 안 나는 거 같아. 5,000원에 되게. 이제 주를 믿읍시다. 아 이거는. 심쯸로 돼 있습니다. 심쯸로. 어. 망가겠습니다만. 망. 망. 망가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셔가지고. 요 밑에 경례장 가져가서 파시면. 따블로 나와. 따블로. 진짜. 내. 내. 이렇게 팔아본 적도 없어. 망가. 안개지죠. 안개지면. 어.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진짜. 조그만 거 나왔네. 테스트하기. 테스트하기. 근데 선이 끊어졌어. 선은 하나.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선이 끊어졌어. 선만 끊어졌어. 선만. 5,000원. 테스트하기. 3,000원. 2,000원. 이거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 다. 하나에. 하나씩. 꼽으시면 됩니다. 꼽으시면. 2,000원 갑니다. 2,000원. 두 분 밖에 치면. 두 분. 공기청정기. 코드에다 그냥 꼽으시면 됩니다. 꼽으시면. 2,000원. 당근. 이거 뭐야. 아 이거 유닫고. 7거네. 7거. 야. 희한하게 나왔네. 뭐야. 유닫고. 어. 여기에다 물 넣고. 배 이렇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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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야. 이거 배 있다. 배. 조개껍데기가 다. 떨어졌네. 골동폭. 어. 이거. 이게 진짜 비싼건데. 디올트컵. 배터리가 없죠? 배터리가 없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알아서. 묻지 말고 갑니다. 그런데. 저기. 용익 정매장 가면. 없어서 못 봅니다. 없어서.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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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신가요? 이런거는. 어. 이건 이쁘다. 야하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야게. 그냥. 끝내줘. 나인이 끝내줘. 나인이. 어쩌고. 어. 2,000원이었어. 2,000원이었어. 나이타. 나이타. 지프라이트 2,000원. 2,000원. 지프라이트 2,000원. 지프라이트 2,000원. 지프라이트요? 지프라 Gracias 우리. 아니 안거잖아. 어. 2,000. 2,000. 3,000. 저기로 드려. 저쪽에 가야지. 3,000원. 경쟁해서 줬어. 어쩔 수가 없어. 쩌세요. 경쟁해서 줬 hostage. 어. 이제 용감히 나요. 흥하는 경우 24K 순금 도금은 이 아니고 금 도금입니다.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의 반응들이. 무게가 없죠. 좀 없습니다. 절체봉입니다. 절체봉입니다. 너와 라이탑돌을 갈아야지. 어! 심중합니다. 심중! 어, 이쁘죠? 절체가 통입니다. 만갑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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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안 계세요? 절체가 통! 만! 그니까 이거 돌만 놓으면 되는데 얘는 살짝 고쳐서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두 개. 천 원을 버려. 천 원을 버려. 뭐? 버린다고 그랬어. 사람이 버린다고 그랬어. 이거는! 시계? 시계입니다. 시계. 근데... 어, 이천 원이야. 우리야 거의 다 보인다. 이천 원에서 이제 뭘 말도 안... 나이탑으로 기본 가는 건데 뭘 그걸... 이건 뭐야? 이건 다이네, 다이. 아니, 신발 올려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쓰는 거. 발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확인하려고. 뭐라고? 발 부러졌나. 이씨, 그 짓까지 하는 거. 이게 다이라고, 다이. 다이입니다, 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실해? 병원에 정... 다 있어요. 진짜야? 정형외과감 다 있어요. 아이, 또... 크... 이거 다이인데, 나 미치겠네? 정형외과감에 다리가... 아, 그래? 이거... 다리 따졌을 때 쓰는 거야, 내가. 이씨, 그럼 못 팔아먹자고. 천 원! 신발 올려놔. 다리 부러졌나, 부러졌나 확인해. 천 원! 이거 다이야, 다이. 왜 그래, 좀... 어... 이제 카메라 아까 그거는 그냥 장난한 거고. 어. 요거! 어, 마음부터 출발하네, 마음부터. 마음부터. 이게... 뭐지? 후지. 후지까. 후지까. 맞아! 페이스까지 있어요. 마음부터. 마음부터. 아래. 아래. 밑에 확인하고요! 야, 요거는 배터리 4개에 넣는 거야. 아까 배터리 어디에 넣었어? 안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야. 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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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가져가줘. 아, 지원들이 저기 병반이 없었어. 응, 가져가줘. 식상에다가 깜빡 쳐야 돼. 아, 아니야? 왜, 아니야? 아,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키는 거지? 아, 이 정도인데... 코로나였지. 뭐지? 뭐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저거 하고! 어후... 아, 좋아. 땀! 초코넷 갑니다. 초코넷 갑니다. 천원씩 드립니다. 천원씩 비싼 거에요, 초코넷. 초코넷 비싼 겁니다. 초코넷 천원씩 갑니다. 천원씩 천 초코넷 천원씩요. 초코넷이요. 이거는 완전히 저거야. 어우, 더럽게 무거워. 어. 이거 3kg, 4kg 나갑니다. 3kg, 4kg. 요거 세팅으로 갑니다. 만다갑니다. 2,0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2,000원. 아까 그 카메라 잠깐만. 보여달라. 이 밧데리가 없어요. 밧데리가 2개가 밧데리가 저게 없어. 일단 2,000원. 1,000원. 1,000원에 드리는데 되게 무거워. 1,000원, 1,000원. 1,000원. 어디? 두 분. 근데 사장님이 빠졌어요. 1,000원에 드렸는데 1,000원에 드렸는데 진짜 무겁니다. 우와. 엄청 무겁습니다. 어, 요거. 이쁘죠? 이뻐요, 이뻐요. 바로. 바로. 여기를 하는거죠?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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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 어. 낙찰. 5,000원. 지킨로운. 출병. 이, 이거 깨끗하네. 출병. 어느 분이 봤어? 아니, 어느 분이 봤었는데 어. 이거. 말아. 마다! 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빨리 요거 실패! 완벽하네요 3,000원이에요 3,000 3,000원 이렇게 오너 빼고 이야 야 뭐 이놈건 예술이다 예술 진짜 어! 호자님! 여기 보세요 언니야 여기를 좀 어 이거! 아 도자기네 도자기같애 소리가 도자기 소비가 나네 어 이거 언니야 이거! 5,000원이야 5,000원 5,000원이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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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자님 타이버 5,000원 호랑이가 아니라 살았네 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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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아니 아 아이온 있네 아이온 아이온 맞다 삼검보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아 깜짝이야 아니 왜 그 맛있어요 아니 아니 아 이거 저기 동안에는 1,000원인데 맞어 아니 뭐 아니 뭐 그럼 이쁜거 보여줄게 이쁜거 전체가 봉입니다 전체가 잘못한거에요 잘하면 욕하겠어 이제 전체가 봉입니다 구리입니다 구리 신축 요거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 이건 태국 저건데요 그러니까 태국거 같아요 태국신인데 그래도 그 태국은 태국은 종교가 절밖에 없어요 2만원이에요 2만원 근데 이거 사진내면 그래도 이정도 보게면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금도금 뭐 그런식으로 해놓은거 같아요 허리가 몰렸으면 2만원 아니 이건 아니야 2만원 아 두꺼비네 금두꺼비 금두꺼비 돈이 드럽게 많아 여기에 천원 올려놔 아니야 여기 왼쪽도 나와있어 이거를 여기에다 불려 어 이렇게 어 이제 아니 됐어 왜 고갯는 돈을 여기에다 불려 요거 5천원이에요 5천 5천 관세 한번 사야되 100원짜리 넣으니까 안 사가잖아요 5만원에 넣어야지 내가 내일 2만원에 팔거야 저희 저희가 못 팔아서 아 이거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엄청 비싼건데 연필심 연필심이네 뭔데 이게 무슨 기계 텐스 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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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텅스 텐봉 영접하는건데 그러면 어 그거같애 이게 비싼거라고 넣으라고 어 이거 망감이나마 없지 여기는 뭐 영접할 사람은 누가 있어 이건 자전거 브레이킹 뭐 진짜 브레이킹인데요 자전거 브레이킹 이런거 비싼거야 이건 여기서 파는게 아니라 저기서 파셔야돼 싼거 아니야 여기 여기 자전거 자전거가 아니라 어 이건 뭐 비싼거야 그건 낚시같은데 근데 몰라 뭔지 몰라 아니 그냥 아닌데 응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자전거 용품이 아니라 낚시라고 낚시 이게 이게 아 이게 오토바이 오토바이 언니야 오토바이가 아니라 산악 산악할 때 그래 손에 매달려가지고 매달려서 돌리고 돌리고 하는거 같아 잘 잘 와일리 파는거죠 어 맞아 요거 요거 요렇게 알아서 이게 엄청 비싸요 알루미늄으로 만든건데 되게 비싼거래 짝이 맞았는데 바깥은 어떻게 아니야 여기다 다 내가 넣어놨는데 여기 봉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거 일단 맞아 이거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산악할 때나 뭐 어디 공사하면 맞아 안 계세요 안 계시냐 한쪽으로 몰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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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꼬리 재밌지 꼬리꼬리 재밌지 꼬리꼬리 너는 게 제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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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아이 흡연수 팔아야되는데 낚싯대 뭐지 아 사장님 낚싯대 이거 릴라 하나 주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아니 그거 바꿔갔는데 하나 주시기로 했어요 일이 없잖아 야 아니 아니 아까 2만원짜리 3만원짜리 2만원짜리 2만원짜리 아니요 2만원짜리 그럼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없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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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갖고 가라고 그거 대신 이거 갖고 가라고요 이거는 이거 비싼 아까 사장님 뭐 사갔죠? 아니 아까 요거 사갔잖아 어디갔어 깨진거 네 깨졌다면서 그걸로 드려 어 이게 좋은거네 3천짜리 어 이거 요걸로 드려 그래 요거 삐려하는거 안개내어 나 난 만져본적도 없어 아니 이거는 괜찮은건데 이거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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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이거는 다 삼만 완벽합니다 이거는 삼만 삼만 통계시면 어 이거 부처님 이거 어 어 삼천억 삼천억 이거 다 팔린되니까 안으로 해도 아 여기 시계를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시계는 아 늦었어 아니 시계는 나중에 시계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저희 한 차 갖고 와서 경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저게. 제일 좋은 거? 한 2억짜리 갖다 줄까? 만 원짜리 하나. 얼마야? 30, 40만 원짜리. 30, 40만 원짜리. 어! 우주! 우주비행사! 도레스 저기 짱. 우주비행사! 요거 천 원. 천 원. 요거까지 2천 원. 이건 벨트 후라시야. 후라시에 빨대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3천 원. 3천 원. 3천 원. 3천 원. 3천 원. 3천 원. 2천 원. 2천 원. 2천 원. 2천 원. 2천 원. 저기 2천 원. 데리고. 그만.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왔네요. 들어왔네요. 뭐라고. 오! 터무기사! 여기. 난 몰랐네. 여기. 이 터무도 잘 때리잖아요. 보세요. 예. 터무. 터무. 보이죠.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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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천 원. 2천 원. 2천 원. 터무기사! 완벽하게. 잘됩니다. 2천 원. 원 코치. 저희가. 소팔베크 있어요? 다시 대상한데요. 소팔베크. 소팔베크? 다섯 개 사간대.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그럼 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우리는 비싼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에서 파는 거. 짧잖아, 짧잖아. 우리 거는 긴 거. 그리고. 하루에 아플 거면. 드셔도, 제대로. 있니? 아, 지금 없지. 토요일날 오시면. 토요일날 제가. 다섯 개. 약속을 하세요. 몇 시에 오면 먹어야 돼요? 제가 다섯 시. 다섯 시. 그럼. 15,000원씩. 한 달. 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일상 그런 거하고 틀려. 우리 갤러리들도 그걸 먹는데. 일단. 뭐가 올라오면 돼. 소팔베크가 뭐 해줘요? 어? 몰라도 돼, 너는. 언니는 몰라도 돼. 아니, 할머니 좀 사다주면 돼. 어? 옷도 넣었지?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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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겁니다. 아까 3천원씩 팔지 않았어요? 아니요. 자! 숙박스 5천! 알겠습니다. 커피다. 카페다. 맛있어, 맛있어. 아니 왜냐하면 무거워서 빼버리려고 2개 5천! 여기요. 두부만 더! 두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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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힘들어. 두부! 또 안 계세요? 아직 다 끝났어요. 아직 시간되려면 좀 있어야 돼요. 왜 갈 준비를 하는거지? 시작도 안했는데? 아직 너무 큰일 났어요. 2개 5천! 야! 이거 정말 2개 5천! 2개 5천! 이거 여름에 5천! 아니 지금 드셔도 돼. 독박스 5천! 없을 때 없을 때 아 오늘 힘드네. 아 선생님 아침부터 왔잖아요. 아침 오전 5, 5분 야! 이거 이거 나온거야? 이거 나온거야? 늦게까지 계셨으니까! 아! 뭐야? 아! 아 미안해. 저쪽도 줘야지. 고개만 주면은 욕하단 말이야. 욕해. 여기 그러니까! 세대는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냥 기댄거야 그냥. 내가 뭐 저는 돈을 납든 안 납든 그냥 에스파이오 얼마나 비싼건지 알아? 에스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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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오 둘 그렇게 비싸. 근데 이거 얼마냐? 모르지? 이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맛있어. 우리 이누꽃들도 하나 집주해야지. 없어. 그거 죽고 잘난거니까. 아까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거 아까 죽고싶어도 뭐 죽잖아. 어우 속상해. 아 속상하면 안되는데. 어 어 이거는 갈수록 이거 이건 안해지니까 이거 하고 에스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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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구쟁이 폴로버야 준비됩시다 어 딱 하나만 더 되겠네 젠 분수요 아 아니 여기저기 사오신분 요거 요거만 팔게요 두개에 천원씩 드립니다. 두개에 천원씩 두개에 천원씩 아까 천원에 이거 되게 비싸요 두개에 천원 저쪽에 드려 두개에 천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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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갖고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개에 천원 그리고 이거 쿠키인데요 여기 네 네 네 아 이거는 쿠키인데 이게 3500원짜리인가 그렇습니다 3500원짜리인데 네 어 이것도 한 박스만 팔게 한 박스만 뭐 많이 안 팔고 천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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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로 여기 천원씩 드리세요 천원씩 천원액 천원씩 천원씩 judges 천원씨 컨报 아, 여기서 자. 10시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진짜 힘내야. 오셨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꼬끄리 한 거 줍으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휴, 좀. 사장님이 저까지 물어보는 게 좋은데, 사장님이. 이거 봐. 사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어. 부시나 계시고 싶으시다고. 잡벌어졌어. 완전. 변심하지 마요. 아, 그런 소리까지 와요. 네, 그거 갖다 드려. 아, 이렇게 잡대고. 실제 분사를 받아야겠다고. 아니, 실제 분사를. 아아. 요거 주에 오셔도 돼, 일요일 날. 아, 이제는 너 알겠다. 그니까 각도 딸을 차리고 딸을 해가지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못 갔어. 어린애가 와가지고. 그걸 산다고 해가지고. 혹시? 어. 존귀가 있다는데요? 네. 다 존귀해, 다 존귀해. 둘. 정상제공계에 다 존귀해. 아아. 아아. 응. 가지는 뭐. 백, 백이라고 샀는데. 네. 네? 네? 아, 속옷. 네. 속옷은 그냥 안 입을 거야. 아아. 아, 속옷. 네. 속옷은 그냥 안 입을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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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아. 요거주. 수요일날에 뵙겠습니다. 수요일날. 아아. 아 맞아야 차주 어 시계는 제가 땡냐고 떼요 3,40 3,40짜리 시계가 어딨다 기본이 얼마짜리예요 여기 있는 거 해